한글자막 사상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롱다크 도롱다크 시즌2죠 23년도에 도롱다크 두번째 도롱다크입니다 겨울에 한번 하고 여름에 반년 6개월정도 지난거 같은데 다시 하겠습니다 여름이랑 겨울에만 하고 있어요 이게 보기엔 되게 재미있을거에요 취향에 맞으면 맨날 새벽에 하기 때문에 보면서 자면서 보기 좋아 근데 시즌제라서 아껴 먹어야 된다는요 DLC에서 추가된게 있어가지고 알아보고 갖고왔습니다 호우 개망했... 뭐 아무튼 그렇고 일단은 난이도는 난이도는 가장 어려운 침입자구요 남성으로 해서 숨소리를 거칠지 않게 하고 이게 AS암 MR의 조합 그 다음에 혜택은 온도보너스는 꼭 넣고 선생님 숙박권 모아왔는데 마구간은 어딘가요? 마구간 숙박권이 아니라 그 마구간 이용권이잖아 크흠흠흠 테미너 충전속도 빨라지는거에요 2023년 시즌2 1호기입니다.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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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2 1호기입니다. 저 방금 일어나가지고 이게 우리 초반을 함께 할겁니다 이 부들개 지금 어.. 내가 알기로는 여기가 두번째 동굴 출구 앞이야 그러니까 뒤돌면은 동굴이 있다는거지 근데 동굴은 어차피 들어가봤죠? 여기 없을거야 불이 없을거야 홍산탄이 25개월 돌아왔습니다 여기가 동굴이야 이 폭포가 그러면은 폭포에서 나와서 육대가 움직인거 같은데? 아닌가 아 왜이렇게 느리냐 역풍이 계속 불어가지고 여기 아씨 알고있었네 아씨 알고있었네 그래도 여기 뚫자 여기가 아이템 먹으러 오는 곳이거든? 이거 이거 아닌가? 아니네 나 완전 방향감각 포점이네 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이거 어디냐 흠 흠 흠 흠 아 이거 동상위험이야 흠 흠 흠 그래 토끼한테 인도해줘가지고 떼는 토끼 먹으러 갔고 격렬한 폭포라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원래 이게 오랜만에 하면 시행착오를 한번 겪어줘야되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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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머드 폭포 아니야 기억해 기억해 살고 흠 방금 시작했습니다 흠 흠 흠 흠 다시 돌아가자 돌아가자 그냥 부들게지 땄다고 생각하구요 이것도 감염치료제로 쓰거든요 세개 모아서 하나 이것도 모아주고 느긋하다가 오랜만에 하다보니까 원래 빨리빨리 달려야 되는 게임인데 저거 토이 토끼 다 먹었네 또 나야 아우 모기야 여기 어딥니까 사냥해가지고 다시 이 안으로 들어가자 어차피 이거 여보 저거 못갈텐데 불이 없어가지고 발길을 엄청 올리면 갈수도 있는데 왜 네본도 영하네 안되겠다 이거 못간다 나 너무 깊숙이 들어와버렸어 안 돼 안 돼 뭐 아우씨 안 보이는데 밤낮 못받고 왔어요 도망갔어요 원래 거깁니다 아 네 다 방법이 있어 일단은 떨어져줍니다 여기로 이건 뭐지 조그만게 있다 조그만 사슴인가 해치된건가 아 아 내 손목 완전 작아 사슴 여기로 떨어져가지고 암사슴이 암사슴도 저렇게 작지 않았는데 아 오랜만에 봐서 작다고 느낀건가 님들 나 망한거같은 아 저체온증에다가 뭐에다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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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쉬다가자 조금만 뭐 도토리도 생기고 했다던데 가자 여기서 이쪽으로 갔어야 돼 이쪽으로 가서 메세다 메세 어 메세 한번 잡아볼까 신들린 돌 던지 컨트롤 잡았다 잡았다 죽여 진짜 잡았잖아 빗나간거 같은데 맞냐 오 메세에 고기 1.2키로 나대 이게 중요한게 아니야 토끼는 뚜둑소리납니다 여기는 소리 없애버렸네 꿩이라고 되어있는데 메세저데 깨달음 채팅창 떼어달라고 떼어놓은건데 글씨가 하얀색이랑 겹쳐서 안보이는데 어 여기 어디야 어 어 나 여기 알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 아 모르겠어 어 부들개지 패스해봐 진짜 죽는다 하 하 진짜 죽는다 하 기억을 잃은 살구 그게 진짜 살구다 하 하 하 동굴이 있네요 오랜만에 하긴 한다 원래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하 하 이거는 안으로 들어가는 동굴이 아니라 외부동굴인거 같고 하 하 여긴 영상이야 하 하 하 일단 여기서 저체온증은 조금만 마이너스를 시키고 가자 하 좀 할건 없으니까 메세를 깃털만 딱 뽑고 하 하 하 하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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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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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좋다던데 누가? 아 토끼모이랑 온거 같애 비슷하네 이거 리세 말하면 어디서 나오나? 자아 치트캐 한 번 쓰겠습니다 시간을 거스르는 자 자 이렇게 동굴에서 잠깐 나왔잖아요 시간을 거스르는 자 메세다 거기서 본거 같애 자 작은 소란이 있었어요 헉 헉 헉 깨 소리나네 헉 메세가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메세를 잡았네 네 여기로 가야되는데 쫄로가서 망했구나 리세 말하는 언제나 오라 서체언증 서체언증 어떻게 하지 흠 부들부들 먹어주고요 이게 우리 초반 음식입니다 여기서 확정 나무성냥을 먹고 고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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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보자 석탄이 원래 이렇게 안좋는데 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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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낚시 생겼다고 해? 자동낚시 나 지금 못하잖아 두들겨진 초반에 먹는건데 자동낚시랑은 두들겨지랑은 연관성이 없지 얼어 죽는다고? 불 피우면 돼 지금 이제 불은 추위는 됐거든요 근데 그 피로도가 문제임 체력이 어차피 걸리면 죽는다는 마인드로 가는거고 늑대 소리다 흐흐흠 위여가지고 못오는데 오면 그때 도망가지 뭐 흐흠 아 5,6,1,D? 꽤 오래걸리던네 알람 안왔어요? 어 저 초원증 위험 간다 나 간다 간다 5둥 5둥 언제야 그럼 온다가 안온다고 했다가 왔지 이게 정혁정 3중심리전 3중심리전이 당해버린다 아직도 안갔네 참고로 저체험증 걸리면은 사실상 게임 오버라고 보시면 돼요 초반에 저체험증 걸린채로 막 움직이고 이런게 힘들어가지고 최대한 안걸려야돼 이번엔 여기 동굴 앞에서 불피워서 위로 올라가는 루트를 쓸거라서 잡긴 할겁니다 동상이 완전 끝 동상 걸리면 치료법이 없어서 내려오는거같은데 못내려오네 더 안먹을께요 가자 얼음농물으로 2등합니다 그 뒤에 사슴 시척 하나있고 여기 끝에 보면은 흠흠 아이템이 있어야되는데 안보이면 여기 나오거든요 아뜨뜨뜨뜨뜨뜨뜨 불 한번 피우고요 햇불을 3개정도 만들어주자 오케이 한번에 성공 아리안인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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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하나정도 쓰고 물을 만들어주고 제작하는 중이라고 따로 생겼네 불로 강화한 살살 불광살이 생겼네 근데 한가지 하자 메세 잡을때 쓰는거야 토끼랑 치단댁이는 별로 없는지 여기 없으면 저 앞에 가면은 여기서 귀중한 템 나오는 레어템 드랍소가 있거든요 거기를 빨리 가야됩니다 요거는 패플 때문에 챙긴거고 어우 좋은걸로 하나 어우 좋은걸로 두개 가자 여깄다 요게 이제 핵심이거든 여기서 좋은템이 귀돌이가 하나가 100% 새토끼 가죽모자 완전 나이스고 근데 그것보다 X랙이고 아 아이고 나 아이고 이게 바뀌었네 드랍테이블이 그리고 나 이거 왜 꽂고 얼었니 일단 주요 부위는 또 다 했네 버즈 버즈야 버즈는 무서워 버즈야 버즈는 무서워 아 입소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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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우 코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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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진짜 입 입어도 돼요 이제 다 뚫은거임 됐다 곤도가 오른다 그래도 토끼 가죽 모자 얻어가지고 좋은거 나오면은 원래는 맥퀴노 자켓이랑 전투바지랑 그 레어 귀돌이 나와요 그 레어 귀돌이 나와요 설현대 13개 도왔습니다 아 맞다 물 올려놨지 아이씨 늦었어 아 이제 물을 까먹었네 내 정신 좀 봐 맨날 까먹는다니까 목말라 죽는거 아니야 이러다가 목말라 죽는거 아니야 이러다가 큰 실수일수도 있겠는데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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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이 하난데 깡통 못 얻거든요 텐딱이 없으면은 육십사포 횟불 냄비 하나 냄비 얻었다 아싸 토끼고기 익힘 바로 먹자 냄비 변데 상관없다 노즈힙 통조림 내장 으윽 토끼가죽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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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윽 쓰윽 하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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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하윽 이랬오 고강협 고강협 하윽 하윽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나 오른쪽 위면은 맞는 길인 것 같아 아닌가? 황도통조림의 사이다? 맛있겠다 먹자라리네 잘못 왔네요 여기 직진길도 있으니까 가보자 아니 근데 여기 동굴에 원래 늦게 나오지 않나요? 늦게 나왔던 것 같은데 아 랜덤 아싸 늑대 안나왔다 또 맞다 비행기에서 추락했는데 운 좋아서 살았는데 계속 살아야 되지 않을까 얘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여기 떠요 여기 나 늑대 안 만난 적이 없지 않나? 나 그동안에 다 운이 안좋았던 거였어? 항상 만나가지고 물려서 죽어가지고 리세마라 다시하고 다시하고 그랬는데 안 나온 적이 있었나? 없었는데 그냥 내가 지금 의문을 처음 품고 있잖아 그동안에는 안 만난 적이 한번도 없었다는 거임 한 번이라도 안 만났으면은 아 여기 안 나오기도 하는구나 하였을텐데 운빨인데 확정출현은 아니구나 아씨 피곤해서 여기 올라갈 수 있나? 아 아 아 전복 삐왔어 아 아 어떻게 해야 돼? 침낭이 있다고? 아니야 침자는 침낭이 없어 아 형 어떻게 해야 되지? 침자는 침낭을 놓아주었다 바이바이 아 벨같은 게임 쎄하지 말걸 uste 아 legislative 9 9 10 13 저 물소리까지만 가고싶은데 물소리까지만 가고싶은데 이거 활팡 하나쓰자 아니 어 물품아 오케이 와 불은 살아있네 불은 왜 살아있니 성냥은 살아있네 횃불 던지면은 횃불 갖고 가면 꺼지는데 성냥은 살아있는건 이건 아 손바닥으로 막았어? 이론상 말이 되긴 하네 목소리가 좀 바뀐거 같기도 하고 버거 걸렸다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안돼 왜 아 럭니은 보았습니다 아 뭐 이런게임 다했어 뭐 저울 안들어져 다시 다시 자 재밌는 게임이였구요 어 안보고 가는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갖고 간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 여기 가면은 저기에 뭔가 더불한 버그는 다 찾아갑니다 또 이러고 어딜가루를 또 erre 안쪽으로 저아 떠버리기를 직접 해야하네 그 특히 아 이리 오세요 단골님 고맙습니다 아씨 침입자입니다 침입자 밖에 안해요 침입자 아니면 재미를 느낄 수가 없어 침입자 아니면은 곰침란 가지고 맨바닥에서 자도 살거든 그걸 하면은 아니다 침입자 갖다 버리자 아야 아야 오랜만에 해서 조작이 익숙치 않은 어 껌깃털로 만드는게 토끼기돌이 보다 좋아요 똑같다던데 사람들이 동일하다던데 아 귀도리를 만들 수 있어? 정식으로 귀도리를 만들 수 있는 날이 왔구만 말세야 말세 라떼는 말이야 그 레어 그 레어 귀도리 먹으면은 레어라고 이거 다 몇개 안 나온다고 이거 찢어 먹으면은 막 울고울고 그랬는데 요즘 것들은 장신국 한 소중한 줄 모르고 멜세는 무슨 멜세에요? 근본도 없는 동물이 하 근데 생각해보니까 하 여전히 손목이 뼈어 아 근데 좋은 생각이 났어요 손목을 치료하면 되는거 아니야 그쵸 우리는 손목 치료라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쵸 붕대를 만들면 되지 붕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입고 있던 티셔츠를 좀 쪼개야된다 이 물건이 누군가가 냄비 좋고 물을 좀 만들고 가자 자 여캐 헉헉거리는거 싫어해요 아닌가? 남..여캐인가? 여..여캐? 여캐 맞을걸? 그게 여캐는 헉헉거리는 소리가 뭐만하면 헉헉거려가지고 짜증났던거 같은데 남캐가 헉헉거리는거 했나? 남캐 싫다고 여캐했어? 아 이런 젠장 큰일났다 청년침해를 발전해버렸다 청년침해를 발전해버렸다 아..이 녀석이었구나 30분만 뭐하고있자 메세를 좀 수확하면 될 것 같은데 메세 메세 국이 수확했구요 음식 좀 해놓자 찌그러진 복숭아 통조림을 해먹으면은 온도가 올라갈거에요 물렸을때를 대비해서 감염치료제도 만들어 놓고 아까 딴걸로 어떻게 알을까?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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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이럴 이럴 이쁘다 이럴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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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게끔 낸거지? 그건 아닌가봐요 시간이 없다 빨리 가자 요거 연어의 말사니 아이 VIP석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픈한지 얼마 안되가지고 야 이거 비주얼이 좀 그렇다 상한 고기 먹어봐 어 별일 탈은 안났네 탈 안난게 레전드 탈 안난게 레전드 분대를 만들기 위한 아이템은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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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공대를 써서 낮게 하고 무기가 초과됐다고요? 먹어먹어 음식 많아 복숭아 통조림 껌고기 물 흐흐흠 흐흐흠 이번 업댓수록 뭐 껑도 나오고 뭐 조금 달라지긴 했어 별 차이는 없어요 흐흐흠 배고프쳐 가야된다 뒤인가? 아 님들 피로도 영이 어떻게 함 빨리 말하세요 빨리 어 캄 한 군데 안 봤다 한 군데도 보고 오자 내가 제일 잘 알지 아는데 아잇노우 아 무게 이래서 안 되는데 저 이거 고강협 이번에 커스텀 고강협 화면에 버그 걸린다고 해가지고 버그 걸려서 메세 안 나오는 버그 있다고 해가지고 순정침입자로 했습니다 메세가 안 나온대 순정침입자 리세마를 엄청 했죠 한 20번 했지 그걸로 꺼고 이불 꽁꽁 쌓으면서 보면 500배 재밌는 게임 반갑다 맞아요 억가지 억가지 욕심을 내려놓자 이거 다 버리고 나 나머지 못참 나 이제 어떻게 해 이제 어떻게 해 뭐 박힌군도 아는데 얘는 못해봤나보지 군인이 출신이 아닌가봐 아 하지마라 어어 나 횃불든 남자야 나 횃불든 남자야 잠깐만 횃불이 곧 꺼지는 남자기도 해 그래서 그걸 굉장히 잘 노렸구만 유 굉장히 브릴리언트 해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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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력으로 이겨냈다 근데 다시 오거든요 빨리 가야돼 나 뛸 수가 없어 좀 피곤해가지고 다음에도 문제야 일단은 체력이 계속 낮아져가지고 피로드 때문에 잠을 못자서 심락을 얻기 전까지는 잠을 잘 수 없거든 도 썸띵이다 도 썸띵이다 길은 맞아 집같은게 집같은게 여기는 내가 스타트한 데가 아이템이 많이 나오는데 집이 없어 여기 좀 약간 자연 자연 그 자체의 곳 이런 데라서 맵 컨셉이 사람 손길이 엄청 안 닿은 그런 곳이에요 맵마다 컨셉이 있어 한 마디로 큰일 났다 생방에 살아 아직 죽기엔 이르다 나 아직 할 일이 많아 진짜 피곤하면 어디든 갈 텐데 덜 피곤한 녀석같은 여기 무스 나오는 자리야 무스 나오는 자리고 어차피 뭐 없잖아 나의 몸을 느끼지 못해 나의 몸을 느끼지 못해 나의 몸을 느끼지 못해 나의 몸을 느끼지 못해 이게 피로도 낮아진다고 바로 죽지는 않아요 근데 온도는 치명적이거든요 온도는 얼어 죽는게 추위 때문에 깎이는 데미지가 커가지고 그거를 횃불을 이렇게 해서 횃불을 릴레이 횃불을 해가지고 저 다음 동굴까지 가서 거기서 한 번 더 불을 붙일 거예요 지금 체력이 없기 때문에 금방 죽음이야 이게 아마 저쪽인가? 여기 아닌가? 여기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여기가 아니네 아 여기다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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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리한 폭포 어 횃불 들고 다니면 온도가 플러스 2고 여기다가 불을 붙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아마 쇠질을 때인가? 고기도 구워먹을 수 있겠네 아 일단 추우니까 빨리 횃불로 불 켜자 어 근데 뭐야 어 여기 아닌가? 쇠질을 때 여기 확정 아닌가? 아 내가 오랜만에 해가지고 다 헷갈리고 있어 어 큰일 났다 이 게임 다시 해봤는데 역시 그지같이 어려운 나이더로 낮추면 되긴 하는데 그러기 싫어가지고 나도 그러기 싫어가지고 나도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천 야외생금 폭진제 숫돌 책 오버여가지고 물은 조금 있고 부들개질 먹어서 무게를 줄이자 책으로 불피우면은 불피울 확률 늘어나긴 하는데 지금 무게가 없어 아 그럼요 온도를 최대한 올리자 무게 최대한 줄이고 15키로로 지금 다이어트 해야돼 하 게임 어렵다 여기서 밤이면은 나 또 길 못 찾을텐데 그니까 답다는 근데 내가 해도 어려워 보이지 않음 도토리 가루 막 이런게 생겼네 망치가 필요하네 빨라고 어.. 음.. 이해가 된다 사장님 이거 예전 쿠폰은 처리 못하나요? 예전 쿠폰은 안됩니다 17kg야? 온도는 다 올랐죠 이 정도면? 가자 약간 퍼센트 좀 높은 걸로 주라 어.. 이걸로 하나 가져가자 아니 여기 쇠질을 때 고정이 왜 아니지? 잠깐만 쇠질을 때를 이 근처 시체에서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여기 맞는데 아 내가 오랜만이니까 모든게 헷갈리고 아이템 테이블로 바뀌어있고 도장 스폰이 바뀌었다는 썰이 있어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침입자에서 나오던 버그로 나오던 나이프도 여기 안나오고 흠흠 그.. 여기서 토끼가죽 머리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토끼가죽 머리를 줬거든요 레어 아이템 상작강에서 그거만 봐도 확실히 바뀐거를 알 수가 있어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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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머리띠는 안줬거든 근데 지금 나오잖아 아니야 나 근데 알.. 알아 나의 운명을 알아 어디로 가야되는지 잠을 자려면 여길 벗어나야되 이거 키 지정이 안되있거든요 흠흠 되있네? 쥐네 쥐 여기서 부들부들을 먹어주고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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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아니야 흠흠 어? 그대로 가면 돼 그대로 흠흠 흠흠 부들부들 흠흠 흠흠 자만자만 자.. 잠 한번만 자면은 손이 없겠다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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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누르다 흠 그두분 그두부들 골판지 씹는 맛이래 아 맛이라고 부르기 좀 그렇다는데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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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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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食 이것처럼 뚝배기는 못 깨는데 토끼다 이렇게 요거 방금 외나무 다리를 건넜잖아 외나무 다리를 건너서 이쪽으로 쭉 가면은 아마 집이 나올 거예요 그니까 밀턴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이 나올 거야 거기에는 집이 많아서 잠잘 수 있어 프라이크는 1리터 정도의 물을 만들 수 있어요? 냄비가 더 나을 것 같은데 물 만들기에 좋아가지고 사실 요리는 사치야 생존 게임의 요리라니 얼마나 잘해 먹고 살라고 요리 버프가 사기적인 게 많아? 나 버프 다 보고 왔는데 디버프가 함께 있어가지고 실제.. 실질적으로 쓸만한 아이템은 거의 없던데 3개 내지 한 5개 정도 되던데 안개가 엄청 껴가지고 여기가 어디야? 큰일났다 나 여기 집이 기억 안나는데 여기 내려가라고? 여기 내려가라고? 여기 남 떨어지네 어떡하지? How can I do? 아이고 아이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신비로운 몽환은 포기했구요 어딘지 기억이 안나서 나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다 길을 건너다 잘 설계되어있네 잘 만들어왔네 잘 만들어왔네 여기 구석에서 비우는데 여기 구석에서 비우는데 살짝 애매한데요 이 병기에서 사용해서 어? 발목빔 옷 찢어짐 어어어 어? 어? 나 체력 없는데 여기 동굴?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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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의미가 있지? 아 아 왜냐면 아 waterfall 아 아니 여기 신비로 없어 알이놈 쎄지랄떼가 여기 왜 나오냐 안되 얘 따라갈수도 없어 암 안되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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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엌 안돼 너무 늦어커렸어 안돼 죽을래 나는 뜨거워서 죽을래 얘처럼 추워서 죽지않고 너무 힘들어 아 그럼 아 아 아 아 아 아 으-으으으으... 으아악 자, 오늘 할 게임은 더롱다크 DLC가 업데이트 됐다고 해서 한번 게임을 해보고 있습니다 새로 하는 김에 음료수 하나랑 저주할 캐다 음료수 하나랑 저 뭐냐 만두 하나만 대와볼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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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에 먹어야 겠다 똑같은 이시잖아요 만두 종류요? 그거 감자만두 이거 닥터페퍼 제로인데 우리 집에 이제 밀키스 제로랑 코카콜라 제로랑 제일 많이 먹는 펩시 제로랑 나랑드 제로랑 이렇게 있어 다섯 종류 있어 뼈덕국도 한번 시도해볼까? 여기 어디 가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봐봐 여기 딱 왔어 이리로 가 봐봐 아 그래 네비 한번만 해줘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투수네비로 해서 안되는게 한번도 여기를 스타트지형으로 한 적이 없어가지고 고강력으로 지금 계속 니스마를 하고 있는거잖아 봐봐 봐봐 나만의 길을 가볼게 봐봐 여기로 가 봐봐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그 무스 나오면서 거기잖아 하 고기는 백팩이랑 그런거 나오는데 거기를 이 피로도로 한번에 갈 수 있느냐 없느느냐 있느냐 없느느냐 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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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가야겠다 아 근데 성냥이 나오나 여기 다 나올거야 여기도 여기도 스타팅지역 스타팅지역 중에 1,2등 하는 곳이야 근데 어려워가지고 나는 고요한 엽고기 편하더라고 눈때문에 채팅지 안보이지 그치 여기에 암사슴 한 마리 있고 에어컨 틀고 또롱 켰어? 또롱 틀고 또롱 하면은 헷갈리지 않나? 아 맞아 그거 있어 또롱보니 또롱보면은 시원함 여름에 그래서 하는거야 겨울에 하면은 약간 에어컨 틀고 아 에어컨이 아니라 아 여름에 또롱보일 때 꿀팁 드림 에어컨 빵빵하게 켜놓고 이불 덮고 보면은 약간 대리만족 가능함 그게 옛날부터 시청자들 공룰이랬어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거라고 했어 뭐 전기세 아까면 뭐 어쩔수 없고 근데 여름에 진짜 진짜 더울 때 있잖아 어차피 여기 더워가지고 무조건 켜야될 때 지금은 뭐 그정도는 아닌거 같은데 선풍기로 하는데 그래서 작년에 공가슴금 터졌어? 그렇대 난 맨날 터져 이거 맞아? 맞잖아 여기 아닌가? 맞겠지 뭐 아니면은 바로 뛰어내린다 아 맞아요 오케이 음 리세바라 하면 그만이야 위에 눈대피서 없으면 한 번에 못가? 한 번에 갈 수 있었는데 풀 피로도에서 세 번 한 번에 가능하지 않나 어? 이런게 있네 아 필요없다고 폴라로이드에 얼어 죽겠는데 지도 떴어요 정확히는 저기 가가지고 폴라로이드에 찍힌 데 가가지고 맵 탐사를 하면은 맵이 한 번에 많이 열려 끝이야 교난기념 한방 아유 아유 길다 이걸 한 번 더 해야돼? 총같은거 업데이트 됐는데 저는 총은 신경 안써서 침입자는 총 상관없잖아 안 나오잖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한 번 쉬고 가야돼 흠 새로운 활이 나왔대요 그 흠 흠 흠 그 그 뭐냐 흠 흠 거기 있대 그 신맵이 활주로인데 활주로에 있대 활주로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나 왜 남캐야 아 여캐지 이거 아닌가? 술소리남캐였는데 술소리남캐였는데 술 남캐로 했나요? 아냐 여캐일거야 이거 아냐 여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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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소리남캐인데 아아아 이거 버그있다 그렀다 흠 아아 쓰이게임 흠 이거 남캐소리인데 여캐 맞아요 버그야 이거 흠 흠 이게 이번에 패치 그거 조금 했다고 버그 엄청 생겼다는데 흠 흠 흠 이거 왜이래 이거 왜이래 못가 왜 흠 한 번 더 가야되는거 아냐? 두번째 아님? 어어 나 뛰어내린다 어어? 피시적 사고를 해보라고 눈 대피서 어디갔어? 잠깐만 옷 다 찢어 눈 대피서 만들어 내가 아.. 너 눈 대피소냐 나무까지 15개 주어야돼 살고있어 프리 아니 분명히 여성을 했는데 이건 2로 하겠습니다 2-2 흠 해안가에서 밀려오는 아이템도 더 좋아졌다는데 다행해지고 총알이도 나오고 그러는데 진짜 안나오겠지만 보트가 나왔어요? 보트가 왜 나왔지 상자도 더 밀려와 왜 자꾸 황량하네 한 두냐 포트랑 트렁크 캐미넥 같은게 나와? 그래봤자 뭐 아이템이 거기서 거기 와가지고 별거 안나오지 않을까? 맥퀴노 자켓 같은걸 주진 않을거 아니야 사실 맥퀴노 자켓이 나와도 나도 근데 게임 개발자 한번 해보고싶다 나 이거 알았다 나 이거 알았다 나 이거 알았다 로프로 올라가는게 아니라 로프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절로 가는 루트로 길겠구나 한 번 해볼까 한 번 해볼까 늑대는 쌩 까고 아이씨 어 나 리세한다 뭐 메세도 나오고 업데이트 좀 했어요 어 나 리세해 어어? 나 리세해 어 나 리세하면 그만이야 음 잠잘수 있는곳이여? 어디였더라 뭐 뭐 뭐요 하라고? 리세해 포커 정지구리 아 거기 아 거기 거기 별거 없는데 아 뛰어야된다 이거 흠흠 흠흠흠 야 근데 여기 어렵다 야 어렵다 여기 일단 뭐 나오는지 한번 보고 안되면 마장 쓰고 가겠습니다 흠흠 아 와 화살 초기 나와요? 두개나? 아 맞다 이거 오정이었지 성냥 해보면 한대 해볼까 편의점에서 파는걸로 야식 추천 좀 해주세요 야채 치킨을 먹어버려서 아 저 편의점 안간지 되게 오래되가지고 시청자한테 받아줘 제발 게밥 정아리통조림 식용유 열다섯숟가락 0.15kg밖에 안되네 김치에 자카게티 그렇대 영지라고 써있지않아 냄비다 양족인가 해소한 나무 나 여기서 한다 나 말리지마 나 여기서 할게 테이블 테이블 바꼈어요 싹 다 바꼈어 공항역 그래가지고 루트 다 바꼈 아예 달라 아예 100% 바뀐거 같애 성냥하나 이름 너무 쉬운거 아닌가 흠흠 신비에이론 컨테이너 에서 저 톱이 나와 갓댐 프리징 님들 좋은말할때 말하세요 어디로 가야돼 아까 늑대있던데 늑대있던데 위로 올라가야돼 흠 오빠 우측길이야 버그써서 올라가는거 아니죠 그게 좀 배워놨는데 흠 횃불? 내가 돌 컨트롤러 떼어내는거 보여드릴게요 정신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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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일단 가가지고 키자 포크울슥 고기 이거 한번마 아예 부들은 언제나 올라 흠흠 바로 앞이다 지금 캔건만 해도 한 끼 식사 뚝따이거든 두 끼 식사 두 끼 식사 거의 이틀치 10량 캔거인 방금 컹 소리 나겠다 빨리 도망가야겠다 여기? 폭포 위로 올라가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여기에서 폭포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릇인가? 여기 위에 늑대 엄청 많은데 어 맞아요 폭포 뒤에 길이 있어 기둥 뒤에 벽급임 여기 유튜브 올라갑니다 낭만 있지 않아요? 폭포 뒤에서 모닥불 분위기지가 리스폰이 됐다 안 됐던 걸로 그니까 된 걸로 아는데 누가 고인물이 아니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100일 100일 정도로 알고 있어 종일 조용히 해 하자 가자! 아 불.. 그 횃불을 여러 개 재겨놓은 거예요 딱히 한 게 아니라 아아아.. 나도 모르게.. 모르게 로집을 먹고 싶었어 여기 내려가면서 엄살은.. 그러게 목소리 여캐로 바뀌었다 흡.. 흡.. 메세랑 요리 아 뜨라고! 몰라 많이 생겼어 나도 잘 몰라 이 게임 특징이 딴 게임처럼 뭔가 바뀌었다고 확실하게 알 방법이 별로 없어 안 것도 유저들이 뭐 뭐 새로 생겼네 해가지고 안거지 그니까 정확히는 이제 새로 생겼다고는 뜨는데 그게 어디 뜨는지 모르니까 다 랜덤이기도 하고 덤벼라 이거 안되겠는데 지금 요리야? 아니 시작한거 방금 시작했어 아니 방금 네 마리야 네 마리 뒤를 보이면 안돼 흠 흠 흠 흠 늑대 행동요런 요령 일단은 가까이 있을 땐 뒤를 보지 말고요 상대가 이렇게 걸어올때는 나도 걸어도 돼 근데 상대가 뛴다 상대가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은 뛰거든요 나도 뛰어줘야돼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은 그냥 달려들거든 이게 뭐야 여기 악다른 길이다 오바 악다른 길이다 오바 아니였어 새로운 루트 개척하니까 재밌네 이건 좀 재미가 없는데 이건 좀 재미가 없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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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 모린 솜광탄 팀버울프라는 뭉쳐다니는 늑대들을 카운터치려고 있는 저거에요 저거는 근데 저거 되게 짧아요 일반 솜광탄에 비해서 그래서 막 쓰는거는 좀 아깝더라고 아 포렉스 식인괴물 나갈거 같다고 아 포렉스 식인괴물 이거 겉도 여캔데 인생이 한번 더 있으면은 이런데서 살아보고 싶어 그니까 이런 절망적인 세계 말고 여기도 지금 현지인이 사는 곳이잖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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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인이 죽어있네 아이고 그 현지인 다 그 육지로 캐나다 본토로 간거야 죽은게 아니라 아 뭐 이렇게 죽은 사람도 있지만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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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세요 이게 내 플레이 특성상 잘 안쓰게 되더라고 정강은 동굴대에 잠깐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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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드시출 아 끝이야?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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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늑떼가 따돌릴 방법이 여러개여가지고 그거 아직 되나? 코앞에서 늑대가 달려줄 때 얼굴 정빵으로 때리면 돌 던져서 때리면은 늑대 도망감 옛날에 한번 보여줬는데 근데 진짜 가까워야되고 정빵으로 때려야되요 아 가까운 그거는 필요없었던거 같기도 하고 흐흑 교중 안하고 던진 돌만 된다고? 그게 몇년전이어서 기억이 잘 안나요 그게 몇년전이어서 기억이 잘 안나요 다 돼? 나도 저 어이씨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점프없는 똥게임이라 망할뻔했다 나 옛날에 점프없는 똥게임이라 죽었는데 팀볼프 땜에 껴가지고 저장까지 돼가지고 방송중이었는데 그거 도르마무 나올수가 없어 도르마무하면 되는데 그때 뭐 저작이 됐을거야 그래서 그냥 정말 답도 없이 다시 키워야되었었다고 기억이 나는데 마저 꼈을때 바로 도르마무 해야돼 뭐 조금만 뭐 잘못하면은 아 기억났다 그게 왜 아무것도 못했냐면은 이게 팀 몰프상 그 그 약간 2층 올라가고 한뒤 거기서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낀 곳에 떨어진거임 떨어지면서 발목이 삐면서 저장이 돼가지고 리셀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었어 그래서 그 그대로 게임이 끝나버렸었어 개똥게임 그니까 똑 떨어졌는데 똑 꼈어 사실은 점프 한번만 있어도 나올수 있는 곳인데 점프가 없으니까 이게 고소공포 쪽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봐줄게요 밑에 한번 저는 딱히 없어서 친절하지 다 자러와서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꼭 그렇진 않아 이게 초반부는 잠이 잘 안와 왜냐면은 초반에는 이게 위기의 연속이라서 죽는거 봐야되기도 하고 이게 후반부에 이게 별문제없이 계속 살아가는거 보면은 그때 졸린거지 초반에는 다짜고짜 졸리지 않아 고기등비 그냥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이제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 초반부는 초반부는 집중하게 돼요 왜냐면 이걸 따라가야되거든 흐름을 초반부는 이게 갑자기 뭘 먹었다 하면서 확확 진도가 바뀌어가지고 곰자켓 에이 곰자켓 안 바랍니다 10% 확률이잖아 10% 10% 근데 한번 먹어봤는데 곰자켓 딱히 필요 없었는데 가서 여기다 방송 진짜 아꼈어 곰코트에 들어가는게 세개가 아니라 두개로 줄어가지고 만들기 쉬워지진 않았나 아 한개로 줄었나 두개에서 한개로 두개에서 한개로 오늘 몇시까지 하냐구요 한 4시 3시 4시 3시 3 4시때 사람들 이제 다 자러가면은 나를 자러가면 될게 올라가는 길이 있네 여기가 막힌 길이겠지 여기가 막힌 길이겠지 흠흠흠 흠흠흠 늑대턱전망대 여기가 폴라로이드 장소 아니야? 지금은 뭘 할 순 없긴 한데 가자 공가족 1kg인데 공쿼트는 5kg나 하는 이상한 무게계산이 나와 공가족 1kg밖에 안됐구나 흠흠 흠흠 네 저 침입자밖에 안합니다 아 근데 솔직히 이 게임 몇백시간 이상하면은 침입자말고는 할게 없어요 나는 스토커 이하로 몇백시간 나 몇시간이야 이거? 아무튼 그 컨텐츠가 없어가지고 찐냥인이 팔겨두고 왔습니다 이거 공쿼트 아니야 여기? 여기 공쿼트 장소 아닙니까? 10퍼라고 들었는데 아아 이거 아닌가? 안 뜬거 같은데 여기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여기? 여기? 없네 에이 10퍼데 뭐 아 아니다 여기 여기였나? 여기서 살짝 나와가지고 기뻐했던 기억이 나왔네 이거 오른쪽이야? 물론 안 떴어 아무튼 뒤라고 아 맞아 그리고 여기 스테로이드도 떨어져있지 않나요? 아이템 테이블 벗겨서 안 나오려나? 안 뜬거 아니야? FPS 왜왜왜 그냥 저냥 잘해요 좀 더 앞으로 가서 오른쪽 왜 이런 자리에 있었다고? 스테로이드 연거 아니고 주사기 굽는거 이 갈림길이라고? 아 저 공코트면은 보였을 거야 아 근데 혹시나 요거 요거? 어 랜턴 이건! 존망 아니야 공코트가 더 좋아요 공코트보다 좋을 순 없어 초반에 그거 뜨면은 계속 이렇게 체력 깎아먹는 추위가 잡히니까 준게 어디죠? 아아 지금 없는게 물이 없어 음식은 있어 인생 몇퍼 손해냐구요? 30퍼정도 얼마, 얼마 시작한지 얼마 안됐어 죽어가지고 다시 시작한지 지금 한 40분 정도 됐거든 아 여기 안해도 춥다 빨리 가야된다 흠 아 더 왔네 아 아 아 여기서 내려가면 되나? 아닌데 잠깐만요 이렇게 왔어 원래는 반대쪽에서 이렇게 와야 되잖아 아 여기구나 내려가는 거 맞고 고기능백팩에 침대 맞아 있었죠 탄광에 여기가 여기 내려가는 곳에서 여기가 하얀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내려가면은 아주 이지하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매번 써먹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기를 이렇게 뛰어 내려온 거임 그리고 앞에 동굴 하나 있지 않나 아 저쪽의 동굴이다 별거 없고 거기 컷 안 돼 안 돼 다 이게 생각보다 맞추기 어렵다는 사실은 아시나요 이게 에임이 가운데가 아님 이게 감으로 해야되서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 활이랑 총같은거는 가운데로 해놨는데 돌을 가운데로 안해놨더라고 저거는 돌 던지는것만의 감을 알고있어야지 맞출수있어 처음에 해보면 다빛나감 왜냐면은 이 상황도 가운데인데 왜 안맞지? 막 이러는데 가운데로 안해놨거든 제작진은 아 여기 뭐 만난거 하나 더있는데 엄말로 일단 가자 광산 도착! 이러면은 5키로 무게를 올려주는 고기능 백팩을 먹고 시작을 할 수가 있어 나은이 지금 바뀌었다 여기서 뭐하나 뜨잖아 뜨기는 그쵸? 확정적으로 여기서 뭐하나 뜨고 옛날에는 침낭이 나왔었거든요 이거 물이예요 이거 추우니까 신발이랑 바지까지 젓네 아니다 바지까지 젓는건 아니고 으 추워 밖에 눈 맞아가지고 이렇게 된거구나 신발은 실시간으로 젓는게 보였어 애기 털고 바로 팀 몰프 정상 그게 여기 루트 정상 아닌가? 한번도 해본적이 없지만 한번도 해본적이 없지만 한번 해볼게요 아 난 맨날 커스텀 고강현만 해가지고 이런걸 할 필요가 없었어 그쵸 톱이요? 톱 나오지 않을까? 거기 가는데 왜 톱이 필요했지? 아 맞아 정상에서 필요했지 정상에서 나으라 분들도 있는데 온 너무 도박이긴 해 물 맞아요 어 과연 뭐가 나왔을까요? 일단은 아이제는 확정이고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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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없고 랜턴 연료 나쁘지않고 정어리통조림 고기는 100패 이게 5키로를 올려줘서 진짜 좋아 장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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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맞고 이게 다야? 아잠깐만잠깐만 내가 여기 침낭을 두고 왔는데 내 침낭 혹시 보신 분 내가 분명 침낭을 아니야 있어요 뭔소리야 뭐 없어? 아 뭐 톱이라도 아 쓰레기 게임 아니 왜 없지? 왜 없지? 핵스나 누가 아 뭐 아무것도 안 떠 아 침낭 주면 행복 게임인데 아 고기라도 해먹자 물 만들고 고기 구워먹어야 돼 왔네 왔네 저 침낭 말면 아 근데 이거 만다고 침낭이 되진 않긴 해 침낭은 저 압축을 해놔가지고 그래도 가방에 쓰면 고기는 100패에 이거 안넣고 뭐하냐 멍청아 아 안그래요? 당장 이것도 넣어야지 어우 사빨강색이네 4명 다 막거리네 일단 개밥부터 먹어볼까? 깔끔하게 개밥 제 밑자에 본잔 아닙니까? 그렇지 이거는 새 개밥이라서 십중독 걸릴 확률이 적어 개밥은 십중독 걸릴 확률이 높아가지고 원래는 버리고 다니기도 하는데 나중에 되면은 지금 뭐 가릴 처지가 아니니까 정어리 먹고 무게 때문에 앵간하면 다 먹자 좋아 이게 ASMR이지 아 근데 여기 좋은데요? 여기 리스폰 괜찮다 이게 고강협이 아까 하다가 죽은 데가 침낭이 나와가지고 되게 좋은 곳이었는데 이제 좀 밀릴 것 같은데 여기한테 침낭 안나오잖아 이제 됐어 물 한 번 더 숨기 저거는 절대 안 바꾸려고 해 아니 오히려 적응 돼버렸어 숨기에 아이템 해체할 때 나오는 거 숨기에 적응이 돼버렸다니까 약은 좀 해 제발 약은 좀 해 약은 좀 약은 해서 이거 잡아뿌라고 약은 해서 이거 잡아뿌라고 약뿌라고 약뿌로 끝까지 안 해 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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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이 옆으로 음식은 꽉 찼잖아 내장을 말리면 어떻게 되지? 내장탕이들? 아! 아 불 불 불 불 오케이 맛있지 토끼고기 텍스처가 좀 더 바꼈다 또 바꼈네 화살촉은 2개 나무 23kg 로즈잎 손질 투입자가 도끼랑 칼 안 나와요 가족이 의미가 있나? 고기 텍스쳐가 썩은 거는 좀 더 이상하게 또 바뀌었어 썩은 고기도 적응 안 됐는데 살짝 적응 되려고 하니까 한 번 더 바꿨네 36분 더 남았어 랜턴에다가 아까 얻은 기름 넣어줘서 기름 다 쓰고 무게가 쭈는 건 아니지만 사격 가이드는 가져가자 도룽 시작한지 이제 한 시간? 아 그니까 이번에 죽고 시작하고 얼마 안 됐어 18분 후 끓음 자자 이제 토끼들이랑 같이 자야겠다 토끼야 잘자 좌토끼 우토끼 해야겠다 좌토끼 우토끼 해야겠다 꿈에서 토끼고기 먹는 꿈 꿔야지 물은 3리터 정도면 충분해 하자 10시간 을 토끼 가죽을 내려놓고 별거 아니지만 습관 들입시다 10시간을 자서 체력을 한 반피쯤은 올려놓고요 토끼와 함께한 하루 일어나서 고기부터 먹고 지금 좀 더 자야겠네 지금 소리가 바람이 많이 불잖아 어 눈 눈 사라졌어 무게 때문에 이거 써버릴게 쓰고 어 일로 가야돼 가자 오케이 네 명 다 살아났습니다 아니네 이거 소리가 여전한데 열 여덟시간 풀로 잔건 아니고 두번째는 이제 한 한 세네시간 정도 됐을거야 이게 자고싶다고 못자 피로도가 필요하지 않으면 최대치까지만 자고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지금 나가면 1피 무조건 죽는다 나 어차피 죽어 내구도 아까운 것도 없고 다 쓰레기템 드리고 후 아레나이더에서 뭐 좋은거 나야? 나 아레나이더 한지가 너무 오래됐어 지금 4년 됐을거야 스토커 나이더 한지가 그렇게 오래됐음 나 방송한지도 오래됐고 룽다크 한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아 공격받으면 자정으로 일어나서 그래서 추워지면은 알아서 일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살죠 신입자는 그냥 그대로 죽고 이 계세요 안계시네 마린성광탄 지속지가 엄청 짧더라고 30분이요? 아닌데 마린성광탄은 되게 짧던데 그냥 딱 팀볼프 사기 낮추는 용도로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던데 여기 내려갈 수 있어 왜냐면 기억이 나거든 내려가라고 해놨네 여기 에이 에이 밧줄을 왜 탑니까 요즘 세상에 누가 밧줄 타요 엠제하다는 소리 못 들어 요새 엠제트들은 다 이렇게 어 가는거에요 엠제트라고 해야돼 꼭 엠제트라고 불러줘야돼 엠제트 그래야지 틀딱이 말하는 것 같아 그래야지 틀딱이 말하는 것 같아 아주 아저씨들의 엠제트라 그래 아 아 요정도면 뭐 스몹빔 통증 엠제트라 박사 어 뭐야 아 여기는 자는 곳이 있네 다른 세계선인가봐 베타 세계선인가 흫 와 물정화재 따뜻하다 온도 몇이야 영상실도? 살짝 올리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어차피 잔다고 해서 잠 안다 못잘거 아니야 대충만 자자 홍대요 홍대 나왔어 잤네 피곤했나 보네 여기 다시 상작강 찬스 아까는 저 쓰레기 줬잖아 폴라로이드 줬잖아 내가 알기론 폴라로이드가 확정이 아니거든 흫 치유됨 틱당 두시간이요 그니까 손목빔 2스텍이면 4시간 야 이게 상자가 랜덤이구나 흫 흫 몰랐네 여기는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여기를 이걸 음 알았어 정답은 여기였어 여기 보이잖아 여기 내려가라고 해놨네 여기 여기 안 되는 게 어디있어 뭐 다 되지 누가 봐도 전혀 아니라고 아니 딱봐도 여기 그 허여운거 만들어놨잖아 허여운거 허여 허여 허여잖아요 여기 허여면 내려가라는거지 뭐 허여 허여면은 어디든 다 갈 수 있어 허연 눈은 그냥 갈 수 있어요 좋아 아이 되죠 이거는 허연거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 날씨는 우리를 배신할 수 있어 허연거는 배신하지 않아 허여 허연거는 100%야 허여잖아 허여 허옇게 이렇게 일자로 내려오라고 딱 만들어놨구만 여기는 허여치 않잖아 그럼 저긴 못 가는거야 내가 사냥되는 거 많이 참고해 참고라는게 내가 가다가 안 돼 이러면서 막 소 떼는 것도 참고를 한다는 얘기구만 씁쓸하구만 아까 죽은 곳은 아까 사냥하다 죽은 곳은 원래 되는 곳인데 안 보여가지고 날이 어두워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무스여? 에이 무스 따돌리기 나 또 선수지 무스는 나한테 안 돼 엄마 그거 허당이야 허당 뭐 음 음 음 工作 상담은 여기서 많이 얻어갈 수 있는데 인코스 돌면 되는거 아니냐고요? 인코스 돌면 결국 다 피고 그냥 늑대처럼 Z축 컨트롤 한번 하면 돼 엄청 빠르지 않아가지고 대바데 하는거 참고해서 한번 하면 돼 요런 나무 이용해가지고 한번 한 따까리 하면 되거든요 집가는 길이 여기일거에요 여기가면은 팀볼프산일까요? 근데 나 톱이 없는데 네 팀볼프산 정상 가는데 톱이 없는데 피로도도 안되지 않나? 오두막이요? 아... 또 그렇게 가는거는 좀 자존심 상하는데 여기 반대쪽 곰 오두막 레시피 하나 너무 멀지 않아요? 나 어딘지는 알아 비벼가지고 올라가는 곳 거기죠 거기 딱히 뭐 코어템도 안나올거 같고 톱같은거 나오면 가볼만한데 자 여기서 자생한거 챙기고 넘어갈게요 한 번에 가려해도 한 번에 가려해도 솔에놈? 아 솔직히 먹을 수는 있는데 불호가 맞음 그냥 물먹지 그걸 왜 먹어 누가 주면은 그냥 먹어볼 수는 있을 듯 근데 내 돈 내 사는 안할듯 아 먹어봤어요 먹을만해 사람들이 막 즐겁할 정도의 그건 아니야 그냥 먹을만해 근데 참고로 저는 군대에서 나왔던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맛있게 먹어서 안된건 다른 식성을 가지긴 했는데 입맛은 그..그 뭐더라? 그 양파 맛 그거 되게 많이 먹었어요 양파 음료를 되게 많이 먹었어 아 진짜 많이 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버릴바엔 놔달라고 내가 다 먹겠다고 해서 내가 다 먹었네 그거 다섯개씩 먹고 그랬는데 한 번에 번이여 번이여 다섯개가 아니라 그거 뭐 진짜 먹으려고 하면은 한 이십개도 모을 수 있어 전생활관 돌면서 달라그러면 다 줘 아 약간 맞아요 물탄 박카스 맛이야 맞아 약간 그런 맛이에요 물탄 박카스 좋게 말하면 은은한 양파 맛이고 은은한 양파에 단 맛이고 은은한 양파에 단 맛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물탄 박카스 여기 맞나? 호래는 당뇨가 19g이라고 했어? 은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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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은 어어 아 아 살려주자 아 잠깐만 잡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강제로 간대해진 나 어우 날씨가 춥다 빨리 가야겠다 동물농장식은 잘 살아야 한다 엄마 말 잘 듣고 오래오래 잘 살아야 한다 여행인 것 같네요 처음으로 여기서 태어나서 이쪽으로 나가본다 자작나무 껍질이 신이거든요 자작나무 껍질이 신이거든요 자작나무 껍질이 아 데미지 많이 버는데 음식도 없잖아 생각보다 그래서 결단을 내려야돼 저거 식용유에요 기름 15회분인가 봐 15번 요리에 쓸 수 있나봐요 식용유도 먹자고 먹을 수 있나 안먹어져요 부들개질 식용유에 구워먹으면 맛있을까 이렇게 전부치듯이 식용유에다가 이렇게 바른 다음에 구워가지고 더 질겨져 더 질겨져? 골판지 튀겨먹는거지 아니 근데 가죽도 튀겨먹으면 맛있다는데 뭐 계란물이 펴서 계란이 없으니까 여기서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것 육수 고기가 많잖아 근데 육수는 오질라게 얻을 수 있어 근데 육수 원툴이야 여기 왜 이렇게 길어? 소독냐? 이거 필요없어 다야 이게 그 다음에 뭐 뭐 있을까? 소금 소금 있을만한데 집집마다 그래서 이번에 소금 나오긴 했을거야 고기 1.5kg? 저편으로 냄비 났어요 그럼 나 더블 냄비다 잠깐만 이거 생각보다 좋아 왜 안보여? 깡통 버리자고 좀 이따?! 깡통으로 수제 폭탄 만들 수 있는데 아니 왜 불만 끄면 이게 안보이니? 뭐해? 아래를 안봐서 그런가? 때려 46건 색폭탄 잘 던지면 한방에 조끼 3마리 가능해 기름은 아껴주고 당근이랑 감자랑 옥수수랑 다 추가됐더라고 소금... 소금... 님들 소금은 눈 지방에서 어떻게 였죠? 못 얻지 않나? 아 바닷가가 있긴 하다 바닷물 끓이면 되긴 한다 그거 말고는 없잖아 암염은 눈 때문에 먹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동물 피 동물 피는 가능함 에스키모인들이 그래서 남극에서 그걸로 먹잖아 히말라야 핑크 솔트 눈 때문에 그렇게 안보일 것 같은데 감염광상 에스키모는 생피 신기해 몸에 염분이 필요하다는걸 자연적으로 아는거 아니야 이게 뭐더라? 이게 뭐더라? 뭐였지? 내려놓을게 이거다 15분 55분 여기다가 로집 하나만 아 맑은 자작나무 껍질을 해가지고 체력 관리하자 자작나무 껍질 잘 먹고 따뜻함과 체력 회복 둘 다 이래가지고 자작나무가 굉장히 침입자의 침입자 난이도의 친구야 아 에스키모가 아니라 아 이누이트 에스키모도 먹었을 것 같은데 먹었을거야 에스키모도 상식적으로 안먹으면 죽을 수 밖에 없는데 먹었을거에요 에스키모라는 단어는 거기서 알았는데 그 옛날에 게임중에서 위로 계속 올라가는 게임이 있어요 그런데도 알았는데 그 친구랑 하면은 우정파괴 게임이 있어 올리엄 말고 아이스클라이머 맞을거야 아이스클라이머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었어 나 남극탐험도 했었어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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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구차랑 그런 그런 그새 되긴해 펑귄리 뛰어다니는거 맞아요 맞네요 이거 알면 틀리냐구요? 네 아 네 너무 구석인데 아 밑에 갔다가 올라가는거 너무 치욕스러운데 부들게지 머리가 왜 여기 뜯겨있지? 반대로 왔구나 아이고 난 에라이 길이 어디오? 이쪽으로 가야 하오 길은 어딘가 여기요 햄버거 브랜드요? 에이 프랭크 버거? 아 맘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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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버거 질렸다며 그래도 그만한 데가 없어 버거 나쁘지 않아요? 팀버홀프산에 도착을 했는데 자고 가고 싶다 나보다 잘하냐고? 사랑은 언제나 아 자고 싶다 아 여기 잘 수 있지 않나? 원래는 못잤는데 막 막 패치돼가지고 스토리 패치돼가지고 막 안됐니?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홍구론 알지 신세 많이 졌거든 사슴공터 아니야 여기 이게 근데 나와발입니다 잘 수는 없네 잘 수 없으면 의미가 없단 말이지 대피적국 눈 대피소야? 해체해서 갖고 오지 아 맞네 그거 해체 가능했지 오랜만이라서 안 보여요 그러면은 나의 뛰어난 암기력으로 어딜 가야되는지 한번 봅시다 나 여기서 늑대가 컹 할거거든 몸이 따뜻해지면 말려내면 안되지 따뜻해 먹어줘요 아 상태 오죠 근데 1시간 남았는데 아니야 그래도 먹어주자 뭐야 아 식었네 빨리 뛰어야 돼 지금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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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추워 그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뛰어내리면은 될거야 날 믿어 너의 암기력 너의 과거에 했던 도롱다크의 총지식 여기 여기 아 네 밤에 내려가는거 별로 안좋아긴 하는데 어쩔 수 없다 불을 키고 저 하얀색 지대 저기다 하얀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프타고 내려가는 곳인데 원래 하얀기가 있다면 얘가 다르지 짧은 로프타는 지역이네 나이스 여기에 이제 아이템 나오는 곳이 있거든요 역시 나의 나이스한 엄청난 기억력 삼거리거든 삼거리 페퍼햇불과 전나무 면털모자다 야외생존법까지 나쁘지 않아 다 좋은데 달리면서 끌 수 있네 어 머리 없었어요 그럼 이제 동상염은 없는건가 머리는 동상 안걸릴텐데 머리 동상 걸리나 상식적으로 머리에 동상이 걸릴 수가 있어 아 귀가 걸려 아 귀가 떨어져 나간다 그러지 추워가지고 호도 걸리는구나 아 온도 나갔어요 여기가 동굴이거든 호가 걸리면 보통 죽어? 여기는 뭐였지? 아 근데 지금 궁금해할 때가 아닌데 헤이 살구 유 뒤져 정상 반대로 가는게 팀벌프 톱이 없어가지고 별장부터 들렀다가 잤다가 갈라고 핸들아 근데 근데 그 아이씨 똑같은데 뭐 물어보려고 했는지 까먹었어 아 맞어 피로도 한번에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침낭 없어서 안되지 않나? 톱이 있다고 하더라고 가자 위로 아이젠? 아이젠 아이젠 또로 오랜만이지 테로이드 하나쯤 아이젠 근데 오두막에서 침낭이랑 톱이 둘다 나올수도 있잖아 행복한 상상 태 하나 빨고 올라가는데 태 없어 희망사항이요 정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음식 이제 피로도 나가리다 갔어 천 있으면 천 찢어가지고 올라가도 되는데 정상 올라가기 전에 동굴에 잘 수 있는게 없을 것 같아 자는 곳은 없었어요 있었으면은 그 빌드에 추가가 됐겠죠? 다 떨어지면 체력이 조금씩 깎여요 그럼 죽는거에요 여기 늑대가 한 마리 나올거야 여기 늑대가 한 마리 나올거야 잠깐만요 안에서 불 한번 피우자 게임 목표는 그냥 생존이 맞고 정상 뒤쪽에 로프 근데 한 번 올라가면 다시는 안와서 정상 뒤쪽에 로프 곰이요 여기 곰 안 뜸 여기 늑대 한 마리 뜸 이정도는 외우고 있어 그리고 여기 자작나무가 많이 나와서 오우야 오우야 아 진짜 여기다가 불 피우고 자고 일어나면 대박인데 장수가 없네 물? 물 좀만 하자 다 떨어지는 건가 그거 버리자 그제 뭐냐 쩌시기 머시기 버리고 한시간동안 책을 읽을 수 있거든요 불 피우기를 보겠습니다 필요하대 무게 줄일께요 사격 가이드 필요없어 침입자라서 총이 안나오거든 정상 가는 길이긴 한데 왼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은 집 가는 길이긴 한데 사냥하면 여기가 좀 더 안전해서 여기가 직선이에요 대각으로 직진하는 길입니다 아 31km인데 스튜랑 이것저것 요리가 생겼어 완전 한밤중이네 달도 안떠가지고 앞이 보이지도 않아요 아 석탄을 좀 내려놔야되나 진짜 석탄 내려 놓을거면은 나무를 버리지 아 껑교기 수트 껑이 새로운 저거에요 근데 껑이 아니라 메세가 맞는거 같애 껑 저렇게 안생겼어 비둘기관한 크기에 색깔도 비둘기인데 껑이라고 해놨어 이때 고기 먹어서 기생충 올리고 기생충 감염 위험 올리고 나 이거 따뜻함 안먹었지 통조림 먹어가지고 따뜻함 버프 갖고 지금 온도를 지켜야 돼 부들게 지는거 같은데 패스 왠지 실수한거 같다 생명 감염되면은 아무것도 먹을 수 있는데 귀찮지 그 막 책도 기생충 감염되면 못 읽지 않나요 안걸리는게 나아 고기 원활하게 수급 가능하면 먹어도 됐대 여기여기여기 이렇게 내려가는게 있잖아 여기를 어떻게 잘 내려가야되거든 저 소리 엄청나는데 저기가 목격지인데 아이씨 아 나 갈래 뒤에 뒤에 없다 너무어ذا 하나도 안보여요 어? 어? ο 전에 하얀이다 하얀 후우... 아직 끝이 아닌가보다 얼마나추운거야 영월 16될면은 그렇게 추운건 아닌데 문이 많이 내린다 옷이 젖는다 근데 방향 감각이 상실됐음 쉣 뛸 수가 없거든 아니야 햇불이 있어 햇불이 어름지대? 어름지대면은 집 아니야? 집이잖아 여기 집이라고 말해 곰이다 곰 아이고 곰이면은 집인데? 늑대다 아 거기구나 아 아 아니야 집 빨라 하면 좀 토끼고기 아 나한테 오는 줄 알았네 이거 폭포 따라서 일자로 쭉 내려가면 됩니다 폭포 따라서 일자로 쭉 내려가면 됩니다 야 고맙다 이 은혜는 먹지 않을게 욕병을 잘 했었어야지 여기가 가다가 부들겨지가 많은데 추위때문에 부들겨지는 먹으면 안될 것 같고 여기 늑대가 엄청 많아서 저 아래에 내려가면은 분명히 침낭이 날 기다리고 있을 거야 침낭만 있으면 뭐든 두렵지 않거든 오우 데이링 데이링 안돼 안돼 음식 지금 음식 먹을 때냐고 음식도 없긴 해 하드하게 컨트롤 한다는 생각으로 쭉 내려가면 집이에요 아무것도 안보이게 됐어 아 맞네 늑대 한 번 더 나오네 늑대 붙이자 물 물 물 부시돌은 안했어요 무게가 많아가지고 그냥 먹는 것만 챙겼어요 아 부들겨지 또 나를 유혹에 들게 하네 이래놓고 앞에서 늑대 한지 죽으면은 진짜 멘탈 깨질텐데 아 근데 진짜 가야된다 사망각이야 아 근데 왜 자꾸 나를 아 이거지 아 쟤 세개나 더 있네 어우 근데 여기 한 번 여기는 생각하면 잘 안올 곳이라서 아 이게 무슨일이야 무슨일이야 이게 아니 석탄까지 나오네 석탄까지 나오네 석탄 못참지 마지막 라스트 보스다 이거 거리가 너무 빨리 가까워지는데 쟤 녀석을 바라봐야지 안달려들어 이거 빨리 그 건물 안으로 뛸 수가 없어서 그대로 사망이거든 아니 저희 너무 멀다 그냥 집으로 가자 안온다 안온다 여기 낚시도 맞아요 여기 낚시도 맞아요 근데 지금 낚시도 있으면은 죽거든요 추워가지고 옷을 안 입은거랑 똑같아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야돼 집이다! 집이다! BGM 안사라지면 계속 쫓아오는거임 진짜 다 알았지 들어가도 추운곳? 아너데도 영상은 될걸? 눈 보라만 안치면은 날씨가 그렇게 추운곳이 아니라서 으아아아 살았다 뭐야 추워 불때! 하.. 장작은 많아 괜찮아 장작은 너무 많아가지고 좀 느리거든 그래서 장작 다 소모하고 내려놓고 가야겠다 휴우 아아 팀볼프산 제일 아래에요 하아 어후 10시간 팍탄까지 흠 흠 성냥 나이스 콜라로이드인가요? 메멘토 힌트다 아 아 조우니니 26개 도왔습니다 오우니 호우니 오우니 낚시채기잖아 오오 오리털 조끼도 다 얼었네 어 지금 없는 살림에 한줄기 빛이야 자 자 이렇게 하고 자자 이제 내가 토끼를 잡은게 2번생이었나? 2번생이네 물 마셔야지 여기 별이 보입니다 여기 10시간 자구요 여기 그래서 완전 실내로 취급 안함 여기서 365일 있어도 폐쇄공포증 안관리 어? 물을 뜨나? 아 아니다 빛이 들어가지고 벤치에서 밤에도 저거를 만들 수 있다 일을 조명 없이 일을 할 수 있다 됐어 부들부들 벗고 집 밖으로 한 바퀴 돌아보라고 어 그리고 저것도 하자 지금 이거 만들어주는 동안에 부들개지도 따고 오자 문 닫고 막히는데 다 밀실 떠 옛날에 거기 안 떴죠 행계 행계 안 떴지 폐쇄 돼가지고 슬펐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거 아니면 거기 사리 이유가 없었어 낚시터 낚시터 얼음구멍집이요? 어 낚시터는 안 떠요 집으로 들어가는 길은 다 뜯 안 들어가면 안 뜰걸 몇 킬로야? 23 행계 오래.. 많이 살았어요 행계 진짜 많이 살았어요 행계가 진짜 좋은 곳이야 교통이 좋은 곳이야 교통이 아이템은 안 떴고 꺼죽 보이는데 두자 그리고 몇 분 남았어? 십일..사십..사십일분동안 뭔가를 일을 하고 올 수 있어요 늑대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자기 증왕 안개도 있어서 불면증도 생겨? 별의별 게 다 있네 생존이란게 이런게 힘든거였냐고 방송 페넷이 페넷이 근데 톱이 안 떴다 생각해보니까 아이템 테이블 바뀌어가지고 곰 곰이다 곰 곰방과 확신을 못하겠네 아니 일부러 피곤하지 않아도 5시까지는 안갑니다 이게 너무 진도 빼는게 그렇게 중요한건 아니야 천천히 해도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는게 좀 더 나은거 같애 너무 부들부들이 하나 더 있다 내가 아침까지 달리고 이러면은 진도를 못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 선생님같은 느낌으로 해야지 과외선생 곰이 늑대에 물어 죽여야지 정상이라고 늑대가 도망가긴 해 근데 그런거는 구현이 아니었어 아 이거 다시 보기가 없어가지고 한번 뒤쳐지면은 내용을 몰라 풀룡상은 한 한 6일정도 뒤에 나오거든 트위치가 문제다 라면 먹으면 돼지 되나요 현직자에게 주원을 구하겠습니다 현직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네 먹고 생각하는게 라면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어? 무스 나왔다 무스 나온다는 표식이다 무스 나온다는 표식이다 근데 무스 자체는 안뜬듯 안뜬듯 이리와 조명탄으로 잡을 수 있는거 아니냐고 팀 부터 안가서 조명탄이 없네 어 피의 법칙처럼 진짜로 아무것도 무기 없을때뜸 약올릴라고 하 꼭 내가 좋아하는 여자들은 내 친구여 친구이거나 우리 영애인 어쩌구저쩌구 아니면 꼭 중성동본 아 여기 어딨지? 아니 토끼 한마리 있었잖아 형 친구 애인 여기있다 단발이 맨 흥분하지 이거 옛날에 DJ DOC의 머피의 법칙이라는 틀닭노래입니다 흠 옛날에 1박 2일에서 그쵸이 이거를 몸집으로 설명하는 미션이 나왔는데 거의 못깨는거거든 이게 설명 이게 몸으로만 어떻게 설명해 꼭 내가 좋아하는 여자들은 어떻게 설명해 꼭 내 친구여자친구이거나 이걸 어떻게 근데 김종민이 그냥 바보같이 노래 불렀는데 그게 가사 가사가 그게 내용이라서 맞췄어 근데 지금 치면 나옵니다 레전드 그거거든 잘 끌었네요 레전드면이거든 아니면 꼭 동동동번 물 물 풀로 땡기구요 고기하고 가죽하고 요새도 1박 2일 보면 재밌음 다 봐가지고 볼게 없긴 한데 안 돼 안 돼 살았다 우리 형 애인 형 친구 애인 오케이 아 노래가 옛날 노래여가지고 이게 좀 그래 그게 부르기가 까다로워요 옛날 그 시대 노래 특징이 잘 안 들려 그런게 있어 음질이라고 해야 되나 정확히는 이제 목소리가 나 마이크 음질이 별로 안 좋아 옛날 노래가서 막장 내용만 다고 옛날에도 다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거 같아 기억이 다 먹어야지 그래서 놀토에서 노래만 추게하면 다 옛날으로에요 아 듣기 어려우라고 그 1과 2분의1 투투 노래도 아 진짜 가사 알고 들으는거 아니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알아들지 못해 50분 아 굳이 둘이 되어버린 날 잊은 것 같은 너의 모습에 하나일 때 보다 더 둘 외롭고 허전해 그럼 가사 모르고 보면 전혀 안 들려 한국어 같긴 한데 뭐라고 씨부리는겨 안 나이거 그래서 넌 둘이 될 수 있었던 거야 고기 간 안에서 먹는 거야 그래서 맛이 없음 고역이야 고역 먹는 거 자체가 고문일 수 있다 이거 아 근데 소고기 먹어 최근에 소고기 생일선물로 들어와서 먹었잖아 거의 상에서 반은 버렸지만 늦게 받아가지고 근데 아니 뭐 먹을만 합니다 먹을만 하다는 게 이제 소금 간을 안 한 거잖아 그냥 먹는데도 맛있어 먹으면 해 화장실 겁나 아냐 아냐 토론자크 새로 조금 조금씩 나왔어요 요리 레시피랑 여기 지금 기름도 있네 고기 자체가 약간의 간이 있어? 소고기 초밥은 오래됐고 구워 먹는 진짜 소고기 여기 불빛 때문에 책 읽을 수 있으면은 조금 시간을 보내고 가도 되지 않을까? 아 나 운도 없지 아니 어떻게 가는 날이 장날이야? 하필 또 없네 달이 안 떴어 하필 국물도 만들 수 있네 꿩고기로 만드는 거 보니까 육수네 이게 맛있겠다 포리지는 뭐야 귀리? 흐르는 강귀리물 흐르는 강귀리물 더럽게 맛없겠다 진짜 맛없겠다 진짜 맛없겠다 뭐하지? 시간 보내기 아 근데 춥네 또 와 진짜 극한 직업이다 직업은 아니지만 이번 더럭나크는 새로 나온 거 다 체험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니 시체가 다 얼었어 아 추운데? 아 추운데? 아 이거 게임 아닌데? 고기는 복면? 아 그거 나왔어요? 발라클라바 나왔어? 군대에 있었을 때 발라클라바 되게 잘 썼어 초소에 경계 근무 나가면은 앞면이 되게 춥거든 그거 쓰면은 깔끔합니다 음 따단합니다 훈련 나가면은 생각보다 쓰기 어렵고요 숨이 차가지고 아 오늘 불멍이나 해야겠다 불멍이나 합시다 오케이 물이나 잘 뜬 만들고 책 읽으면서 불멍 이 상황에서 아 무슨 생각할까? 아 아 죽고 싶다 아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어 죽고 싶다 아 목말라가지고 방금 아 아 그거를 알려버렸네 희박이 썰때문에 재밌게 봤어요? 희박이 진짜 재밌어 요즘 예능보다 훨씬 재밌어요 아 화질이 좀 별로야 아 Northeast 3.5kg 줄였다 어어어어어어 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내장 말리려고 했는데 그럼 하루가 또 지나갈 것 같은데 팀볼프 사는 한 번에 가 못가 가 못가 팀볼프 사는 한 번에 가 못가 가 못가 톱이 없다 위에 나올 수도 있잖아 가자 옷 다 찢어가지고 만들자 안되면은 그렇게 갔는데 없으면은 쓰레기 게임 다 타면 되지 뭐 혹시 몰라가지고 아 석탄을 몇 개만 들고 가자 어 괜찮은 것 같네요 템 내려오기도 할 거고 아 또 심상치 않네 어 심상치 않아 아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뭘 잘못한 거야 아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대체 아 눈물하래 심지어 살아있는 죄 살아있는 죄 여기 있어요 똥게만 죄 아 오늘 아 오늘 늦게 오셨네 여간 영업이 마지노선에 오셨네 그냥 그냥 여기 로비에서 그냥 주무시죠 아 이거 실수했다 아 아 아 갈만해 완전 눈보라 아니네 그래 그래요 가자 영하 18등 영하 18등 언젠가 한 번쯤은 돌아봐 주겠죠 그대 뒷모습을 부들게 지 오늘도 차마 못하 아 그냥 토끼나 손질하고 집에 있을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칠 글리니 soprattutto 야 아 맞았는데 방금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여러분들 늑대다 인간은 측은지심을 느끼잖아 토끼 이렇게 먹으면은 꺾으면은 동물들도 느낄까? 몇개일까? 씨끼고 정확히 맞았는데 정확히 맞았는데 먹자 아싸 멘톨보다 레고도도 괜찮 철? 고철은 필요없어 아니야 필요있어 없는데 있어 제발 좀 나 좀 그만 냅둬 저처럼 부들개지 먹고 살라고 좀 위험하다 오늘은 쉬어야겠다 토끼요? 아 나 토끼 잡았었나 한마리? 나 몇마리 잡음? 두마리 잡아야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이거 하나만 켜도 되네? 그거! 저저저 먹으면 되네 그렇지 바람이 불어서 씨끼고 어? 내 거야 나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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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고기를 지켰다 사슴고기를 지켰다 두 마리 다 잡았네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하자 이제 질거 하자 냄새가 이스택이구나 지금 그래서 여기 어구르가 다 끌렸구나 집 가면 그만이야 온도 알차게 잘 썼어 꺼져 꺼져 여기 가 에잇 나쁜 점들 하 수리도 좀 하고 이거 찢기도 하고 어 다 했고 나와볼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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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 하 하 더 꽤 많다 일단 찢는거는 언제나 할 수 있고 고기 수확도 언제나 할 수 있어 그럼 언제나 못하는 것은? 책 읽기야 10시간짜리 안돼 주방 1시간? 아 늑대 못들어와 곰도 짐 못들어와요 아마 버그로 잡혔던 것을 보신걸? 그러네 쿠엔틴 모자네 생각보다 여기 다 할 수 있구나? 밤에도 온도 떨어진다 온도 떨어져 요리 숙면자 됐어요 책 읽어서 근데 제가 엄청 추워졌거든? 벽난로에다가 불 켜가지고 으음 요리 실제로 안해보고야 돼 책으로만 배운거지 이론파 지금 곰이 버그하나? 참 신기해 별것도 없는 게임인데 패치하면 버그가 생긴다는게 어 요거 찢고 물은 그만 만들까? 고기 해야지 고기 일로와 따뜻한 자리 줄게 얼었거든요 상전이야 상전 줄게 4형제 4형제 책이나 읽고 있으면 될 듯? 책이나 읽고 있으면 될 듯? 고기 다 굽고 초반인데도 할거 많다 그래 초반에는 별거 할게 없어가지고 칼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어 내장도 말리고 이것도 하고 곱저봐도 하고 근데 죽으라는 법은 없다 확실히 어떻게든 살게 되네 아이 토끼 사랑하죠 토끼 못참지 불 확인하고 1판 넣고 5시간 통크기의 풀로 땡겨버려 됐어요 다 읽었어 그리고 10시간짜리 분해책 하나 남았어 얼음낚시 2레벨 한번도 안해봤는데 이론충 그 다음에 10.5씩 하자 이런거 1건 10.5씩 하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수확하고 이렇게 하고 에? 왜 안되지? 아 여기가 되는구나 아닌데? 어 그런가? 15분? 15분 동안 할 수 있는거 요거 참 야스와 같다고? 그거 맞다 하나 둘 하나 13 13이면은 로직 고기는 다 했어? 7분 남았거든요 네 내장부터 해야겠다 아 너무 시간이 또 그렇게 됐는데 고기 먹어주고 고기 먹어주고 너무 오버했는데 또 해방이요? 그게 페이크에요 페이크에요 페이크였던거임 이제 진짜 자야겠다 이제 진짜 자야겠다 아 낡아이 같네 할 일이 너무 많아 에라이 그냥 자자 아 안죽었지? 온도가 내려간다 춥다 얼었다 체감온도 영하 0도다 무게는 16kg고 석탄을 좀 더 가져가야됩니다 석탄을 좀 더 가져가야됩니다 내장을 건조시켜놓고 출발을 한다 출발 현재 영하 22도에 오후 1시정도에요 가장 더울때네 이거 마시고 사실은 아까 그 늑대가 사슴 못먹게 한게 사실은 그거 내가 먹으려고 한거거든 근데 실패했어 그니까 이거 지나가면서 아이C 지나가면서 불 피워가지고 이거 캘라그랬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이것도 못 캘듯? 한번 해볼까? 안되지? 에이 이거 언것도 깨야되고 원체필 입장하기 힘들었네 늑대 말 쏠 수 있는 무기 돌이면 충분해 돌과 머리 두개면 충분하다 나 피로도가 없다 아아 개똥게임 그런게 여기까지 해야겠는데 오 없당 누가 설마 각이야 설마 각 오늘 팀볼프를 안간다면은 딱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보여주는게 나을 듯? 좀 더 지워달라고? 아니야 아니야 택시까지 할게요 천천히 진도 빼는게 나아 바람이 불어오는 곳 고기는 맥픽 먹었어 거기서 온거야 그곳에서 왔어 거기서 스타트 해가지고 먹고 왔어 또렁 유아해 보니까 옛날거 가루였던거 생각난다고? 우와 이거 오래되긴 했다 아 근데 데바드 하고 싶다 데바드 얘기하니까 자 1시간 자고 저장하고 자 저번에 마지막에 저번에 마지막에 뭐 했죠 뭔가를 했어 팀볼프사 정상에 올라갈까 말까 하다가 끝냈거든 자 일단은 떠날 채비를 합시다 현재 무게가 18kg니까 물은 최대한 물은 최대한 들어주고 소끼가죽이 건조가 됐네 내장도 내장 이거 아쉽지만 내버려 두고 가자고 2.1kg 사장님 여기 방 하나 있나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고맙습니다 겨울꾼님 고맙습니다 아잉 다 훔쳐가자 그냥 아 그리고 26kg 여기 남는 곳간 하나 주죠 아 천원이면은 좋은 방 가질 수 있어요 요새 장사가 잘 안되가지고 풀영상이요 풀영상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원으로 룸 들어가시면 됩니다 진짜 방이 좀 남아요 요새 미쳤다 이거 사장이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가게 해놓고 잠깐만 뭐 저기 전자레인지 좀 무스다 잠깐만 무스 못죽여? 아니 뭐 맨날 무기 없으면 절로 못죽이나? 아 무스 너무 아쉽다 어디 가야돼? 아 아 바이카 골리앗 코 맞는데 굴맹이로 코 때리면 이기지 않을까 사장님 사장님 여기 마굿간에 건초 덮고 자도 되나요? 건초요? 아 무료전에는 지금 워낙 지금 수요가 건초 수요가 부족해가지고 그냥 맨바닥에서 맨몸으로 잠으시면 됩니다 야 얼어죽지 않아 최소한 잠깐만 한입만 먹자 음 시간안에 무스잡기? 한시간안에 무스를 어떻게 잡힙니까? 올라갔어야 되나? 내려가기만 하면 되지 지금 냄새가 풀스텍이어서 늑대랑 곰한테 먹히기 딱 좋아 아유 여기 여관 땅바닥이 시원하네요 요새 여름이어가지고 건초 안 덮어도 돼요 응? 흠흠 자 이거 패티 이거 몇 턱이냐구요? 이거 2호기입니다 뭐 먹냐면은 먹다 남은 비빔밥 냉.. 냉장실에 넣어놓은거 기한 어 한 19시간? 12시간 12시간 15시간 아마 그거쯤 음 배달음식 한 번에 한 번 시켜서 두 끼 먹어야 되거든요 하루에 두 끼 먹으니까 그러면 하루에 만 얼마로 퉁칠 수 있거든 아이제 뭐 먹은 걸까? 뭐 먹은 걸까? 흠 흠 흠 막대랑 장작을 챙겨서 아래로 흠흠 흠 다 씹어지긴 하냐구요? 고기 위주로 먹으면 돼요 저 두 끼 밖에 안먹어 밥을 잘 안 챙겨 먹는데 좋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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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약간 추우니까 여기 반공호에서 대피소에서 조금 휴식을 취하자고 새끼다 챙겨 먹기 힘들어요 요새 힝 팀볼프에서 행계로 넘어왔습니다 좋은거 좋은거 아 제발 좋은거 마지막 나쁘지 않아 없었던거야 진짜 나쁘지 않아 나이스 나이스 온도를 1도 다 올려줘요 음식? 음식? 어 와 양말 최고급 양말 하나 0.5도 추가 저게 최고급임 이래봬도 롤스에서 바람이 눈보라가 심상치 않거든요 밥 먹고 잡시다 여기는 침대가 있기 때문에 어디야? 침대가 어디있었는데 이게 침대야? 여기 원래 진짜 침대 아니었나? 벌어지로 만들어놨어 매트릭스잖아 이거는 얼었네 음 이건 다 말리자 침대 아유 뭐 어디야 침대 한 시간 정도 잠을 자고요 바뀐지 좀 됐어? 제가 안 한지 꽤 돼서 아이고 안 먹을 때 머리를 숙이면 그러면 아까 그 토끼들 있잖아 얘네들을 자를 수 있다 밤을 하루 보낼 거거든요 어 어 영웅은 가죽 아 너무 잘 보이는데 와봐라 고기 내장 어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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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줍니다 음식 다 떨어지면은 안 되거든요 든든한 버프가 없어지거든 최대체로 올라가는 거랑 5키로를 더 짊어질 수 있는 거 5키로 짊어질 수 있는 게 지금 중요해서 먹어주고 그 다음에 후 수확하고 내장이랑 가죽을 다 말려준다 수확하고 물 8리터야 어차피 지금 가방에 든 게 없기 때문에 물 한 번에 많이 들고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흠흠 버리고 다 됐나 다 죽인 거 같은데 다 죽인 거 같은데 다 죽었어 이러고 불 끄고 풀로 잡시다 그래서 체력을 엔간하면은 풀 피우러 다니자 열 시간? 오케이 오로라 떴나 보네 밤에 오로라 때는 실내에 있는 게 훨씬 나아서 가자 이제 할 거 다 했어 흠흠 여기 자작나무 생각해놓고 너무 고독하다 고독한 삶이야 현재 영하 35도 입니다 미친 날씨야 미친 날씨 이거 근데 그 온도를 계산할 때 최강 온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진짜 실제 온도를 해야 돼요 온도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지 만약에 온도계 기준이면은 지금 영하 43도인 거 아니야 마이너스 43 살아 있을 수가 있나 43에 온도계 기준 온도계 기준이면 43도일 듯 오 사람이 죽어있어요 사람이 죽어있어요 오 쇠드레드다 나이스 사고 다 말지요 사고를 당했나봐 와 여기서도 춥네 차 안도 엄청 추워요 43은 체감 아니냐고 오 잠깐만 감자칩 오 오 오 오 오 오 뒤에 저 가죽이 있거든요 꺼죽으로 뭘 할 수 있는지 봅시다 건조 시켰네 건조도 다 됐네 러시아 러시아에 연평균 45도가 있어 거기랑 비슷한 거 같은데 여기랑 아 저 케첩 맛 감자칩이 해외선 유명하다고 개맛 없을 거 같은데 네 우리로 따지면 포커칩 같은 거겠지 뭐 깃털도 중요합니다 깃털도 계속 모아놓고 잘 먹었네 이 체력이 좀 좀 깎이니까 빨리 집으로 가자고 단짠이야 단짠 단짠 질리긴 해 일단 무조건 곰은 맛나겠다 냄새 3스텍이면은 이거 진짜 맵 어딨든 와가지고 냄새 좀 맡아보자 이러면서 와가지고 때로 죽일라 그러거든 근데 도망가면 그만이라서 딱히 신경 안 쓰고 있는 거야 온 동네 육식동을 다 만날 수 있음 지금 저기 앞에 고음 리스폰지요 온도가 되게 안 좋아서 안 나온다 여기 앞에 동굴이 있긴 한데 냄새가 나서 빨리 행복한 계곡의 가운데에 있는 마을로 가는게 북섬으로 보입니다 여기 사슴 시체와 동굴 하나 갑자기 이제 눈보라가 몰아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깐 머물 수 있어 온도는 해물 아무것도 없고 온도는 영하 7도네요 이거 얼어 죽는다 여기 내가 옷이 없어서 그럴까요 지금 옷을 완전 파카도 거의 없이 지금 다녀고 있는 거라서 내가 베어 그리스랑 이런거 자주 보거든 디스커버리 유튜브로 이런 상황에서 가장 빨리 죽는게 추위에요 몇 시간만에 죽을 수 있어 추위 때문에 저체온증이라는게 진짜 무서워서 몸에서 열이 다 뺏기면은 저체온증을 이제 금방 나락갑니다 저체온증이 사망 1순위구요 그 다음에 2순위가 탈수에요 탈수 물 없으면 죽어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는데 물 안 먹으면 금방 죽어요 늑대는 오히려 만나기도 힘들듯 남자의 사망일순이 호기심 아니야 호기심으로 여기 한번 가볼까 이러면 죽는거지 이거 2호기입니다 늑대 소리 여기 여기 앞에 내가 한마리 있거든 살짝 오른쪽으로 틀어서 근데 내가 왜 틀어 나 당당해 아닌가 아 요 앞에 먹을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기 저 늑대다 내가 있었던 장소로 호다닥 가고 있어 빨리 뛰어야 돼 아마 냄새 따라가지고 추격을 해올거에요 버려진 오두막 빨리 빨리 왜 하필 역풍이야 오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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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거잖아 이런 젠장 왜 하필 똑같은거야 오리털은 내복으로 밖에 못입거든 갈아입으면 되긴해요 갈아입으면 되긴해요 근데 어차피 채운 0이라서 크게 의미가 없죠 늑대가 아예 못 젖혀오게 요런느낌으로 가볼게 요런느낌 절롱 다크 흠 흠 흠 좋아 올 수 있으면 와보라고 그거 알아요 사냥이 왜 산을 타는지 아직까지도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대 그냥 아직까진 그냥 고집 때문이라고요 고집 때문이라고요 오우 쉣 깜짝이야 방금 흡했다 흡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물리면 그만이야 물리면 그만이야 온다 흠 흠 그냥 미끄러져서 죽더라고 맞아요 흠 흠 흠 흠 제가 TMI 방출함 TMI가 아니라 알아두면 쓸모없는 잡지식 어 어 독수리의 평균 수명은 40살이 넘어요 엄청 오래 살 수 있어 수십살이야 그래가지고 아무튼 굉장히 오래 사는 동물이에요 몰랐을까 이거 굉장히 오래 삽니다 굉장히 최소 40살 냄새 스택 버그 있어요 맞아 근데 40살 정도를 살면은 이제 불이랑 날개가 마모가 돼서 제대로 사냥을 못해서 그거를 갈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가했냐면은 저 꼭대기 바위 같은데 이런데 있잖아 엄청 꼭대기 바위 같은데 가서 전력으로 부딪혀가지고 불이를 박살을 내요 그거 개소리야? 그럼 죽어요 아 이거 개소리야 그거 내가 알아봤는데 그리고 메카보리를 달아 맞아 아니 그 메카보리 그거 사기 아니 아니 진짜 아니었어?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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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리 더 있을거야 꿩이요? 꿩 잡았는데 아 전생의 기억이 난 껌을 본 적이 없다 가자 구라니? 뭐 사슴이 뭐 구라니꺼 아닌가? 검색하니까 독수리가 70년이나 살아라? 오래 산다니까? 예 어키로 했습니다 숨소리 때문에 왜 도롱나 그 요리 추가됐습니다 그거 말고는 별거 추가 안됐긴 했어 여러가지 바뀐게 있는데 새로운 활도 나오고 새로운 총도 나오고 대신 샀죠 할적으로 상인 언제 나와 상인 혼자 사는데 상인 나와도 되는건가? 몰라 상인 맞는데 하 여기 산사람 있으면 어색할거 같은데 해물 상인님 인류의 존속 아 근데 인류의 존속이라기에는 인류는 살아있어 그냥 여기 깡촌마을이라서 여기 사람들이 다 죽은거 뿐임 그래 얘네들은 이제 추운 지역이라서 죽어가는거지 더운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전기 끊긴다고 저기 막 정글에 사는 사람들은 모를걸? 전기가 뭐여? 막 이러고 있을걸 지금 이 구역에서 생존중인데 팁있나요? 당장 도망쳐 당장 도망쳐 오케이 셋 가벼운 등산력 킬 심지어 저어도 좋네 내구도도 방풍을 바람을 3도나 막아주네 총 4도가 올라갔어 지금으로서는 최상의 아이템이다 여기서 얼어 죽을 동안 호주는 따뜻한 지옥을 맞이하고 있어 그치 그치 호주가 참 살기 좋은 곳이라던데 근데 그게 인간한테 인간만 적용되는게 아니라서 그렇게 개체들이 진화를 한 다음에 현실판 그 운고로잖아 항상 짐승에게 패배하는 곳이야 서라니 서라 아 여기 요리 레시피가 나올텐데 일단 검자칩 당근이다 175칼로리 음식하는데 써야겠다 근데 이거 상하지 않을까? 내가 또 요리 레시피 나오는 공략을 보고 왔거든 여기 나와 여기 옆 옆 이게 숨겨져 있거든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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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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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에 있는 방에 있어요 여기 거기 없으면 여긴데 여기 없으니까 거기겠네 예 스티오 같은거 만들 수 있습니다 스티오 냄비 아니야 이거? 나 냄비 좀 줘봐 에뮤가 뭐야? 에뮤가 뭐야? 인간이 질 수 있다는게 나는 처음 이해가 안가 이거 왜 못다냐 이것도 버그네 타조 같은거? 어떻게 이겼어? 토끼는 알고 있는데 오 포크 엠비 100%다 토끼는 쥐지쳤잖아요 호주에서 원식력이 대단해 총이 안 바뀐다고? 미친 뭐야 진짜 족간 특화네 족간 카운터 특화됐네 아 내장을 빨리 말려야지 여러가지를 만들 수 있어 호주는 앵무새랑 전쟁에서 친해졌다 여기 있다 톰슨 패밀리 스튜 가볍지만 맛좋은 채소 스튜입니다 행복한 계곡의 밭에서 수확한 신선한 채소로 만듭니다 여기 있다 옥수수 통조림 통조림이 필요한건 에바 아니냐 당근, 감자, 영지버섯, 국물 이거는 스페셜요고 기본요리도 있긴해요 이런것들 그냥 토끼고기파이 이런거는 지금도 밀가루만 있으면 만들 수 있네 어? 토끼고기파이 먹고싶다 밀가루 없어? 요리솜씨 부족은 뭐야? 도토리 팬케이크나 먹어야 되나? 3레벨이 되야돼 뭐 요리 레벨 올리기 어렵지 않으니까 초기고기는 쓰임새가 생겼는데 능모는 여전히 흠 흠 능모도 생기지 않을까? 흠흠 아 근데 늑대고기를 인간이 인간하면 먹지를 않으니까요 총이 바뀌긴 한데 인간체로 유사전술수가 죽는 수 보다 번식하는 수가 더 압조적이라 지지지죠 아 늑대고기 사실상 개고기 아니냐고? 어어 그쵸? 개랑 늑대랑 유전자가 같으니까요 식이 똑같죠 흠흠 99.999%라고 하네요 늑대고기 먹으면 개고기 먹는거에요 늑대육식 맞아요 정확히는 잡식이겠죠 서로 곰이요? 곰은 먹는걸로 알아요 곰은 먹어 조가는 요새는 총이 잘 발달되어가지고 한방에 죽여 한방에 25점 몇 킬로? 왜이렇게 무겁지? 아 배고프면 다람쥐가 개구리 먹는다고 하죠 아 그것도 맞아 완전 잡식초식은 없죠 사슴이 뱀도 먹고 맞아 그냥 주로 좋아하는게 있을뿐 잠깐만 냄비 구해야되고요 오 성냥 마리병아리 먹어? 마리병아리를 먹어? 흠흠 사장님 오늘은 방자를 남았으세요 아 그럼요 그럼요 커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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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인데 지금 말 내가 말 키워봐서 아는데 말 각설탕도 먹고 당근 건초 오 엘리자라는 게임에서 말 맨날 키웠거든요 낡은 보드? 뭐 엄마 무슨 맨 안 해봤어 헛헿 어 괜찮은 외교 토 실수에도 우리가 지금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최상 아닌가 말과 나의 이야기 지금은 사라져버린 프리서버로만 존재하는 비운의 게임 후포츠 조끼 다 천이야 저거 다 맞아 아이유가 오겠지 근데 아이유를 정말 싸게 잘 한 것 같아 아이유 뜨기 직전이거든요 저점 매수야 진짜 아이유 저점 매수 아이유 매수한게 아니라 사람아 그 좋은 날 딱 부르기 전에 그때 광고를 했어요 몸값 한 스무배는 뛰었을듯 진지하게 아이유가 온게임내서 나왔나 온게임내서 하는건 한승현 카라 아닌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나 카라의 한승현이 스타걸 같은걸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엄청 이뻐가지고 알고있었는데 나중에 그게 흑역사라고 하더라구 아이유가 나왔구나 던파에서 엘리샷 무박 없애서 붙여봤어 케이 제인이 보게 좋았습니다 다 먹었죠 가자 열파참 소율이 그것도 나 그 당시에 보고있었어 그 당시에 던파 리즈 시절이에요 오 아 0.14는 좀 리즈라는게 이제 완전 딱 떴을때 인싸게임이던 시절 진짜 학교에서 남자애들끼리 던파를 안한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 딴게임하는게 아니면 던파를 안했다 그러면 약간 문제가 좀 있었어 아 진짜 진짜 그쵸 아싸 슈퍼 아싸 그런거였어 던파메이플피파서드는 안하면 그 4개를 안한다? 그럼 진짜로 뭔가 집에 컴퓨터가 없어서 너무나 가난해서 그러거나 아니면은 뭐 아무튼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정도로 다했단 얘기지 나한테 왜그러냐 동년배 아닐거 아니야 안했으면은 다했다니까? 안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다했어 다 다 카오스 카오스는 안하.. 어려워가지고 안하는 사람도 있긴 해? 카오스 나도 하긴 했는데 카오스는 나보다 좀 미세대여가지고 카오스는 좀 좀 더 80년대에 가까운 80년대 후반에 가까운 카오스 카오스 마비노기 했어? 마비노기 나왔을 때 혁명이었는데 하루에 2시간씩밖에 못해서 너무 아쉬웠던 게임이야 카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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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비노기 이번에 뭐 나온다고 그러진 않았나요? 카오스 개발 들어갔다 그랬나? 카오스 엔진 바꾼데? 카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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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 바꿔서 성공한 게임을 들어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 개밥이다 카오스 이런 의미 없는거 아님? 어차피 그들만의 리그인데 카오스 카오스 엔진 없그라고, 바람의 나라도 없그라고 뭐 또 했냐? 아 데바데도 여러번 교체했어 그래픽 자체가 옛날이랑 완전 달라 거기서 머그 삼국지 빼고 다 알아요 머그 삼국지 옵치도 엔진 바꿨어? 아니 뭐 나오는게 없니? 바우트? 알지 그거 기계에 나오는거잖아 다 해봤어? 바우트 얍카 믹스마스터 어 블라블라 스톤에이지 영웅전설 검은방 뭐 다 다 그따위 나온 게임인지 서..서프 서바이벌 프로젝트 아 저 마비노기 엔진 바꾼데요? 솔직히 나는 뭐 별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 강진 죽고 옷 좀 주세요 옷 좀 주세요 오 나이스 풀템 아니냐? 아닌가? 우리는 챔피언은 알겠는데 우리가 간다는 뭐야 벡터맨 가사가 우리가 간다 나나나나나나나 우리 승리한다 아님 말고 연기를 마셔도 돼요 깨끗합니다 여기 통 열어가지고 여기 여기 있는거 먹으면은 식수를 쓸 수 있어요 혹시 물 끊기면은 참고하세요 갑자기 전쟁이 난다 그러면은 거기를 식수를 쓸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아 맞네 그건 스피드왕 번개구나 render 화장실 마다 다른데 여기 들렸지? 저기 테도 다 봤지 자 여기 좀 보자고 방금 부엌 식탁에 밀가루 있었다고요? 그런가? 한번 갔다 와볼게요 자 일단은 음 빛이 들어오는 곳에 물을 4리터를 내려놓는다 그 다음에 여기 천을 50개를 내려놓는다 옷을 갈아입는다 음 온도가 0.9도니까 여기 안쪽에는 0.9도짜리 괜찮은 외격 털실 스웨터를 입고 1.5도 똑같네 똑같네 똑같지 않아 이게 더 낫다 이게 더 낫다 이게 방수도 더 잘되고 어 이게 낫다 여자 얼굴이 아니라고요 그거 PC에 좋지 않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 이거 왜 갖고 다녔냐 이거 아이젠 들고 다녀도 이게 마모가 안되네 찍힐 수 있나 아 근데 고치기 가능하니까 끼고 다니자 저 젠더 감수성이 없는 거야 사람 얼굴이 사람 얼굴이 사람 얼굴이 아니라뇨 선별 1이랑 2 사람 얼굴이 아니라뇨 영국도 이제 제3성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어 요리형 프라이팬이야 이거 잘 봐야겠네 안 보였는데 물 마시고 1kg야 똑같이 요리와 튀김을 할 수 있대 요리와 튀김을 할 수 있대 뭐 나쁘지 다 버려 다 버려 됐나? 구색은 맞췄네 어느정도 구색은 맞췄어 흠흠 네 밀가루 가지러 갑시다 저걸로 늑대는 못 데려잡을걸 상식적으로 늑대가 프라이팬에 잡히겠습니까? 어어 아이젠 내구도 안다던데 늑대한테 물리는거 아니면 아이젠 그리고 붙일 수 있음 이제 랜턴 있지? 얻었어 얻었어 자 한번 보자고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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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걸 놓칠뻔했네 진짜 잘봐야겠네 으쌰 소금 근데 소금이 아니라 쪼글봤다 그랬어 밀가루 빵 만들어서 스튜랑 파이랑 이런거 먹을 수 있어 진짜로 만들어 먹을 수 있어 팬케이크도 되고 감자 감자 감자를 놓칠 뻔했네 잘 봐야겠다 감자가 여기 떨어져있네 더이상은 없어 보이는데 감자 감자 대홍단 감자 집마다 다시 가야되냐고 그렇지 않을까 집이라고 해봤자 두개밖에 없어요 저건 교회고 저건 뭐 창고고 아 맘 편하게 뉴 세이브라는 중 이거다 진짜 밀가루 파우더인데 올드 밀 오래된 밀가루 오래된 밀가루 이름 자체가 오래된 밀가루야 밀가루가 진짜 오래됐다는 뜻이 아니라 밀가루도 샌핑이고 브랜드 이름이 오래된 밀가루네 저딴 이름을 지어놨지 천잰데 나 저렇게 파밍이 되는지 몰랐어 알려주시면 고맙습니다 알려주시면 고맙습니다 1티어 침대야? 1티어 침대에서 자고가자 아 밀가루 요리에 얼마 안 들어가서 한두개만 나와도 돼 괜찮네 체크 체크 그래놀라 체크 이거 성격일텐데 이거 성격 불 켜보면 안되지 않을까? 근데 섞여버려가지고 이제 책 중 하나가 돼버렸는걸 차마 성격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위치만 저기다 해놓고 똑같은 책으로 해놨어 그쵸 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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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지 불태우는 김에 개종하자고 뭔소리에요 세상 이 꼬라지 되면은 있는걸 거부하는게 아니라 그거잖아 신께서 노하셔가지고 심판을 내리는거잖아 이게 성격에 나오는 그 심판의 날 아닙니까? 저는 기독교 싫어하지 않아요 기독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요 인간은 기대할 곳이 필요하다고 제가 안갔다올래 난 무교임 아 저기서 자극 온다 그랬는데 바보같이 이거 음식 그냥 냅둬도 되나? 신경죽아 싫어? 아 싫으면 안되면 되지 감자 아니잖아 감자농사 여기 농사 안되지 아 냉장고에 넣어놓고 기분만 내자고? 아 아니 근데 썩는거 아니냐고 갔다오니까 음식 해먹고 싶은데 근데 밀가루 얻었으니까 나 토끼고기 스튜 아 토끼고기 뭐 팬케이크 만들 수 있는거 아니야? 파이? 토끼고기 파이 만들 수 있네 대박 아 요리 솜씨가 부족하다 그랬지 아 아깝네 까비 깝생 깜빼면 언제 만드냐 근데 저거 고증임 요리 솜씨 고증임 나 만들라고 하면 못만들거 같애 그러니까 아무튼 고증임 근데 제가 토끼를 다 손질을 맞췄나요? 아 아 0.5 노가다 하자고? 어 그건 합시다 그건 하자 요리 콘텐츠 보여줘야지 제빵이 어렵지 아 시체가 얼어잏 10시간 삽니다 소량상 올려줍니다 언제 올려갈지 모르겠어 최대한 빨리 올려볼게요 하얀색 내 고맙습니다 날씨가 뭐 익숙하니까 체력이 거의 안 찼네 가야 돼 음식 없어 이제 가야 돼 음식 없어 이제 자 여기서 건조시킨 토끼 가죽을 두 개를 가져가 이걸로 장갑과 모자를 만들어야 돼 4개 다 들고 다니죠 4장 아 고맙습니다 생각보다 별거 없던데 근데 그 시리즈 나오는 게 있더라고 살펴보고 있어요 나중에 나오면 또 할 듯 나중에 각 보고 또 할 듯 요새 올리업이라고 올라가는 거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볼까 지금 더롱다크 해야돼서 지금은 아니면 천천히 south 파관들 지금께 회사계원가 맞는 거 같아요 이렇게 소금이랑 식용유랑 이런 거는 그냥 냉장고가 아니라 여기다가 넣자 스피드로 27분인가 나오던데 소금 밀가루 식용유까지 모았습니다 갔다 올게 얘들아 상하지 말고 있어 상하지 말렴 화살평도 지금 필요 없잖아 음 가자 아 이제 요리도 됩니다 이거 당근통 봤냐고 단상위에 당근통이 뭐야 단상위에 당근통 단상위에 당근통 단상이면 이건거 같은데 물 마셔봐 없는거 같은데 감자포대도 있어? 있었으면 발견했을듯 없는듯 물이나 좀 챙겨가자 없어 없어 랜덤인가봐요 자 현대의 온도가 영한 16도 그리고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건 나중에 음식 해 먹어야지 토끼고기로 아닌가 이건 갖고 가서 먹을까 구워서 또 먹자 이거 또 먹자 이거 영하 16도면은 따뜻한거에요 더워 지금 제일 더운 날씨야 그냥 옷을 안 끼 안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거를 나름 따뜻합니다 어 건조한 가족이다 여기 뭐 없나? 마트인가 마트? 시골상점 어 흐르는 강 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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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는 음식 안해도 되잖아 귀리 뭐 그냥 쓰레기 음식 아닙니까? 대충 그냥 먹을 수 있잖아 귀리 포리지 여깄다 물을 끌어넣은 귀지 오오 먹을 수 있어 이거 만들 수도 있어 크아 기가 막히다 이거 물이랑 귀리 밖에 안 필요해 여덟 번 먹을 수 있다 아싸 페인트 원래 귀리라는 음식이 어떻게든 맛이 없어요 그냥 물에다가 이렇게 먹는 섬인 음식이야 요새 뭐 다이어트 음식으로 쓰지만 솔직히 완전 먹을 거 없는 굶어 죽기 싫어가지고 먹는 음식이 있지 넘도 안 먹었어요 폰프라이트랑 다르죠 폰프라이트도 훨씬 맛없지 새 개밥 정어리 통조림 나이스 당근! 이게 그건가 보다 야채 상자인가 보다 당근 음 감자 감자 으흠 잘 봐야겠네 진짜 말한 김에 아니 이거 얻은 김에 귀리 음식을 좀 하기가 하자 나 그럼 진짜 살 빠질 듯 당근 생식도 되긴 해요 냉장실에다가 넣어놔 여기다가 요리해야되나? 요리하는 방법 아 끓여야 되네 어 룰리웹인가요? 룰리웹 얘기해도 신경도 고맙습니다 이거 어떻게 룰리웹이지 26kg 물 물 물 아 이정도면 됐어 갈까? 진짜 간다 나 진짜 간다 말리지 마세요 간다 로우오브맵이야 로우오브맵 요리 생겼습니다 요리 프라이팬? 냄비에다가도 물 되지 않을까? 아니 되겠지 안되면 사기지 안된다고? 헉 따로야? 아니 그러면 1kg 더 늘어놔야돼? 물 끓일때는 요거거 이거는 요리야? 에이 그런게 있어 그건 좀 억지다 냄비에다가도 요리할 수 있는데 요리 목록보면 프라이팬 아이콘이 있어? 아 여기 뭐 뭐가 좋아지는 듯 아아 아 이거는 냄비고 요거는 프라이팬이네 이거 배넙도 그냥 먹을 수 있네 식용유량 오래된 밀가루만 있으면 시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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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토리 가루 도토리 가루 잠깐만 로즈잎도 써요? 그래? 어 요리 요리 능력치가 다 있어서 쓸 수 있어요 우리 식용유는 가져가자 아니 밀가루도 가져가자 지금 보니까 해먹을 음식이 있어 로즈잎도 되는데 이거는 안되고 솜씨가 안되네 도토리 가루랑 해서 도토리 배넙 같은건 1레벨부터 먹을 수 있나봐 그냥 배넙도 먹을 수 있어 바삭한 플랫 브레드 식용유 물 밀가루 귀리 이것도 육수만 있으면 토끼고기 스티 만들 수 있네 육수는 고기 필요하지 않아? 육수는 어떻게 만드냐? 육수 만들기 없나? 육수 국물 여깄다 껌고기가 필요해 소금도 필요하네 잠깐만 소금도 가지고 다니자 이거 뭐야 가지고 다니면서 음식 해먹는 게임 되잖아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다 할 수 있어 우리 육수를 왜 꿩으로만 할 수 있게 해놨냐 육수 한자의 뜻을 모르나? 육수 모르냐 육수? 고기 육자 몰라요? 어떤 거든 육수 우릴 수 있는데 아까 자취를 안해봤나봐 치킨스톡이야? 아니면은 저 여기서 어묵같이 약간 생선 육수로 우려도 맛있을 것 같은데 육수계에 원탑 중 하나는 멸치 육수지 기가 막... 감칠맛이 기가 막힙니다 멸치 오 육수계 아니 사슴이네 아 민문생근은 진흥내가 많이 나 아 또 무스 또 떴네 와 개열받네 헛! 저기거라 여기있는거 다 알아 여기 있었는데 돌아오게 되어있거든요 캐고있으면 알아서와서 뚝뚝이 쌓일거임 아 왜 안와 여기있다 봐봐 님들 저것도 맞출 수 있어 컷 아 잠깐만 컷 아 잠깐만 아 왼쪽 틀었어 어 보순데 지금 추워가지고 떨고있어 한번 눌렀다 잘 보셈 잘 보셈 그것도 잘 개선한 다음에 이렇게 사장님 밖이 너무 춥고 비도 오는데 여기 창고에서 하루만 묵어도 될까요? 그럼요 게임재능 이런데 쓰기 저 리드샷 오졌죠 흐흫 크흠 내가 처음으로 게임재능을 깨닫기 시작한거는 우리 형을 이겼을때야 여섯살 차인데 보통 못이긴단 말야 사슴이네 아니 늑대네 보통 못이기는데 이제 중학생때부터 이기기 시작했어 뭘로 이겼냐고요 아 뭐 킹오브같은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알았어 더헌터야? 더헌터 혼자 게임하긴 하는데 방송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자가지고 망치다! 만세! 망치 얻었고 그럼 나 쇠톱 얻으면서 화살 총 만들러 가면 되나? 쇠톱부터 얻자 어... 여기서 뭘 해야되는가? 고추어를 가져가자 토끼 시찰이 여기서 시찰을 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냥 들고 가자 톱을 얻어야 된대 아 그냥 수확하고 올걸 아 그냥 이거 수확하고 올걸 그래서 거기 갈 수 있지 그... 교도소 있는 블랙락인가 갈 수 있잖아 아 늑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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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냄새도 많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곳이 내가 왔던 팀볼 부산은 됐고 저기 좀 늑대 있고 그 다음에 블랙락 먹을게 아... 스타트지역으로 먹을게 있는데 지금은 좀 애매하긴 하네 지금 필요한거는 화살촉이니까 톱을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황량한 해안 아니면은 황량한 해안으로 가능하겠다 진짜 쓸쓸한 들판은 좀 그래 블랙락 아 맞네 블랙락은 생각보다 팀볼프 나오는구나 물이 져가지고 뚝배에 깨는 애들 어 진통제 나 배드 두개는 투머치 팀볼프도 별거 아니에요 지형 지물이 잘 이어가면 돼 흠흠 주위에 떨어질 곳 보면서 요런걸로 이렇게 잘 상대하면은 카운터 칠 수 있어 이거 2호기 잘 살아있어 2.25이긴 해 여기 맞아요 블랙락 광탄 쪽에 나오는거 같아 하등 쓸모없는 와아 나 옛날에 여기 많이 살았는데 이쪽에 지금은 조금 외딴 섬이 돼버려가지고 잘 안쓰이는 곳이죠 지나가다가 한번씩 머무는건 나쁘지 않아 지하실부터 뒤지자 요새 데이비드식 사냥법이요 아 침입자 모드에서 그건 못써요 이거는 스토커 모드나 가능합니다 침입자 모드는 늦게 데미지가 너무 쎄가지고 맞아 죽어요 급히 없죠 자 랜턴 연료 0.48 엄청 많고 교체형 퓨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퓨즈가 왜 나오지 전기 안들어오잖아 쾌템이라고요 캐스트 가죽 전선? 송수수수수… 송수신기 탑 수리하는 게 있다고요? 전선은 낚시용이야? 그거를 해야지 숨겨진 멍크 찾는걸 알 수 있어 아 많이 생겼네 진짜 어어 송수신기는 정해져 있고 어디에 나오는지 이거를 탭을 찾아가지고 가가지고 수리를 해야된다 아 이건 버려 오호 숨겨진 벙커를 찾을 수 있어 신기하네 돈값 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행동 나쁘지 않네 아 이게 왜 부정적인 의견이냐면은 아 이게 자꾸 침입자 오 감자자루다 감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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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돌 라이스 침입자 모드 최곤 아이돌을 하는 사람들한테 컨텐츠를 자꾸 안줘가지고 침입자도 사람이야 사람 왜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침입자보조도 고인물들을 위한 컨텐츠를 계속 내놓으라고 식용유 사람이 아니라 악기로 보는데 무시를 해버리니까 섭섭합니다 진말로 밀가루다 밀가루는 가져가야겠어 통조림 이 동네 진짜 개추운데 냉장고가 필요했을까요 아 또 여름이면은 살짝 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여름에 한 16도 이렇게 되면은 메이플 시럽 메이플 시럽으로 얻을 수 있는 거 아까 요리 있었는데 프라이팬에다가 프라이팬에다가 했다 팬케이크 도토리 가루 있으면 해 나 배넉이랑 팬케이크 만들 수 있어요 안에도 있겠다 안에도 있겠다 안에도 있겠다 안에도 있겠다 도토리 가루 안에서 있겠다 도토리 가루 너무 비싸다 감자맛 그래놀라 바 요리책인가? 나이스 캔따기 나이스 나이스 슈퍼 더블 나이스 슈퍼 울트라 디럭스 나이스 급유 음식 여기 살아도 되는데 아이씨 아니야 자고 가면 돼 별거 아니야 기쁜 마음으로 개 밥 먹으면 돼요 기쁘진 않아 체력이 안 차잖아 이러면 지금 내구도 낮은 거 다 먹어버리자 생고기 먹으면 어떻게 되지? 생고기 먹으면 어떻게 되지? 생고기를 내가 먹었어 식중독 걸린 김에 생고기를 먹는다 상관 없잖아 비생충은 육식고기잖아 먹으면 되는 것 같은데 한번 트라이 해볼까? 이거 요리 솜씨가 쟤 부족해서 토끼고기 파이 못만드니까 스튜는 가능해? 국물만 있으면 가능하긴 하네 에이 상관없어 나빠도 상관없는데 뭐 먹어봐 그냥 먹네 이거 봐 하하 하하 응 어차피 좋댔어 응 어차피 식중독이야 자 오늘의 결론 식중독에 아파하는 상태에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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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영지버섯이 없다 이거 죽을 위기다 이거 죽을 위기다 웃고 떠들 때가 아니다 지금 당장 나가야돼 우엉도 없어요 우엉 못봤어 자연치유가 되나 식중독이 안될걸? 나 항생제 없잖아 아이씨 항생제 없네 생각을 해 아이씨 생각을 해봐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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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해봐 아 버리고 갈 거거든 어디갔지 30 30 더 가야돼 물을 8리터나 들고다있네 30 더 가야돼 버섯이 근방에 입술깔 할성이 높아 전설이 또 있네 여기다가 고기 냅둬서 덜 상하게 만들고 30 더 가야돼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어 영지 생각해 이 근방에 영지가 있을 곳을 찾아 저 끝 아 항생제 먹으면 잘나 어 라디오 타워 쪽 너무 멀리 가나 근데 거기가 아는 확실한 장소인데 거기에 돌 거기에 그 곰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저 식중독이에요 다시 저기로 돌아갈 거라서 안 좋은 거는 괜찮긴 해 아 따자마자 끓여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끓여먹을 거면 저 저거 있긴 해 냄비 아니더라도 상관없긴 해 나 일단 헛뚫 헛뚫 오늘도 내가 헛파일에서 야고 있어요 헛헛 아 오는 길을 주워가야죠 영지버섯 영지버섯 아 주여 놓지 그거를 영지버섯을 평성시에 주워 놓으란 말이야 좀 체력이 닳잖아 곰소리인데? 아닌가? 사운드에 너무 민감한가? 아닌 것 같애 공스폰 장소기네 조심해야돼 이 저녁이들은 다 죽었죠 얘로 아마 끝까지 갈 것 같은데 지금 안죽잖아 한번 초반 버텨내기 시작하면은 계속 갈 수 있어요 저번에 토끼 지나가고 루프 하나 있고 영지버섯 어디있어 영지버섯 영지버섯 넣어라구 영지버섯 넣어라구 영지버섯 저 위에 있는데 위에 동굴 나오는데 동굴 나오는데 영지버섯도 식재료를 쓸 수 있어? 아 저 신들렸다니까 이건 다 맞춰 이거 완벽한 감을 익히고 있어 이게 안가지는거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죽는다니까? 지금 토끼고 나발이고 지금 내가 죽는다고요 아 그러게 아 토끼는 있지만 영지가 없다 영지만 있어도 되는데 토끼는 없어도 되고 아 아 하필 그게 집중적이 걸리냐 정도 없지 늑대 소리 두 마리 여기여기여기 있어 여기여기 어? 여기 저 봐 저 나무 밑동 저저있잖아 저 여기여기 이 원저리 풀랐다 이제 춥다 체력 두 배로 까닌다 세 배로 까닌다 두 배로 까닌다 아 깜짝이야 라디오 타워에서 자고 가는 것도 늑대 앞에 늑대 아 왜 안나와 아 빨리여 아 아 아 영지버설 세 개 세 개 두 개? 아 영지버설 두 명 빨리 오시라구요 아 빨리 진짜 죽는다 아 아 도로가 뭐지 할 수 있긴 한데 영지에 죽나 진짜로 그 영지를 미리 안 따놨다는 그 하나에 영지버설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나 한 개는 따놨는데 귀찮아가지고 한 개만 따고 그냥 지나갔어 그 업보를 단단히 받는다 그때 두 개를 땄더라면 늑대한테 쫓기는 와중에 급해가지고 하나만 따고 갔는데 아 진짜 없는데 저 낚시터로 갔어야 되나 아 잠깐만 이거 갔다 이거 간 것 같다 이거 간 것 같다 이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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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신탑 항생제냐 지금이라도 동굴이냐 메세다 아 뭔 메세여 더워 아 이거 메세 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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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아이씨 도망갔잖아 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죽는다니까 오우 아 아 아 아 메딱 메딱 메렉! 메렉! 여기서 선택한 이상 여기서 안나오면 끝이다 그땐 이제 타임스톤의 힘을 쓰는 수 밖에 없어 들어가면 저장이야 타노스한테 줄 순 없다 이거만 체크한 다음에 벼르마무 바겐에 왔어요 자아 자 더럽고 추하다고 날 욕해도 된다 자아 더럽고 추하다고 날 욕해도 돼 하지만 밴을 안하는건 아니야 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흠 허우 빨리빨리 뭐 이렇게 무거워 가자 자 완벽하게 지금 시간을 쪼개서 가볼게요 어 이쪽이죠 이쪽 있을 때 뛰어가지고 것도 많네 식중독 때문에 지금 엄청난 속도로 깎이고 있거든 토끼도 잡지마 토끼는 오는 길에 잡을 수 있어 에임도 아프다 흠 에임도 아프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다리 주변? 다리 주변이 나왔나? 흠 흠 흠 흠 흠 스 하리 주변이 없었던 것 같은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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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없냐 흠 흠 흠 흠 흠 흠 가면의 길이 보이리라 여기여기 여기여기 지금 늑대 나오면서 어 요 요 요 존 요 요 요 요 요 존 한번 가보자 수 쌓았습니다 아니 영지 구하기가 원래 이렇게 어려웠나 아까 간대서 왼쪽 그 낚시턴이 많은데 이거 확실히 알고 있는 나만의 장소로 가보자 여기로 오지 아 영지도 야계스러우면 안 보이네 야이씨 영지 빼고 다 보이네 큰일났네 그러게 하나로 끓이면 안되냐? 하나로 끓이면 되잖아 아 낚시턴 위치를 모르겠어 하나를 오랫동안 우리면 되지 않을까? 아 나 진짜 죽겠네 네 영지 버섯 어어어 영지 버섯 어어어 아 조치원증 떴어 영지 버섯 영지 버섯 차 하나에다가 열 시간 자면 나아요 낚시터 가는 길이 맞습니까? 낚시터가 예 나옵니까? 더럽고 추함이 두 배가 될 수도 있어 지금 더럽고 추함이 두 배가 될 수도 있어 지금 헛츠 여기인 것 같은데 낚시터 제대로 온 것 같거든? 딱 보니까 여기가 동굴이고 안돼 나와 이 고개를 넣으면 낚시터가 왜 안나오고 저기 토끼가 지나가야지 여기 뭐 어디지? 나무 밑두미 많은데? 낚시터다 이거 힘들어 왔어 여기 영지 버섯이 많아 영지 버섯 보인다 아이 멈춰 이거를 야 이거를 무빙을 치네 영지 버섯이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흠 아 너무 느려 곰이다 여기 곰에다가 무스도 나왔고 곰 나왔고 무스나왔고 토끼있고 늑대도있고 동물이란 운동대 동물 다 모였네 여기 저기 늑대 보이죠 빨리 가야되거든요 뛸 수가 없어서 역풍이야 살고싶다고 말해 살고싶다고 말해 잠깐만 생각을 해?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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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침착해 잠깐만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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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낚시터들은 피곤함 때문에 죽어 결국 자야 낳는거라 잠을 잘 수 있어야 해 커피? 어어 맞네 늦었어 늦었어 바로 앞이야 살 수 있어 저기 토끼 한 마리 있는데 아 저거 저거 맛있겠는데 정신을 못 차린다 저기도 토끼 아이고 느려라 Ree Talk 응 응 으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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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 으휴냐 야 진짜 죽긴다 빨리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선생님들. 잠깐만요. 이거 마셔. 와. 몇 위 안 남았다. 아디랄 일 없다고. 저기. 저기야. 힘들어. 빨개졌어. 저기까지 마. 아. 소리 들린다. 안 돼. 안 돼. 비틀거림 때문에 못 간다. 눈이 어두워진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왔어. 다. 으악. 으악. 어. 비틀. 앞으로 비틀거려가지고. 좀 더 빨랐었어. 오케이. 앞으로 비틀은 좋다. 오케이. 아. 앞으로 앞으로. 오케이. 앞으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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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비틀. 앞으로 비틀. 비틀아플. 비틀아플. 안 풀. 안 풀. 안 풀. 안 풀. 안 풀. 안 풀. 조금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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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앗앗 으앗 아아 잠깐만 손질해야 돼 체력 안달아 체력 안달아 체력 안달아 안다는 건 아닌데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아까처럼 드라마틱하게 닳지 않은 아 으으 으으으으으으으응 허윽 어윽 아하 으아니 고기 상한다 밖에다가 내려놓고 8분 7분 기대고 있어 여기 으흐 죽는다 여기 잘 곳이 있어요 놀랍게도 1분 1분 마셔! 도끼고백을 날것으로 마셔서 먹었지? 됐잖아 됐어? 어? 돌 머리야? 여기 여기 헛간에서 잡는데 으쨰 ating 끈 크aż 으으으으으으으으ㅔ 체력 봐 아직도 몸 못 가는 거든요? 얘 식중룩 때는 체력이 안 차서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도끼고기 시체를 수확하는 걸로 시간을 좀 보내자 시체가 얼어붙었어? 이건 뭐 해야 되지? 이런 거 만들자 궁대가 두 개? 두 개 정도면 오케이 요집 손질하고 체력 찬다 체력 찬다 이거 자작나무 껍질 말려 먹어서 그래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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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제 두근두근 안 그런다 이게 게임이지 그 다음에 아 자는 거는 한 번에 자야지 체력이 올라서 좀 일부러 좀 늦게 한 경향이 있어 어우 살았다 아 죽을 뻔했네 아 좀 솔직히 쫄았다 솔직히 좀 쫄았다 죽는 줄 알았네 아 님들 더럽고 추하다뇨 파이팅 있는거지 오오지 왜 레벨 업 됐네 맨손으로 업을 하네 집가서 요양하러 가자 급해가지고 안 먹었지 없네 아무도 아까 지나가다가 고철이 보였는데 고철도 이제 세세션이 필요하니까 가자 세이브 로드로 한번 살린게 아니에요 타임스톤을 쓴거지 다크터 스트레이지를 보지 않은 자 나에게 돌을 던져라 타임스톤을 쓴거지 아 안 돌려줬어? 아 안받구나 그럴 수 있어 아 힘들었네 여기서 체력을 좀 채우고 가도 괜찮을거 같애 보면 안되지 보면 돌려주면 안되지 양아치 아닙니까? 저 이제 수색을 계속하구요 음 맛난거 없니? 맛난거? 푸드를 먹고싶다 아니 통조림같은거 아껴놔야되지 않나요? 요리하려면은 옥수수통 옥수수통조림이 있었어? 통조림 들어가던데 어 진짜 요리 있어요 새로 생겼어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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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뭐야 아 이게 요리 없는거 이상하긴 했어 간장 이런거 소금 이런거 다 가져가지 않았을거 아냐 분명 어딘가 남아있을텐데 그건 요리하면 되지 자 필요없는데 지금 마을 하나를 무더기로 쳤는데 말이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메이플시럽도 우리 그냥 꿀떡꿀떡 마셨잖아 요리가 없어가지고 이젠 팬케이크 만들어 먹을 수 있다고 여기서 항생제 나오면은 죽이고 싶겠다 그러진 않았고 다행이네 여기서도 나왔으면 진짜 개먹다는데 바느질 키트 바느질 키트 요리는 뭐 기대 안하구요 워낙 확률이 낮으니까 고춧가루 고춧가루 맛있지 근데 우리 고춧가루 쓴지 얼마 안됐다메 흠흠 고추 자체가 1900년대인가 1910년도인가 아무튼 거의 한 100년밖에 안됐어 그전에는 다 김치도 허연색이었다네 어 고철 임진아라는 이유야 그럼 1800 임진아라 1845년인가요 오 매키노 재킷 그렇지 매키노 재킷 미쳤다 여기서 그냥 매키노 재킷이 그냥 나와준다고? 이거 아이템 드랍테이블이 바뀌긴 했네 절대 볼 수 없는 광경 아니야 이거 미쳤다 최종템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지금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최종템이 맞죠 봄가죽 코트 하기 전까지는 다했다 다 털었어 다 털었어 포크엠빛 먹자 임진왜란도 모르는데 코트 뺏어야 된다고 아 다 국사 1등급이었어 2등급이었어 2등급 1,2등급 했어요 역사에 관심이 많아가 나 문돌이잖아 근현대사도 좋아했고 근현대사도 좋아했고 계속 내려간다고 내려간다 저 바닥으로 요리 좀 해먹고 싶은데 자 요리를 한번 해보자고 너무 무거운거 아니야? 음.. 스토브에 불을 키는데 감자 상하지 않을까? 안 상할 리가 없죠 근데 그건 그러면 감자가 상하면은 어차피 음식을 만들 수 먹을 수 있는 그거는 한정되어 있는거 아니야? 오래 살면은 결국에는 옛날처럼 고기 구워 먹어야 되는건 동일한거 아니냐고 이 가루는 안 상해 안 상해 싹난거 먹으면 죽잖아 독이잖아 독 감자 밖에다 냅둬는데 박은 박은 무적이야? 아침 깨끗함 아침 깨끗함 아침 깨끗함 냄비를 안 들고 다니는 것도 방법이겠다 자 일단은 12분도간 팬케이크 하겠습니다 얼마 안걸린네 생각보다 팬케이크가 12분도밖에 안걸려? 신기하구마잉? 진짜 되네 임시성붕대가 0.8도 0.8도네 1.0도 1.0도 매키노 재킷 이거 수리해야돼 어 팬케이크다 클래식 팬케이크입니다 뜨겁고 기운을 복두다 줍니다 먹어볼까요? 팬케이크 먹방 첫 요리다 어 550칼로리에요 0.15키로 밖에 안되고 내구도가 없네 고기 한 덩어리 같은 느낌 감자를 그냥 바로 익혀먹을수도 있네 275칼로리 밖에 도토리패킹크 도토리패킹크 누가 이렇게 도배를 하나 아 잘 뭉쳤나보네 봐드릴게요 어 커피 한 잔도 해야되지 않나 커피 한 잔 만들어 놓고 감자 아 자작나무 이것도 체력 때문에 배넉 배넉 40분이 걸리는데 220 이거는 최악이네 이건 별로다 팬케이크가 꿀인데 뭐 잘못했냐고? 아뇨아뇨 아까 누가 뭐 잘못친 사람이 있어 아까 생토끼 한 마리가 500이었으니까 개꿀 맞는데? 으흠 다 만들어 놓는건 어떤? 아니면 웨이플시럽을 갖고 갈까? 이게 550 이건 825 도토리 가루 안 상하는거 같은데? 이게 상하는 그게 없지않나요? 내구도가 없는데? 아니다 내구도 있었다 아까 75라고 나와있었지? 내구도 있네 그냥 들고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어 맞네 수치가 랜덤이다 수치가 랜덤이다 아 넌 뭐야 맛있겠다 아 잘못 눌렀네 아 잘못 눌렀네 다 끓게 만들고 요리를 한다 남은건 23분 23분이면 충분한데 혹시 모르니까 나무 하나 해놓고 또 딴 데다 벌어넣자 내가 여기 지나가는 곳으로 쓰고 아마 다시 안올거긴 할거야 나중에 나중에 한번 드릴거야 나중에 지금으로선 필요가 없어 음 음 멜키노데키 소리가 필요하구나 화장실? 필요 없으니까 끼고기가 익혀졌고 그 다음에 팬케이크 감자 감자를 구워놓는다? 아니야 감자는 들고 다니잖아 어휴 무거워라 됐죠? 자 53.5키로 어 먼저 체력을 좀 채울건데 여기서 좀 자고 가자고 어 무게대비 275칼로리가 나쁘지 않다? 어 어차피 음식으로 먹을까 해가지고 여기 애기방이고 화장실이고 흠흠 아 근데 고기랑 상하는데? 수리부터 하냐고 뭐하냐고 정신차려 옷 1티어 먹은 옷부터 수리해야지 뭐하냐고 정신차려 옷 100 100 100 자 맥키노 재킷이 4.5도를 올려주네요 4.5도 근데 지금 음 어 어 어 이거를 외투로 입고 이거를 이렇게 입는게 낫지않나 음 요게 그 방풍을 잘해주니까 요게 3. 4 이거 4도고 이거 4.5도네 어 이게 이게 맞다 엄청나게 이득 보지는 않았네 됐고 고기 좀 먹자 고기 좀 먹자 음 고기 다 먹고 나 귀리죽도 만들 수 있었는데 물 물이 13리터나 있어? 그니까 무겁지 왜 reached 체력 올라간다 대화할 사람이야 있으면 살 만한데 애초에 사람 사는 곳이었으니까 잘 못 누를 뻔 오로라 떴다 귀신 들릴 것 같애 다음 대신에 상인 나올거에요 또 롱 수직 동기야 어떻다고? 지금 저 140 나오네 140을 왜 돌파하냐 아무튼 지구에 이상 현상이 나타나서 세계가 멸망했다는 멸망하고 있다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이러고 있네 무스 잡기 미션이야? 무스를 언제 잡았어? 무스를 잡았나? 아 그니까 하라고? 끝나기 전에 지금 살기 바빠 죽었어 무스 무스가 아니라 내가 죽겠다 노래나 틉시다 저 귀신 튀어나오면 심장무합이 걸려서 죽지 않을까? 물 아 귀신보다 추위가 무섭다고? 지금 책 읽으면 되지 않을까? 아 피곤하면 책을 읽을 수 없어 그냥 열 시간에 자자 태양에서 흑전 폭발이 크게 일어나서 그 여파로 전 지구적 EMP 현상이 발생해서 전기 같은걸 못쓰니까 그 여파로 주인공이 타고있던 비행기가 캐나다 외딴 지역에 추락을 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죽고 혼자 주인공 버프로 살아가지고 이악물고 생존하는 중임 란은 라노벨 추천좀 아이 여기 열대나 그런 데가 훨씬 살기 쉽지 체력은 거의 다 채웠다 추락을 했는데 살았어 혼자 역시 주인공이야 내가 뭔가 놓친게 있을까? 밀가루는 하나쯤 두고 가도 될 듯 꼭 다시 돌아오리라 냄비를 두개를 가져갈 필요는 있을까? 냄비를 두개를 가져갈 필요는 있을까? 이거는 소동량은 다 내려오지 아니 여기 다시 돌아올거에요 언젠가는 돌아올게 언젠가는 땅통은 컷 냄비를 컷하자 냄비를 컷하자 냄비를 컷하고 다 컷하고 냄비를 컷하고 네따고 냅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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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닙두고 퀼을 가져가야되고 소금 그런데 소금? 아 뭔 소금이야 밀가루 가져가 아 밖에 바람이 어떻게 불길래 아 소금 그 다시 올 거예요 다시 오면 되지 이 30키로 까지 줄였거든? 냄비 하나만 가지고 출발한다 오케이 네 반드시 칼과 나이프를 어 만들어서 돌아오겠소 가자 물 저거지는 나도 거의 써본 적 없어요 정말 급할때 썼는데 이 무게가 꽤 돼가지고 이 하나만 잘 안쓴네 감자는 들고 갈까? 아 감자로 해먹는 요리가 있긴 해? 없잖아 감자는 그냥 구워 먹으라고 해놓은거네 없어 없어 개춥다구요? 영하 23도 밖에 안돼 스튜 들어가? 아 그럼 놓고 가자 카레요? 얘네 카레 안먹는가봄 잘 안쓰는가봄 잘 있어야 된다 이따 올게 다시 전파탑으로 올라가야돼 뛰어다니자 이거 죽겠다 이래가 그리고 주식을 토끼고기로 정했어 토끼고기 거기까지 가는데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토끼고기를 다 뜯으면서 가자고 크리아트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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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춥다 또 또 또 또 내구도 또 온도 박살이다 토끼 먹을 것도 없는데 잘 보인다고? 그러게 여기도 토끼다 두 마리 돌 없어? 아 돌 아 아직 무차는데 돌 잠깐잠깐만 좀만 자고 가자 좀만 자고 가자 다 계획이 있는 상남자지 이거 뭐야 이거 이거밖에 안 돼? 얼마나 추운 거야 두 시간 더 자 두 시간 더 자 세 시간 잘 거면은 밖에 고기 버리고 올 거야 여기 내구도 깎이는데 자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바람이 심하냐 이러면은 오또 내구도가 많이 깎인다고 내가 여기다 던졌잖아 아까 던진 돌 찾아가야겠다 여기 있다 도르 이렇게 귀한게 아닌데 도르 이렇게 귀하지 않은데 말이죠 도르 이렇게 귀하지 않은데 말이죠 뭐 아니야? 소요일이야 몇시까지 하나 앱 정할라 그랬지 소요일이야? 백수구만 일자가 오히려 더 맞추기 어려운거 아닌가 아니야 상관없어 애인만 좋다네 컷 백수야? 방학이야? 어린 놈의 새끼 난 방학이란걸 이젠 생각도 못한다 이젠 몇년전만해도 방학시즌 다 계산했는데 요새는 이제 아예 동떨어져버려서 주위에도 대학생이 없어져버려서 몇년전만해도 그래도 후배들은 대학 다니거나 막 여러가지 경우일 수가 있는데 아 저기 숨어있었네 저거 이건 잡아주게 되지 않을까요? 좀 괘씸하지 않아? 저기 혼자 숨어있는거 대학원생이요? 호흡 도셰 딱히 없는데 아우 그냥 아우 오케이 아유 여 Napton 나 이빈구 Raw 무게 사심좀 읽으면 괜찮네 나는 사청자가 직업이야 팬케이크 그게 직업이야? 그게 무슨 소리니 청자 청자야 이건 잘못된 생각이란다 그러게 네 우리 넓은 마음으로 생각해보자고 꼭 직업이 있어야 되는건 아니에요 돈이 많다면 투수투수야 먹고살 수 있으면 직업 없어도 되지 한번사는 인생 자기 맘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남형에 피해만 준다면 직업을 안 갖는게 국가적 손실이긴 하지만 손해를 주진 않잖아 아 아 저기 자장나무 엄청 많은데 아 어떻게 톱이 하나도 없냐 다섯개? 아 따고싶다 이거 돈이 많았으면 유료 돈을 했을거야 그것도 맞아 근데 돈이 중요한게 아니야 근데 돈이 중요한게 아니야 자기가 무소유를 주장한다면은 그건 맞아 자기가 무소유를 주장한다면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돈이 꼭 중요하지는 않아 근데 보통은 중요하더라구 토끼다 락1 여기서 맞춰봄 다섯개 완벽한 원방대였다 이 기술이 없을까 보통 한쌍이 페어로 있는데 안좋은 줄 알아 이렇게 맞춘 애구요 대충 잘 이렇게 막 해가지고 싹 하면 싹 됩니다 잘 곳은 전파탑으로 정해져있죠 전파탑이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자면 돼 화분도 못 맞춰봤어 아니 하다보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건 솔직히 재능임 무슨 재능이냐면은 약간 정크렛 같은거에요 난 정크렛에 대한 소질이 없더라구 근데 정크렛을 잘하는 사람들은 정크렛 그 거지 같잖아 그거 데모맨 그 탄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쏠 수 있더라구 안경에 점 찍어서 그래 이게 점으로 안된다니까 탄도학 계산하면서 점이 가운데 깜짝이야 적인줄 알았네 맙다 그래 설명이 귀찮아졌어 오늘은 여기서 잘거에요 호불선 그리면서 날아가는 속도를 계산을 해야되지 목인줄 알았네 그러게 여기서 퓨즈가 있는데 여긴 배터리가 있는데요 야 이게 배터리가 이제 안에도 나오네 자동차에만 나오는게 아니라 이거 배터리로 총알 만들 수 있잖아 배터리 분해해가지고 아 배터리에 송신탑이 나와야돼? 귀찮네 어 저 밖에 송신탑 고치면 된다고요? 너 안갖고 왔는데 무거워서 근처에다야나 아 송신탑이 생각해보니까 여기구나 아이씨 아 뭐 지금 중요한거 알잖아요 뭐 세개를 고쳐야지 한 번이라매 여기 밖에 나가면 뭐 있던거? 아이고 아이고 구워라 아이고 요요요요요요 요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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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가벼 에이 요요요요요거 에이 요거 아니고 요건가 요거요거 요구만 요구 요요요요요거 고구만 цы 에이십 요 요구만 요렇게 도착했으면 죽었네 그냥 세개가 필요해 에라이 왜..왜 하는겨 이거를 보철 다섯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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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보철이 얼어 죽겠는디 퓨즈 세개 딱 모은거 같은데 퓨즈가 전선인가? 전선이라면은 아까 저기다가 버려 놓은거 같은데 일단 커피통이 있구요 토마토수프와 장어리통조임과 퓨즈가 하나 더 있네 퓨즈 모은거 같은데 두개? 집에 있는거가 세개인가? 오늘..아..좀 오래할거에요 스포츠조프 아니지 몇시까지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할 순 없는데 넷이 언저리라고 생각합시다 전선이다 근데 전선은 필요가 없죠? 퓨즈가 중요한거잖아 전선은 저 낚시할때 쓴 다음에 밤에 못오는거 아니냐고 좀 늦게울지언정 오긴할걸 여기도 전선이다 전선수리를 한다고요? 전선 또 나왔던데 전선이 두개 떴어? 그럼 먹자 아니 하자 그럼 되지 어? 퓨즈 다 모은거 같은데? 근데 여기 여기 뭐.. 뭐..뭐..뭐..뭐..뭐..뭐..뭐가 조금.. 아쉽다잉 뭐가..뭐가 나을만한데 이게 으응? 저거가 아쉽네 저거가 총이요? 총은 뭐 침입자라서 안나오니까 전투바지라던가 뭐 톱을 좀 줬으면 좋겠다 전선도 떴네 여기 다 한건거 같은데 그러면 아 검은 도끼니 아 그럼요 아이 고맙습니다 총 완전 뺐어요 순정 침입자입니다 이게 순정 침입자를 안하면은 새로 메세라는 비둘기같은 놈이 나왔는데 걔가 이제 등장을 안하는 버그가 있대 순정으로 완전 순정으로 했어요 고철이 고철이 음 발전기 소리됐다 고철이 한개 아쉽다 저게 헛간이요 예약을 하고 오신게 맞소 어 그날.. 아 1일차야? 1일차 별거없어 죽지 못했을 뿐이야 1일차 죽지 못했을 뿐이야 1일차 고철이 다시 올거니깐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고철 랜턴 해체해버리면 나오기나 2일차 쿨 영상 업로드 주기 개선을 좀 해보게 내가 직접 올리는거임 편집자한테 안하고 아 아직 수레도 딱히? 요리 재료를 쓸 수 있어? 송신탑을? 좀 쇼킹한데 아 토끼요? 토끼는 알지 한두 번 먹는게 아니지 토롱성 올라오면 두세번씩 핥아먹어 내가 좀 더 주기를 개선을 해볼게 아 배고파 큰일났다 음식이 없다 구워야되는데 귀찮다 계란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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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다가 가죽은 필요없어 가죽은 나중에 하고 아 계란빵 25%면 10정도 걸리는데 안걸렸다 안걸렸다 음 안걸리면 그만이야 너무 적은데요 응 가자 밖에다 버려줄게 잘 없어져라 이제 없어질거에요 자야 복숭아 종조리 아 아 진짜 먹을거 없다 오늘 좀 구워 먹었어야 되나 두들겨지를 다 먹자 일단은 토마토수프도 먹을게 그냥 잠을 자고 10시간을 자서 또 체력을 채우고 일어납니다 물 자 여기다 내장은 버려놓고 갈게요 내장은 버려놓고 이제 고기만 채워가자 어 현재 영하 28도 그니까 영하 44도 인데 체감온도는 28도 냄새스택 풀 영하 44도에서 곰팡이 어떻게 피는거냐고 곰팡이도 약간 미생물이잖아 그래서 추위에 적응한 곰팡이가 있대 그래가지고 이제 늑대 늑대 온다 와 냄새스택 장난 아닌가보네 뭔가 곰팡이 피는거 먹어도 되냐구요? 어... 곰팡이마다 달라요 그니까 현실이랑 여기랑 좀 다른데 여기서는 곰팡이 피는거 먹으면은 식중독 위험이 있긴 해 얼어서 엄청 더디게 상하죠 여기도 그렇지 아 저 늑대 온다 아이고 야 좌 늑대 우 늑대 미쳤네 이것이 냄새 3스택의 힘이다 야 나 먹고살려면 어쩔수 없어 공까지? 어디야 이런 이씨 와우 너무 별거 아니야 오면은 솔직히 쥐진데 달려들지 않으면 괜찮아 갑자기 일자로 섰다가 막 뛰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죽었다고 보는게 위급하면 바닥에 고기 던지면 돼 아니야 그건 늑대한테 통하고 쟤는 더 큰 고기를 원할걸 저 저기가 저기 땜이잖아 땜으로 갈까 땜 땜 땜 땜 땜 미리 놔야 된다고? 잘 몰라 땜 신비로운 호수를 갈 이유가 있을까? 신비로운 호수를 거쳐서 가보자 곰이야 곰이야? 곰은 안올거야 아 오고는 있는데 깜짝이야 거리가 좀 멀어서 저 칼을 만들어야 돼 저 칼을 만들어야 돼 칼 만드는데 톱을 먹어야 돼가지고 칼 만드는데 톱을 먹어야 돼가지고 술들 술들이요? 톱이 있어야 돼 술들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근데 술들 말고 황량한 해안 쪽이 맞는데 걱정은 그래서 석탄도 좀 구해가고 음식도 좀 해먹고 나무 셋 플러스 석탄은 이리 안졌나? 모닥불이 있지 포털이 왜 이렇게 안 된다? 여기 두 개 세 개? 두 개 플러스 세 개 백팩 네 개 무거워졌어 상인 상인 화폐요? 아 근데 좀 원초적인 사회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고기 같은 거를 가져와야지 화폐로 쳐주지 않을까요? 세 개가 월방했는데 진짜 화폐를 쓰진 않을 거고 네 그러면 생존에 필요한 거 예를 들어 고기 이런 게 중요한 아이템 아닐까 석탄 다 먹어주고 고기 가죽 아 근데 상인은 좀 뜬금없는 게 살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갑자기 상인이 등장한다는 게 맞나? 일단은 살아있는 사람부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살아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판기가 더 현실적이었다 진짜 코인 모아가지고 뭐 근데 이런 깡촌에 자판기가 아무튼 그래 사람도 없는데 상인은 좀 깬다? 상인 만들지 말자 너 없으면 음 장사 망해 음 너밖에 없어 이게 맞네 자판기를 부수고 내용물을 털고 터누구나 엔피씨 만들 기술력 없다고? 당연히 없지 야근을 안 하는데 그럴 기술력이었으면 야근에서 뚝딱 만들었지 자판기는 오로라 있는 밤에만 가능하면 공격시 폭발? 하하하 후기 없이 폭발은 뭐야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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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밥 좀 먹고 들어가자 그 앞에 여기 폭기 나오는데 있거든요 동굴 밥 먹고 들어가면 될 듯 폭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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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10년만 젊었더라면 클릭은 했을텐데 클릭은 했을텐데 아 아 아 아 안 캙 아 아 불비욕이 숙련자 됐어 집중한 것부터 먹을까요? 30분 뭐 할 거 없나? 시간이 애매하네 체크하는 시각이 있자 어우 타기 직전이야 아 바람보는거 봐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장장 석탄은 좀 아껴도 될지 잠깐만 음식 먹고 먹어야 돼 든든함 풀린다 지금 내가 얘기를 안했는데 3일동안 굶지 않아가지고 든든함 효과가 나와서 5키로를 짊어질 수 있거든요 더 고기능 백팩 맨 처음에 먹고 시작한거랑 든든한 버프라인에서 최대 10키로를 더 들고 다닐 수가 있다 마지막이다 오늘 한시간 목이 말라 맞아요 좀만 더 흘리면은 토끼곡이 가능합니다 이거 읽으면 2레벨 바로 찍히고 아 너무 탔어 아 아 젠장 한시간 읽었을 뿐인데 젠장 고기능 가자 가자 지금 가야겠다 다른 포식자가 있었어 냄새 때문에 이쪽에 어그로가 끌려가지고 오히려 토끼가 죽었네 뭐지? 나무인가? 토끼다 저건 내꺼 아 아 이걸 민나가네 늪대 올 것 같은데 빨리 빠져야 되는데 컷 아 괜찮아 가는 길이야 물도 많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ㅜㅜ 행복한 계곡 행복한 계곡에서 해안구속도로로 바로 갈 수도 있었는데 여기를 거쳐서 갈게요 여기 땜 아이템 파밍도 할 겸 목표가 황량한 해안에 고래공장 그쪽에서 이제 칼이랑 도끼 만들어야죠 화살이랑 그거 하면 이제 게임 되게 쉬워지죠 해안구속도로 노출문사 가기 잠깐만 아 여기까지 아이씨 아 너무 많이 도로마부됐잖아 극단적 선택을 했냐고 20분날아간거 아니냐? 20분 날아간거 아니냐? 20분 날아간거 아니냐? 에이 귀찮아 에이 귀찮아 20분 날아간거 아니냐? 아 근데 저거 살았을텐데 떨어졌어도 괜히 쫄아가지고 그냥 할걸 사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것도 맞긴해 근데 내가 저기 두번인가 떨어져 봤거든 2연속으로 두번 떨어진적 있는데 살았을거야 옛날에 저기 떨어지는 버그있어가지고 저기 이제 옆으로 지나가면은 누가 밈 진짜로 누가 미는 번가있어요 그래서 밀려서 갈때마다 떨어져서 2연속으로 떨어져 봤어 저거 약간 꾸부정해가지고 사냥돼가지고 살 수 있던데 다리만 좀 부러지고 낙살 살 수 있어? 응 살 수 있었어 맞아 통 튕기면서 옆으로 튕겨나가는거 살짝 애매한거는 좀 많이 밀려가지고 방금은 이제 완전 많이 밀려가지고 죽었을다는 성분 이거 2.2옥입니다 아니 왜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그냥 가면 되는데 아랫에 갑자기 내려다보고 싶었어 그 뿐이야 2.4옥입니다 애 아니 저 2. 2.2-2-2옥입니다 2-2-3옥입니다 2-2-3옥입니다 2-3옥입니다 2-2-3옥입니다 2-2-3옥입니다 이거 포기라는 뜻이냐고 아니야 아니야 도망친다 2.3옥입니다 1.4옥입니다 1.5옥입니다 3.4옥입니다 이번 앰플을 널널하게 비치지 아까보다 최적화 해가지고 왔어 여기 선광탄으로 불을 붙일 수가 있거든 성냥을 세이브를 해준다 당장 마나 받는 거고 그냥 막 써도 되긴 하는데 책 실제로 가능하냐고요? 뭐를? 1시간 자고 이거 고기를 오래 뿌면 탑니다 아까 탔잖아 두개 바로 먹자 토끼고개는 간에 기별이 잘 안가요 그게 단점이야 물은 눈 녹이면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사방이 물밖에 없다고 보면 돼 잠시만 제가 읽고 변기에서 뚫고 가고 보통은 끓여먹으면 돼요 당할 뻔했다 아 아 물 버려 고기 1kg 고기 1kg? 물은 필요하면 정화제를 쓰고 터먹다? 저 늑대를 줬어야 되는데 아 저 토끼를 줬어야 되는데 덤벼라 오고 있거든? 아 챙겨가기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믄 아 알았어 알았어 진짜 알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창고가 해낼 것 같은데 진짜 깜짝이야 아 아 아 으 아 으 으 이 자식이 와바 와바 때리잖아 글낫다 길막 간다 오케이 지나쳤다 맞지 여기 별것도 아닌게 그래 여기가 맞나 토끼 먹으러 가네 됐네요 깐츄롤로 살았다 깐츄롤로 여기 뭐 있지 않나 토바 토끼 먹혔네 나처럼 컨트롤을 잘했어야지 야극강식이라고 아니 억울 풀렸어 깊는 살구가 밉다 아 근데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대충 계산해봐도 지금 거의 일주일치 음식이 밀렸거든요 아 이거를 음식을 안 먹고 살아야 되나 중간 세이브 아냐 세이브 없어 이렇게 자동 조정해 자동 조정해 밥만 먹어 가자고 일주일 뒤에 생각해보자고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은 그게 아니라 당장 내일 먹을 식량이 없다고 그게 일주일 정도까지 계속된다고 7일 후에는 화를 만들어서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그 전까지가 스카치니 어서와요 이런거 파먹고 사면 되긴 하는데 톱이 없어가지고 썰지를 못하네 톱을 톱을 빨리 구하자 스타트 해야 한 곳 없더래요 아 늑대 거기 늑대는 짱나긴 하지 4마리씩 따위잖아요 4 플러스 3에서 7마리 플러스 알파거든요 지옥입니다 장점은 메멘토 여깄네 장점은 냄비 바느질 키트 공 잡을 때 편한거 같애 공 잡을 때 맵이 좀 좁다일까 집약적이 집약적이잖아 조금만 움직이면은 공 한 두세 마리 잡을 수 있잖아 아래 뭐가 있는데 아 요리책 나쁘지 않지 요리 3레벨 찍고 저 토끼고기 스튜 만들어봤자 곰이랑 무스가 최종 보스인데 보스도 아니야 추위랑 고독함이 가장 큰 적이야 근데 여기도 레시피 있지 않았네요 레시피 여기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내가 알기로는 레시피 이 후간인데 이 맵의 특별 레시피 아 나 이거 봤는데 까먹었네 한 번에 한 번에 워낙 많은 공략 정보들을 먹어서 이건가 아 아니네 공략금 얼트 안나오지 공략 안 나오자 인력도 뭐 그런것도 안되고 공략 건물에 없으면 그냥 번거야 몰라 근데 이게 사람이 없다는게 이 게임의 핵심이라서 사람이 있는 순간 그냥 생존 게임이 아니라 그냥 게임이 돼요 게임이 게임이야 스타드 벨리가 되버려 그냥 좀 추운 오독함이 오 망치다 별 없는데 잘 봤 잘 보긴 했다 아이템 테이블이 확실히 바뀐게 땜에서 망치 나온건 처음인거같애 원래 안나오는데 파헤치 바뀌고 다 바뀌어서 모든게 다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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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어 모든걸 다 바꾸어 숫돌 천 뭐 없습니까? 아이고 망치도 나왔는데 뭐 새 톱은 안주나? 아 이게 템 랩, 그 드랍 테이블이 랜덤하게 바꾸니까 이게 불편하네 이처럼 먹어야 돼 원래는 이제 한 지역에서 톱 하나가 무조건 나오고 막 이런 개념이었는데 안 나와 버리니까 끝까지 랜덤인 템이 있네 얘네가 한 지역을 완전 100% 다 본건 아니긴 해 아니 망치보다 톱이 이렇게 잘 나올 줄이야 아니 지금 톱이 안 나올 줄이야 아니 지금 톱이 안 나올 줄이야 침낭도 없거든요 침낭도 구해야돼 여기서 침낭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톱은 나중에 구할테니까 터uss 시책 하자 음 proof에다 두고 와서 붙어 어휴 무거워 어휴 망지 두고가자 아 2층 파밍도 가능한데 너무 힘들거든요 나중에 합시다 어 위쪽을 아 위쪽 톱이 나오려나 그냥 다 보자 어휴 기름도 아깝고 참 왜 근데 전통적으로 뭐가 안나오긴 했어 드랍테이블 이런데 맡겼으니까 한번 가보긴 해보자 으 무거워라 고기좀 먹자 고기좀 다 1kg 아니야 이거 무게 줄여 무게 됐어 자 신나기랑 톱 나와주면 됩니다 나왔니? 톱은 여기 안나오지 살꺼니까 민 cancelled 야 소끼고기 4kg를 먹었는데 배가 안 차? 직충 아니야 이거 공룡 주거 영양에서 살아가려면은 더 많이 먹어야 된대요 그렇하네..연량이 많이 필요하던데 그걸 고증을 한건가? 왜이렇게 빈약하니? 아무것도 없고 토마토스파 하나 야이씨 여기까지 오는데 칼로리도 안나오겠다 칼로리 안나오겠다 칼로리 아 그러네 아무리 그래도 4키로는 좀 심하긴 했어 맞아 과거에 여기서 늑대가 나왔다고 하면 믿으실겁니까? 정확하게 이 통로에서 심지어 말렘 늑대야 늑대중에서도 망치로 애들 뚝배기 깨 늑대 뚝배기 깨거나 저기는 이제 저항하는거긴 한데 칼을 제작할때 써요 근데 이미 하나 있어서 하나는 여기다 버리고 할거야 나중에 뭐 호신용으로 쓰든 이산 눅대 그 얼음동굴..쪽으로 다ER 나 왜 없지 회뿌리? 이거 카토때미에요 아...보자 톱 없나? 왜 없지? 아니요 부스 안잡았어요 고기는 먹는데서 스타트를 했을 뿐이야 제가 지금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있는게 없어 30 8 8 나노미터 컨트롤 지금 금고에 돈만 아닙니다 진짜로 아 뭐 넣었을까? 뭐가 필요하지 지금? 전투바지 귀돌이 제발 돈만 없어라 메이플시럽 있던거 넣으면 죽일거야 돈보단 차라리 메이플시럽 오케이 레어 귀 덮개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간다 하나 둘 셋 이런 이씨 하나가 어딨냐 수리해서 써야되거든 이거 돈보단 나온게 어디야 이건 레어템이야 몇개 안나와 아 근데 요새는 활용도가 좀 떨어지긴 한게 아 근데 요새는 활용도가 좀 떨어지긴 한게 몇새로 만들 수 있다더라고 저기 부위를 원래 못 만들었는데 기름이 없는걸? 지금을 갑자기 한불 갔죠? 초반만 쓰는템으로 전락한게 아닐까? 아 아 커피통 아 기름 너무 아깝다 밖에 눈 몰아친다 5시에요? 어떻게 벌써 5시 어떻게 벌써 5시네 길 건너 컨테이너에 대해서 잠을 때리자 이거 끄면 꺼도 되지 않을까? 이거 끄면 꺼도 되지 않을까?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아 근데 저도 안보여요 아무것도 안보여어 다 봐야돼 여기도 갑자기 머리 최종템을 죽을 가능성이 있어 캐나다 모자 이 게임 만든 사람은 캐나다 국뽕이 어느정도 있는게 확실해 이 게임 만든 사람은 이 게임 만든 사람은 모든템 중에서 가장 좋게 만들어놨어 캐나다 모자를 굿기도 못짓게 만들어놨어 그런 굿기 못짓는건 이제 논란이 있을수도 있으니까 캐나다 모자가 캐나다 모자가 1팀에 온거는데 솔직히 캐뽕이다 캐뽕 캐나다 폼이다 아 캐나다 자본이 들어갔어? 아 국가 프로젝트같은거 돈 받아서 했구나 그럼 뭐 그럴 수 있지 없다 불 꺼진다 앵코버 있어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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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나크 즉 원래 진짜 있는거 아니었어? 허구였나? 신입자 라이플 안나옵니다 아 다 봤는데 별거 없잖아 아 안돼 불 꺼진다 님들아 안돼 아 안돼 성냥파리소년 소년 소년 발동 앗 아뜨X2 흠 흠 병재부설났다 existential 흠 영원한 44도 체가문도 영원한 20도 냉동실보다 차가울걸 냉동실리 영하 10도래 어 메세지가 있다 생존 힌트가 있는 메모 와 이걸 이런데 숨겨놨어? 아 나 여기 열어보는 습관 잘들였네 옛 사냥터 근처에 밀튼으로 통하는 동굴이 새로 생겼다 옛 사냥터 근처?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여기 뭐 그거 아니잖아 이거 그냥 밀튼 가는 지역 아니야? 아이고 다 아는 거를 새로운 것 마냥 맞아요 평소 가는 길이야 여기 침대가 있어요 어? 열쇠가 저기 있나 보다 메멘토 상자는 아까 땜에 있었잖아 이러면 나 메멘토 하나 찾은 거 아니야? 그니까 흠 흠 군비배려가 아니라 뭐 찾는 거 이거 잠깐만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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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금액 웰 오후 액 툭 툭 툭 툭 툭 툭 툭 툭 툭 툭 툭 방금 침대 떴었는데? 여기 있다. 10시간. 찾아. 아, 고기 밖에 안 빼놨네. 괜찮을까? 체력 많이 찾고. 체력 많이 찾을까? 체력 많이 찾을까? 물 마셔. 이게 왜 그런지 알겠다. 시체를 해체하는 것은 기준이, 레벨업 기준이 시간인 것 같다. 보니까. 얼마나 오래 깠냐. 그게 기준인 것 같아요. 여기 영지 나오거든요. 네, 경험치 그게 시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맨손으로 몇 개 안 했는데도 반면에 요리는 시간이 아니라 저거거든요. 횟수거든요. 몇 번을 고기를 구웠냐. 그래서 이제 레벨업 꼼수를 할 때 0.01kg씩 해가지고 몇 백 번을 구워버리는 거야. 고기 하나를. 그 다음에 이제 고기 몇 개만 가지고도 레벨업이 가능해서 꼼수를 그렇게 쓰긴 하는데 어떤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아, 이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기. 여기쯤에 고급 키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 침대가 하나 있는데 침대 위에 백팩이 있고 침대 아래에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어. 살짝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복숭아 통절. 아 야묵도 안 보여. 여기 원래 별거 없는 곳이긴 해. 어, 라커가 있는 것 같은데? 야식이요? 이거 추천 모르겠고 나, 나, 나 밥이나 좀 사줘. 굶어 죽겠어요, 나. 집사를 고용해야 될까봐. 뭐 마신거냐구요? 아, 안 마셨는데 아, 깨메기 소리. 여기서 영집어서 먹고 아 근데 월급을 드릴 수가 없어요 나도 이제 굶어 죽거든 월급을 할 수 숙식 제공이냐고요? 우엉이다! 우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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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엉 졸라 오래 걸리네 우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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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왜 이렇게 그지같이 생겼냐!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사람처럼 생겼냐 아삭아삭 씹어먹어도 되고 어떻게든 먹어도 되는데 사일런트엘에 나올거같아 우엉조림해서 먹자였나 우리 외국에는 약재로 쓰나보네 뭐든 먹을거면 좋아 영지버섯 영지버섯은 밥반찬으로 안되나 영지버섯 한국은 고사리도 독제거해서 먹죠 고사리 당연히 다 먹는건줄 알았는데 그거 먹으면 안되는거더라 독이 있어요 독이 고사리가 독이 있대 정력감재도 있어요 다있네 고사리 독성이어서 그거를 삶아서 독성을 다 빼서 먹는거래 깜짝 놀랐다 어떻게든 먹는구나 정말 근데 왜 늑대가 안 나타날까 이렇게 냄새를 뽑아냈으면 먹겠다고 달려들어야되 정상인데 영국공원가면 야생고사리인데 사슴먹이를 안먹는데 유일하게 쾌가는게 한국인이야 도둑질이야 그게 킹국인 영국 고사리 캐다먹음 제작나무네 어글리코리아니야 어글리코리안 도둑질 아 동네 뒷선만 가도 천지라고 하긴 거의 안먹을거 같은데 사람들 아니 동물들도 한의서요 한의서는 믿지마 아 너무 저거 많아 틀린것들이 많아 독이보감 이런거 아 캡사이신이 독이에요? 그래? 아 근데 이해는 된다 동물들이 그런거 먹으면 막 엄청 힘들어할거 아니야 그니까 안먹게 못먹게 되는거지 아 근데 식물 입장에서는 먹혀야지 좋은거 아닌가? 아 그건 과일이구나 식물은 안먹힐려고 노력을 하는건데 우리가 삶아먹는거구나 이게 얘네 입장에서 그거 아니야 맛있어져가지고 번식을 엄청 하거나 너무 맛없어가지고 안먹게 만들거나 다 땄네 여기 다 따버렸어 왠깃털? 사람이 죽어있나 여깄네 아저씨 정신차리세요 으응 흐음 저 쏘옼게요 여기서 직진을 하는거보다는 저 측으로 돌아가는 길이 좀더 안전할거 같은데? 직진하면 늑배들이 날 반겨주겠지? 맛없게 진화해서 몸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게임 끝? 아 근데 몸에 좋다는 거 그거 진짜 미신일텐데 그게 몸에 좋은 게 말이 되나 그게 몸이 좋다라는 게 말이 되냐고 그냥 영양덩어리 뿐인데 정력에 좋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런 게 어딨어 러시아에서 한 거에 녹용 팔면서 쟤넨 나뭇가지로 애먹지 한다잖아 아 맞아 녹용 달아 먹는 것도 참 신기한 문학이네 신기해 이거 맞겠지 산다니까 한다고 그 홍어도 안 먹지 않아요? 수리남 수리남 홍어 다 버리잖아 잡히면은 녹용 먹었다 체질이 변했어 장어도 그냥 단백질이야 정력에 효과가 좋으면은 비쌌지 딱 보니까 그거야 장어는 이게 꿈틀꿈틀 막 엄청 펄펄 뛰잖아 그니까 먹으면은 뭔가 힘이 펄펄 날 것 같고 밥일에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약간 진짜 유사과학이야 게르마늄이랑 동급임 과학이 없던 시대에나 믿는거지 지금은 난 그런거 믿지않아 비하그란 효과가 있지 그거는 의학적으로 만든거잖아 몸에는 이제 고단백이니까 좋죠 사실 뭐 고단백이 몸에 좋다기 보다는 그냥 적절 영양적으로 부족함 없이 다 골고루 잘 먹는게 더 중요하지 판단지 굴전에 홍어 삼아 님들아 옛날에도 굴을 막 먹었을까 그러다가 탈라면 노르바이러스 걸리면 죽는거 아니야? 그러면은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옛날에는 확률적으로 죽는 죽음의 음식일 수 있잖아 굴은 원래 먹었어? 삶아 먹었어? 아 맞네 생으로 먹으면 안되는거지 삶아 먹으면 되지 아 근데 생굴이 워낙 맛있어가지고 못참겠네 사실 지금 보고 먹다가 죽는 사람이 매년 나오더라 아 근데 이해가 좀 안가는게 맛있는거 많은데 도전정신인건가 진짜 맛있는거 넘치고 넘치는데 기억해놓자 여기 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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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맛있나봐 돈을 빼고 먹는거죠? 복불고기가 뭐야 어이 쉣 어 여기 온 동네 소문났네 세마리가 다 오고있네 아유 그걸 몰랐네 내가 아유 내가 그걸 몰랐네 여기 참 늑대가 많아 보건을 양식을 해? 그래요? 양식복은 독만들 환경이 아니라 거기 없어 맛있나 그게 에이 에이 오라이 안오네 광어가 양식이 안됐으면 비쌀거라 맞어 그래서 광어가 진짜 되게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광어 많이 먹으세요 양식되가지고 엄청 맛있는데 싼 음식이래 저거 이런거 먹다가 죽지말고 아 저거 연어 너무 많이 먹었어 질렸어 노르웨이산 연어 흠 으 щ 아 아 흠 흠 흠 흠 흠 흠 와 배가 고프다 현실은 부들개질을 캐고 있다 밥은 안 먹었다 저치원증 얼마 안 나갔네 현실 늦게 일어나서 밥은 먹고 여기서는 부들개질을 캐며 맛있는 걸 논한다 부들개질 소화요? 부들개질 소화라기보다는 그냥 죽기 싫어서 먹는거지 뭐 고 홈 레츠 고 홈 해산물 안 먹은지 모르겠는데 이참에 끊는게 맞는거 같애 해산물은 근데 진짜 현지에서 하는거 아니면은 비싸기도 하고 사실 굳이 먹을 이유도 없어 내가 진짜 좋아한다 이런거 아니면 나의 정신을 다 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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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 guid?.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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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앙 하합 Joey 이렇게 해가지고 먹더라 감자 육이오 때 많이 먹었죠 송기떡 냄비 식용유다 오른쪽에 감자 나옵니다 식용유다 숫돌 자동초반 파밍 재밌지 또 아이템 테일도 바뀌어서 비보 마냥 새롭게 다시 찾아야 돼 아 이지영 특상품이 분명히 여기 레시피가 있을텐데 참 이게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여기 나와야 되는거 아니냐고 딱히 없나보네 여기 북략 봐야겠다 자 다 봤나 탁자 위에 낚싯바늘이 있다고요? 어디? 낚싯바늘이 이런 데서도 드랍이 돼? 안됐는데 원래 제조대 제조대 설레이 저게? 제조대 대금 보신 것 같은데? 서라? 서라? 애매한 위치였다? 낚시판에 위치가 떴어요? 위였어? 우리 며칠 우리 며칠 우리 며칠 오 이상하다 낚시판을 만들 수 있다 아님? 이건 뭐야? 단단한 낚시용 루어? 낚시용 루어. 전선이랑 같이 하면 되는구나. 낚시가 더 잘 된다. 오, 낚시 패치됐네. 퀵이 물고기도 생겼어? 햇살기야, 낚시는. 또 떴다고? 뭔 소리여? 귀신보는 거 아니야? 뭘 또 떠, 또 뜨기는. 버그 난 것 같대. 근데 필요 없어. 전선이랑 합쳐서 더 좋은 낚시 바늘이 있어서. 굳이 막 필요가 없습니다. 오, 나이스. 침낙. 나 이제 밖에서 잘 수 있음. 동굴 같은 데서는 잘 수 있어. 나이스. 하나 해냈다. 약치는 기름 때문에 보통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톤만 얻으면 되는데.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물고기 자면 기름 어떻게 있잖아. 그 요리하면 기름 뚝뚝 뚫어지잖아. 그거 모으면 될 거야. 우리 돼지고기 구울때도 고기 구우면 기름 이렇게 둥둥 하는데 그걸 모을 수 있잖아. 그거 모아서 쓰는 거지 뭐. 토마토 숯고. 놓칠 뻔 했어. 숨겨놓은 게 많아. 사실은 숨겨놨다기보다는 그냥 개같이 놓은 건데. 대충 막 놨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올바른 것 같아. 아, 요리 하자마자 그거요? 아니, 게임상에서 말하는 거면은. 생선을 꼽자마자 나옵니다. 한번 먹고. 현실 얘기하는 줄 알았어. 이것도 18%도 지금 먹어놔야겠다. 녹샌 토마토 숯. 부들개지가 3kg네요. 지금 낮을 때 책을 조금만 읽고 싶은데. 2시간만. 아직도 안 없어졌어? 요리 레벨이 곧 3레벨이고. 3레벨 되면은. 2시간만. 토끼고기 파이를 만들어 먹을 수 있어. 이것만 노리고 있다. 지금. 4속 모 1300. 2시간만. 몇 observe야 attempts. 1시간만. 1시간만. 2시간만. 2시간만. 3시간만. 이게 좀 더 나은 듯 벙어리 장갑이 근데 물론 수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조진말 쓰니까 MG해보인다? 그럼요 저 엄청난 MG의 틉니다 MG 아닌 사람들 특징 MG 하다 그러면 좋아함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MG는 MZ라고 안쓰던데 그걸 알고 역으로 쓰는 역으로 그거를 하는 노림수임 그니까 잘 안쓰던데 하얀 가벼운 여기가 한번 더 아빠랑 요리하는 거 이랬는데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숙돌이 필요해? 숙돌이 없어 35킬로야? 왜? 왜 이렇게 무거워? 뭐가 많다 야 아 지금 무게를 어떻게 줄이고 싶은데 일단 고처를 내려놓고 프라이팬 밀가루 뭐지 랜턴 기름 다 됐잖아 다 됐잖아 타고 건조시킨 가죽이 지금 필요가 없어 자 극한으로 줄여보자고 영지 버섯이 아 이건 또 필요한데 또 기다려봐라 새로나온 활이요? 그거 못만들고 그냥 먹는 파밍 아이템이던데 별로 의미 없어 그냥 한번 다 이렇게 소모하면은 끝인거 같더라 정확히는 잘 몰라 그런 개념인거 같던데 우와 하니 귀리 귀리는 이따가 들고 가기 할거야 기조날보다 가벼운거 말고는 장점이 없어? 으흠 명지 버섯을 놓고 간다는 판단도 좋은거 같애 일단은 요 머리 좀 수리해주고 낮에 할 수 있을 거를 다 해주고요 그쵸 그쵸 영지 버섯 현지 조달도 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낮에 또 할 수 있는게 아니요 요것만 하자 이러고 자면 되거든 가벼운건 장점인데 최종지역에서 하나만 나와요 세종지역에서 자 이런 데서 안보고도 갈 수 있는 아 여기 어디 아 제발 이거 어디에요 여기구만 안보고도 갈 수 있어야 됐다 됐다 도롱닭거 고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요런지역은 이제 안보고도 가야지 물 마시고 자면 될 듯 불 마시고 자면 될 듯 자 peak 두번째 10시간 10시간만 풀다 일어나 밀실공포증렴이야? 아니 초반에 밀실공포가 뛸 수가 없는데 원래는 밖에서 계속 싸돌아다녀야 돼가지고 얼마나 쉽게 산거야 쉽게 살았다기보다는 빌드를 좀 다르게 했어요 원래는 저기 화살 만들어 뛰는게 보통 빌드인데 음식이 생기다보니까 밀가루를 이렇게 음식 해먹고 요리해먹고 막 이러다보니까 좀 걸렸네 아 이 침대로 다시 왔잖아 좀만 더 자자 참 날씨가 이 따위인데 밖에 나가야되다니 어쩔 수 없지 현재 26.73키로 밀가루와 길이를 가지고 여행을 떠난다 냄비를 그래도 하나는 가져가야 어 요 포리즈같은거 만들어 먹을 때 쓸모가 있을거야 토끼고기 쓰지도 그렇고 가자 낚시요? 아니야 톱 찾으러 가자 대충 파밍하면서 낚시라 낚시는 4장이 필요하잖아 이렇게 날 좋을 때 저 끝에 있죠 저기 전망대도 가보고 어 사냥꾼에 오두막 가가지고 파밍을 해보는게 일단 맞는 수술인것 같습니다 사냥꾼에 오두막에 여러가지 많이 나오니까 벙커 있습니다 벙커는 원래는 벙커가 없었는데 패치가 되가지고 벙커가 여기 늑대다 확정적으로 생겼다 하더라고 뭐 토끼부터 잡아놓을걸 그랬나 아니 하나씩 하자 할게 많다 사냥꾼에 오두막 가는 길은 여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가면은 여기에 함정지대라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를 건너서 저기 끝으로 쭉 가면 된다 옥소수 통조림 못찾았어요 원래 없던 통조림 아니야 이번에 사용이 생긴것 같더라 아 함정 벙커가 가봤자 의미없는 벙커가 많아 그냥 약간 집대용으로 사용해라 뭐 최신용으로 써라 뭐 이런 느낌인것 같네 오 요리책이다 울대배 금방 올리겠는데 자 이 함정지대에서 이쪽으로 가면은 토끼랑 뭐가 나오고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아 옥수수 햄통조림 신규범에서만 나와? 왜 그렇게 했대 얘네들은 여기 지방 사람들은 햄물 안먹어? 야근을 좀 해라 저기서 저기도 아이템 나오긴 하는데 톰은 안나오니까 아 나 영지버스 내뒀어? 못봤어 못봤어 늑대 아니야 이거? 아니네 자작나무 하나 요게 자작나무입니다 얘네들아 이거 허연색이 먹어줘요 이거 곰 한마리랑 늑대 한마리 스폰이 가능하거든 자작나무 침입자의 침입자의 난이도를 가장 하락시키는 요인 중 두가지 석탄과 자작나무 요거 이거 달여서 끓여마시면은 체력이 체력이 올라가거든 침입자는 어떤 어떻게 하든 간에 온도가 마이너스 돼가지고 체력이 엄청 까 있는데 자작나무 하면은 그거를 막을 수 있어서 침입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맥스의 마지막 저항첩 맥스의 옛날에는 요런게 기억나는게 옛날 게임이잖아 한 10년전에 혼자 이 게임을 했단 말이야 토끼도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막 정처없이 길 잃어가지고 이따가 시체 하나 나오면은 와 여기다 하면서 뒤도 펴가지고 맥스의 마지막 저항첩 봐가지고 다시 다시 길을 찾고 가고 그랬어 또 가 또 잃어 그러면 막 가다가 이상한거 하나 나와 그러면은 또 거기서 또 맥보고 따라가고 그거를 반복했던 기억이 나네 그런거는 스트리머의 자질이 있었다고 생각해 그 당시 더롱닭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됐을 식인데 포인트가 나오면 그게 곧 나침반이었어 이 게임은 나침반이 없으니까 진짜 운빨로가 가야되거든 들어가고 울가미꾼의 동근 여기가 사냥꾼의 그건데 어 레어템들이 즐비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일단 개밥 통나무숲 그리고 의료품 일단 먹어볼까 여기 낮은 난이도에서는 총이 진짜 자주 나와요 항생제 나이스 항생제 나이스 나이스 슈퍼 나이스 잘 봐야되 이거 잘 봐야되 이거 아 뭐 별게 없다 나 이거 책이요 야생일지마 요리책이 또 있어 요리책만 지금 4개짼데 바느질 키트 잘 안보이지만 또 가자 가자 어 근본은 그냥 따라락따라락하면 켜집니다 자 이게 요게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겠네 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대충 보구요 아 이거 톱 없니? 진짜로? 자 없다고 치고 자 요게 핵심이야 여기서 이론상으로 최종템까지 다 나올 수 있거든 어마어마한 곳 오케이 아이고 핫 헛 아 아 다시 하는거보다 천천히 가는게 더 빠르겠다 안되에에에에에잇 다 먹었어 아 몇이었지? 22이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0에 가까웠어 아아 셋, 둘, 셋, 오십, 스톱, 네 됐어요 자 개봉합니다 잉 아 누가 너덜거리는 천바지를 여기다 넣어놔 아 현금을 누가 금고에 넣어놔요 없었어 바지 하나 에라잇 이거 너무 적잖아 가자 귀는 아까 소리 했어요 톡으로 넣어야 되는데 귀는 99네 귀는 됐고 여기 자작나무도 나오는데 일단 패스 하면서 음 생각을 해보자 톱이라 저기 전망대에 올라가면 톱이 나올 것 같애 망치로 자물쇠 부수는게 금고는 자물쇠 형식이 아니죠 설계 자체가 다 엔간하면 못 부수게 돼있어요 망치같은건 택도 없구요 전기톱도 안되고 전문 전문 그게 있어야지 부술 수 있어 부수는거 봤어 저기 전당포 사나이들이라는 미국 인기 그거 있거든요 전당포 하는거 거기서 이제 잠겨있는 금고를 이렇게 랜덤하게 낙찰 받아가지고 까는 그 금고깡이 있어 거기에 뭐 금있으면은 게이득이고 쓰레기 있으면은 망한거고 이런건데 타노스 아저씨 맞아요 거기서 상작강 하더라 근데 고글끼고 막 전문적으로 위잉 하면서 용접해야돼 그래야지 뽑을 수 있더라 여기는 함정지대잖아 함정지대에서 한칸 왼쪽으로 가서 아아아아 내 발 이럴때 먹으라고 진통제가 있거든요 통증을 제거를 해서 시야를 다시 살리고 붕대로 발목삉거를 싹 넌 이미 죽어있다 아아아 넌 이미 죽어있다 다만 그 아..아직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것 뿐이다 아아 늑대 스택이면은 여기서 토끼를 잡는다? 일단은 늑대 온다 죽여달라는것과 동급이거든요 빨리 도망가냐 오랜 만이라서 길이 기억이 안 나요 닭둘기요? 닭둘기는 딱 정해진 리스폰 지역이 있더라구요 토끼마냥 그걸 외워가지고 하면 되는데 데이터 쌓인게 없어서 그 리젠 시간이 있어 한번 날려보내면은 두세시간인가 뭐 있대요 이제 어디가냐고 아까 그 간다고 했던 전망대 꼭대기 위 저기 저건가? 저건 아닌것 같은데 저건가 날씨가 맑으면 전망대 위가 보이거든 날씨가 되게 맑아서 온도도 되게 따뜻해 여기가 응애맵이야 여기 최강 영하 6도잖아 이거 완전 봄이야 봄 봄봄봄봄봄봄이 왔네요 컷! 아잉 젠장 아니 맞았는데요? 감히 금강불계랬어? 됐어 아니야 맞았어요 맞아서 엉덩이로 비볐어 얘가 봤어 엉덩이로 비비는거 봤어 지금 날씨에 승부 봐야되거든 아 배고파 저건거 같은데 전망대 여기 전망대가 두개여가지고 버려진 구전망대랑 신전망대가 두개가 있어 어차피 둘다 템 나오긴 하는데 톱은 신전망대에서만 나오니까 얼어붙은 계엄 신전망대로 가야되요 여기 영지버섯이네 아 영지쓴 영지는 캐자 리젠이 안되는거기도 하고 침대 있는 전망대는 저거 아니야? 그럼 한alu 더 앞으로 가야겠네 tickes 영지버섯 어오오오오오오오오헤 형님 지 보았을 오오오오오오오오 득되다 앞에 아 길이 딱 맞고 있네 안 움직이네 여기다가 다이다이 한 번 뜰가? 짠식 안되겠습 내가 아무리 지금 어? 초반이라서 활도 없고 도매기밖에 없다고 해도 어찌면 내가 카운터를 칠 수 있다 어? 어디야? 통나무? 여기 구전망대잖아 구전망대에 내려가는 길 여기는 전망대가 아니고 그러면은 신전망대도 바로 옆에 있는데 에바데에 늑대인간 나올까 하자고? 어 뭐 뱀파이어랑 늑대인간 뭐 나올 수 있지 아이 씨 잠깐만 어디야 여기 구전망대 구전망대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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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찾았다 여긴데 이제 여길 어떻게 가느냐거든요 여길 역타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요요 위가 길인거 같구만 이렇게 가면은 됐다 자 여기에요 찾았어 찾았어 조금 자고 갈 수도 있거든 여기는 제발 톱 행복한 상상함 해보고 일단은 안에 전투바지가 하나가 뜨는거에요 근데 그 옆에 톱도 하나가 더 있어 거기다가 각종 음식들 그리고 쉬 쉴 수 있는 곳이니까 자 조심히 먹니 어서가시고 내가 이거 이 게임 초창기에 여기서 총 얻고 얼마나 기뻐했는데 뉴비일 때 이게 자 과연 짠 짜라짠 짜라짠 뭐야 바늘질키트 버리고 소형무기 안내색자 안나오니까 버리고 개밥 정어리통조림 프라이팬 끝 아 아니 어떻게 이래요 형 톱이 원래 안나오나? 이것도 필요없는데 아 프라이팬 아 이게 무슨 뭔일이야 이게 아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 좀만 자자 그러게 톱은 사실 우리 망상 아닐까?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거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거지 아 밀실공포증 걸렸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어 여기도 밀실판적이네 실내면은 전부다 밀실판적인데 쩍 저기잖아 내가 갈곳이 저기다시 글렀다 가야되는가 가야지 어? 이거 뭐지? 이런게 있었어? 온도가 안 내려가네 지금 되게 따뜻한가 보네 이게 뭔가 모형 비행기 같은게 박살나있네요 비행기 짠네가 여기 왜있지? 어? 차량에 타기가 있어 어이 뭐야 사람이 죽어있어 이런게 추가됐어? 이거 스토리 모드에서 뭔가 쓸모가 있는 그런 썸씽인가 보다 나만 몰랐었던 썸씽 아 이거 왜 안 먹어져요 비행기 문 옆에 탐색할 수 있는데 있어? 탐색할 수 있어 필요 없어 가져가 보통 여기인데 타로코프 에서 보면은 가자 침입자는 뭘 주는게 없다 주는게 없어 이게 무슨 침입자 모드야 거짓모드지 거짓모드 에? 어디야? 아 이구나 여기 토끼 세 마리가 있어야 돼 그치 여기가 집 앞에 토끼 잰 지역이라서 그치 아 이래도 탐색 성공 원래 이렇게 탐색을 해줘야지 이게 마음이 개운해요 만약에 탐색을 안하고 그냥 갔다? 그러면 이제 아 거기서 톰 나올 수 있는데 막 이러면서 아 저 전망대에서 나오는거 아니었냐고 전망대 어딨어 도끼 침입자 모드냐고 좀 학살하긴 했죠 늑대 온다 늑대 온다 늑대 온다 여기 위에 방공호 있는데 한번 가볼까? 다른 위치는 모르는데 이 맵 방공호 위치는 하나 알아요 어? 맷세다 맷세 펀치 시부럴 안 돼 내 육수 아 아 저걸로 육수 낼 수 있는데 세 시간 뒤에 다시 찾아보자 왼손 사용 굴가 일단은 정어리 통조림 아 약간 땅바닥으로 이렇게 굴러가겠어요 했어야 되나 깝이네 개밥도 식중도 걸릴거면은 지금 걸리자 무게도 줄일 겸 걸렸니? 오케이 안 걸렸고 세 잡아서 치킨 육수 오를 수 있어요 저걸로만 가능합니다 지금 필요한거 지금 필요한거 필요한거는 이거 손질들 아까 채집한 것들 손질을 하고 영기버섯 8개 손질 자 이제 가보자고 아 안나온다 토끼로 육수우리면 얼마 맛있을지도 모르는데 마달문 녀석들이 꼭 치킨 육수로만 해야된다고 정해놨네 정해놨네 영기버섯 물 마시고 그래서 치킨 대신 토끼고기 먹을거냐고 에이 또 그렇게 말하면은 아 아 있는거 아니야? 아 헛게 보이나 아 어디갔니 한참 동안 안나오나보네 젠장 어쩔 수 없다 자 토끼고기 쌌다 해체를 하겠습니다 아 아 이걸 다 손으로 하고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됐다 또 바람문다 심상치 않다 물 음식 다 롱다크 고수들의 소모품 아낄라고 앵간하면 손으로 한다고? 아 근데 얼마나 오래 살라고 손으로 하는거야? 얼마나 오래 살라고 숫돌 같은게 한정적인 자원이니까 이제 손으로 하는거 같은데 평생 컨텐츠 할라고 요리 아니 그 해체 마스터 되면은 손으로도 되게 잘 뜯긴 해 빠르게 뜯긴 하는데 칼을 따라올순 없지 이론상으로 무한동력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에 해안가에서 밀려오는 템 중에 좋은게 많이 나오게끔 또 패치가 돼가지고 원래도 가능한데 지금도 쉽게 가능해 우엉 이거 잘라가지고 이거 먹기 쉽게 만들자 됐지? 자작나무 껍질 4개까지 자작나무 껍질 4개까지 자작나무 껍질 4개까지 어 완벽하네 그리고 자작나무 껍질 4개까지 야 어디야 나가기잖아 나가기에서 이렇게 가 아이 성냥팔이 성냥하자 물 자 아 왜 시공포증이지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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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같이 잘 만들게임 반호법임 에이씨 가야겠다 아 지금 못한게 있다면 아 지금 가는거 오반데 낚시터 야외 반장인데 추워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가야 된다고 아이고 아니 말이 안되요 님들아 아니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거긴 해 그냥 갈라고 그냥 목표지점으로 갈라고 현재 영하 몇도야 이거 뭐야 여기 맞아 영하 57도 맞아 영하 60도인데 영하 60도야 아니 이게 민식공포증 때문에 이 나이스에 가야되는게 맞아? 굉장히 쉽지 않은 게임이야 아니 이필 견자단 땡겼어 미친놈 뭐하는거야 지금 견자단도 이정도로 빠르지 않다 이 차가 얼음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우주 정거장에 별빛이 쏟아지네 여기어디야 여기어디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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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응 응 응 응 으흥 은하철도 노래 힘차게 날려라 은하철도 취보오 아이씨 일어나세요 아이고 뭐야 이거 아저씨 뭐..뭐 없나?템? 없네? 여기서 잘 수 있나? 영하 22도네 아이고 나도 여기서 죽겠다 자면은 같이 가겠다 이거 이 노래가 조성무 김고문이 부른 노래라고 그래? 아.. 아 이게 게임이 이상하다 저기는 냉동실보다도 추운데서 자는거야 어.. 괜찮아 갈만해 아직 아직 충분히 갈만해 이게 또 길을 이래 걱정은 없는게 전신주를 따라 걸으면 되기 때문에 괜찮아 괜찮아 기찻길만 따라갑시다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흔하수를 건너면 흔하수를 건너면 우주 정거장에 정거장에 별빛이 쏟아지네 행복찾는 나그네에 눈동자는 불타오르고 아 엄마 이른 소년에 가슴엔 그리움이 솟아오르네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구구구 은하철도구구구 넘쳐 흐른 애 아니냐구요 아냐 이거 가사 보고있는거야 여기는 몇도야? 여긴 26도? 더 추워졌네? 허허허이 여기서 살짝 오른쪽에 시체가 나올수도 있으니까 보면서 가자고 흠 추워요 화나줘요 와 여기 진짜 냉동인가인데 10분만 밖에 있으면 눈사람 뚝딱인데 10분이 뭐야 5분이면 되겠다 이게 무슨일이야 여름에 보니까 시원해보여요 그래서 여름에 더롱다크를 하는거긴 해 하아 날씨가 이따위인데 밀시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안에 있을수도 없고 참 죽겠네 이거 아 어디 뭐 어디 없나? 아이참 내게원 겨울에 하면 더 춥고 더 춥고 힘들어요 겨울에 리허하게 보려고 창문 열고 해봤는데 뒤질 뻔 했다고? 나도 그러지 않았나? 나 그러다 감기 걸렸지 않나? 틀에 깎이는 속도가 좀 보인다 틀에 깎이는 속도가 좀 보인다 근데 여러 곳이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거기지 철원이죠 철원 그럼 하필 이제 비행기가 추락한 곳이 대한민국이 철원이었던거임 디지는겨 이제 아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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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철원 A가 아니라 그니까 캐나다에 철원이니까 어느 얼마나 춥겠냐 이 말이야 철원급이다가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철원 그니까 원래 추운 곳에서도 고트 그런 느낌이지 아 여기가 안보이는데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안보이는데 아마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은 동굴이 하나 나올거에요 여기는 어차피 늑대가 없는 맵이고 길이 안보여가지고 요렇게 가면은 여기 뭐야 석탄이 왜있어 여기 자작나무숲인데 자작나무를 많이 먹을 수도 있고 토끼도 있고 사슴도 있는 곳이야 약간 맵과 맵을 이어주는 통로 같은 구간입니다 굉장히 좁은 구간이에요 거기서 동굴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잘 모르긴 해 내가 근데 맵이 좁아서 아마 우측 벽을 짚고 이렇게 가다보면은 분명히 동굴 하나가 나올거에요 여기 자작나무숲이잖아 자작나무 먹으러 오는 곳이요 여기가 여기다 찾았다 찾았다 여기가 해장나무숲도 있네 깃털도 먹어주고 뭐야 뭐야 시벌 여긴가 여기가 아 깜짝이야 여기다 여기 많이 달았어요 뭐지 뭐지 잠깐만 여기 17도야 잠깐만 이게 끝이야? 아니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여기가 영하 30도고 여기가 17도야? 동굴이 어떻게 영하 17도지? 얼마나 추운거야 지금 밖에 제가 그러면은 답이 있어요 음 아니 보통 동굴은 엄청 따뜻한데 이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럼 밖에서 자는거랑 별 차이가 없잖아 아니 불을 피우면 되지 이게 석탄을 넣으면 얘 옆에 있는 장작도 넣고 아 또 석탄을 넣으면 얘가 다르지 해뿌려 해뿌려는 하나랑 구비를 해놓고 물이 없잖아 지금 물이 40분이야? 아냐아냐 하나씩 하자 하나씩 하자 고기 먹어 그냥 이렇게 불을 피우고 그 옆에서 꼭 달라붙어 있어야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말고는 답이 없어 아 피로해서 안돼? 체력이 없으니까 개장나무 껍질로 다린게 없나? 안 만들어놨나보네 대충 익히고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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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왜 안되지? 말렸잖아 마..나 말린거 있잖아 여기 왜 안돼? 물이 없구나 아.. 피로하지 젠장 그럼 잠을 한 시간씩 잘까? 정화제도 되네 이렇게 하고 2리터? 아 요거 그냥 정화제 쓰자 응 정화제 지금 같은 데 써야지 됐죠? 내가 혹시 모르니까 끊어서 잡시다 또 혹시 모르니까 이 자작나무 껍질을 많이 말려놓고 이거를 많이 만들어 놔서 체력 회복용으로 사용을 해버리자고 현재 어 3시간에 30%면 4시간 정도를 잘 수가 있어요 4시간 4시간 자자 야생에 불 없으면 죽지 해곱만 뭐야 어 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체력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여기서 자작나무 껍질 차를 마시면서 체력 회복을 도모를 해보자 터끌고기를 터끌고기를 못했네 일단은 살아남았다 됐어 아 쇼금포치아직도 장난 아닌데 영화 22도 에드 스테포드 그 아저씨 자주 봅니다 아저씨 나온 거 엔감하면 다 본데 생존 전문가인데 그 양반 빨개 먹고 살아 생존.. 여기서 생존하기 스타트할 때 그냥 나체로 스타트해요 고인물이 오머리 아저씨 벌레도 맛있다고 하면서 먹어봐 그냥 그 사람은 맛있다라기보다는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것 같아 그런.. 그런게 아니라면은 나오기 힘듦 부들부들이다 아 물은 근데 신날만해 물은.. 아무 데서나 나오지 않거든 이거 석탄 아니야? 큰데? 부들부들 아.. 체력이 너무.. 압박이 심한데요? 소셜물.. 내 삶이야 빨리 가야겠네 아.. 뭐라도 주세요 뭐라도 아무거나 불을 좀 피워가지고 따뜻한 거를 마시고 다녀야겠다 차이가 너무 크는데 여기 고철 다 먹어주고 요 안에.. 제리캣 1.8L 어.. 쇠질할때는.. 냅두고 궁산로프 궁산로프는 저 나중에 쓸 데가 있어 블랙락 가는 두 번째 루트로 갈 때 저거가.. 저거를 쓰면 될 거야 지금은 블랙락을 가면 죽으니까 아.. 아.. 이 체력 봐 여기 가서 여길 넘어가면은 가슴이 한 마리가 있는데 자작자작 자작자작? 자작자작 자작자작 불 피워야 돼요 나무까지도 필요해 그리고 석탄이 한정된 수량이기 때문에 자작자작 자작자작 살아있는 사람 이 지역에는 나밖에 없다는 설정인 것 같애 나중에 뭐 나온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진 그래요 킹탄 가야돼 이제 우리가 가야 돼 이제 여기가 로프 설치하는 곳이고 어디야? 아이씨 또 날씨가 왜 이 지랄이여 왜 그러는게 아까도 그랬는데 나 잘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철이 없는데 진짜로 나 진짜 간다 어어 나 간다 아이씨 어 나 이렇게 된다 아 힘들나 이렇게 된다 아 저기도 뭐 하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체력의 압박이 너무 심하거든 지금 허브티라도 마시고 잤으면 좋겠는데 스테로이드 없고 여기 앞이 동굴이라 괜찮을꺼야 It will be alright 어 음식 나무 오케이 제발 플러스 플러스 아니 왜 영하 7도야 아 꿀팁 드림 여기가 영하 18도고 여기부턴 7도란 말이야 그러면은 18도에다가 이렇게 불을 피우는거임 그러면은 야외판정이어가지고 불이 더 오래가요 30% 실내에서 불을 피우면은 1시간 열 여름 1시간 가는데 밖에서 불을 피우면은 1시간짜리가 1시간 30분을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게 더 이득이야 장작 같은거는 이제 정말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런거를 하면은 33%를 아낄 수 있지 30%를 왜 바깥구리 더 오래가게 하는지 모르겠어 산소가 더 잘 통하나 무조건 석탄으로 가야되거든 무조건 석탄으로 가야되거든 무조건 석탄으로 가야되거든 와 드디어 올라간다 이때를 위해서 나무박대를 재겨놨지 대장나무 껍질차를 마시고 한 번에 오래 자는게 체력이 잘 차거든 10시간을 자버립니다 아 50%라고 살펴볼래? 20분 20분 그러면 위시공포증 치료됐어 체력도 올라갔어 그러면은 아직 음식이 있잖아 좀만 더 자세요 아 다리 뜬게 아닐까 지금? 다리 차고 내 마음도 차고 이대로 담아두겐 물도 없네 아이씨 아 책 못읽나 책 읽고 싶은데 어 읽어진다 진짜 다리 떴어요 진짜 다리 떴어요 진짜 다리 떴어요 뭔가 있어 토끼다 모니터 모니터 개더럽네 잘봐요 이게 실력임 왜 안 멈추지 왜 안 멈추지? 아 이거 안 보여 핫! 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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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다시 어둠속으로 됐어요 고기만 캐자 거의 개미귀신급 운영이야 달이 떴으니까 달이 떴는데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이게 무슨 달이 뜬 거야 음식을 먹은 다음에 책을 4시간을 읽어주면서 피로도를 소모를 하고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딱 될 거야 그 계산까지 했거든 아 너무 어두워 달이 떴 달 갔네 달 쓰건 아우 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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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은 캐릭 죽었어요 나는 공식적으로 메세를 잡아본 적이 없어 토끼 가죽 집에 많아요 300개 만들어놨어 토끼만 잡아서 요리 3레벨을 찍었어 거의 토신이야 토신 흠 31.62 아 침낭을 여기다 버려놨구나 자작나무 껍질 차로 한 번 더 마셔주고 자작나무 껍질 차로 한 번 더 마셔줄 수 있는 일어나무 껍질 차로 자작나무 껍질 차로 자작나무 껍질 차로 자작나무 껍질 차로 우린 수리도 안내고 어.. 해체 음 네 아 뭐 할게 없네 여기 지금 무게 체크해보자 망치 무겁고 고촬 무겁고 부들게지 무겁고 석탄, 밀가루, 옷 다 필요한 것들 제리캔을 여기다가 버려놓자 꼭 다시 찾으러 올게 제리캔아 이따가 이따가 버리네 이따가 그리고 음식들 소독약도 버려놨어야 되는데 소독약이랑 같이 버려놓자 책이 2kg나 되고 어 읽어진다 됐어 물 홍글이 거 아니라 제가 가는 길에다가 이렇게 딱 버려놓을게 이러면 요리 3레벨이라서 새로나온 요리 레시피를 만들 수 있거든 요리 3레벨 요리 3레벨이 되면 요리 시간 10% 감소 캔을 손으로 깔 때 칼로리 소진이 없으며 모든 요리된 음식에서 15% 칼로리 보너스가 있습니다 영지버섯 가져가고 도끼다 도끼다 내 주식량원 짠 잘가라 난 토끼 사냥에 최적화되어 있지 잘가라 이쯤이구만 가자가자 갈림길이거든 여기서 갈림길에 언덕에 튀어나온 곳에 무거운 제리캔과 아 그 다음에 소독약을 버리자 소독약은 따로 내가 만들어 온 소독약이 있는데 제가 파밍을 해버려가지고 0.5kg 무거우니까 그냥 버리는거야 그러게 캔을 깔끔하게 따는 것도 요리라고 쳐주나봐 아 참고로 그 캔에서 캔을 데워먹는 것도 요리라고 쳐가지고 칼로리가 보너스로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말도 안되는거긴 한데 여기선 그렇게 해놨더라구요 토끼 몇마리요? 아 돼지 이게 이거 신경 안쓰긴 하는데 죽인 토끼수 24마리 토끼수를 내려 24마리 전부 돌팔미였습니다 이제 개취 돌 말고 딴게 없잖아 그렇게 돌밖에 없는 남자 도둑 도둑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맞추기 어려운거임 내가 다시한번 강조를 함 이게 쇽쇽 쉬워보이는데 이게 졸라 어려워 왜냐 에임이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에임을 만약에 찍어도 가운데에 발사가 아니야 점찍어도 가운데 발사가 아니야 개못해 뭘 개못해 내가 그럼 신기한거 보여드릴게요 자 어 여기 위에 뭐가 있다 콩나무구나 뭐하나 맞춰봄 아 이거 너무 쉽고 저기요 쩌거 부분 맞춰봄 저기요 쩌거 부분 맞춰봄 지가 좋네 알았어 그러면 저기 앞에 통나무 있죠 저거 맞추면 인정? 이거 마모가다 맞았다 맞았다 아 맞았잖아요 아 고드름 맞춰봄 갑시다 사람 맞네 뭐하는거냐고 지금 어 섬탄이다 킹탄은 언제나 우라 저기 화질이 안좋아 님들면 안보이는거에요 그럼 빵댕이야 맞출 수 있지 밤이 깊었네 밤이 깊었네 오른쪽으로 내려가면은 총 나올 수도 있는데 아 이거 총 부들게지도 많이 나오고 지금은 톱이 안나올거 같으니까 하지말고 앞으로 가가지고 트레이너에서 좀 쉬어야겠다 밤이 깊었네 밤이 깊었네 더하며 춤을 추는 다 불빛들 이 밤에 이 밤에 이 밤에 이 밤에 흔들리고 있네요 벌써 아침인데 아직도 혼자네요 이 기분이 나쁘지는 않네요 진짜 아침이야 진짜 아침이야 이 슬픔을 어 트레일러 없어 여기? 아 있지 그렇지 깜짝이야 알랑가 모르갔어요 아 체력이 너무 많이 까였다 저기 동굴 끝에 아무것도 없어요 막혀있어 소고기 육포 바로 먹자 직중독이니? 오셨습니까 직중독님? 아니네 음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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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아 노브레인 이것도 노브레인이다 그러면. 왠지 이런 느낌인데. 아 미니깊었네 그래도 그냥 여기저기서 쓸 것 같은데. 말달리자는 또 크라잉넛이야? 잘 몰라가지고. 고기가 왜 이렇게 많아. 아 다들 헷갈려 원래.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둘 다. 음악 스타일이. 뭔가 자유로운 분위기에. 실제로 기자들도 둘이 존나 헷갈려서 잘못 보도한 적이 많다. 그래? 나만 헷갈리는게 아니었구나. 아 물이 없잖아. 이러잉. 가야겠는데 그냥. 온도 좀 올렸으니까 그냥 가버리자. 가다가 이제 끓여버리자. 참고로 이러다 늑대 한번 물리면은 쥐집니다. 바로 컷이야. 온도 자체는 여가 사도로 굉장히 좋은 편에 쏟게. 냄새 3스택. 아 이제 하지. 사플만 잘하면 돼요. 운 동네 늑대들. 여기로 다 냄새 갖고 오고 있거든. 일단 트레일러 하나 지나쳤고. 자 여기 집이 하나 있네. 저기 토끼 집이다 토끼 집. 여기 토끼 집에서. 요리 한번 하고 가는 것도. 님들 이론상으로. 이론상으로. 톱이 거기까지 갈 때까지 안 나오는게 가능할까. 아이 나 잘하지. 저거 뭐야. 저것도 맞춥니다. 아 톱 좀 내놔라. 진짜. 죽겠다. 이거. 아. 어딘가 있는데 말이지. 망치는 두개를 먹었는데 톱을 못 먹다니. 망치는 두개를 먹었는데 톱을 못 먹다니. 늑대가 지금 오다가 말고 있을거야. 분명히 이쪽으로. 계속 오고 있었을거야. 냄새가 지금 엄청났기 때문에. 네 버리는 순간 아노 버려도 아야되는거 아닌가 근데? 냄새도 똑같은데 아 토끼 사육이요? 가난이 떨어진거 안먹어? 개맛이 있는데? 개맛이 있는데? 별거 없지만 원래 여기는 별거 없이 그냥 잠깐 쉬고 가라는 곳이라 이게 혹시 바람이 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방풍을 좀 해가지고 한쪽 면이라도 막아야겠어 그럼 불에 안 꺼지거든 요리 3레벨 찍겠네? 아이 뭐야 이거 잠깐만 토끼고기를 그냥 먹을게 아니라 여기서 요리해 먹으면 되겠다 토끼고기 스튜나 뭐 파이로 해 먹으면 되겠다 콩콩니 헬로 요리 레시피 하나밖에 못 찾았어요 초반이어가지고 요리 레시피를 뭔가 할 상황이 아니긴 해 일단은 저 용광로부터 가는게 우선인거 같애 아 진짜 없네 별게 없네요 라이프 어 어 뭐가 뭐 안되나? 뭐 있잖아 토끼고기 파이 물이 없어? 물 만들면 되지 만들면 마시고 야생이 줘봐 끓이고 너는 그대로 2리터를 아 모닥불이 없네 토끼고기 파이 몇분 걸려 1시간 12분? 장난하나 게임이 장난이야? 한번 만들어보자 토끼고기 파이 어디 어디 있어? 어 처음 고급요리를 만든거 같애 근데 안보이는데요? 아 여기 1시간 뒤에 만들어지는구나 아 참 이런 게임에서 이렇게 하니까 색다른 느낌은 있네 현실한 시간 말고 현실한 시간이었으면 껐지 아 진짜 별거 아닌데 뭔가 성취감이 있어요 사실 이거 먹어도 막 갑자기 뭔가 막 레벨업이 되고 막 그런건 아닌데 상취감있달까 상취감있달까 상취감있자 아 물이나 할걸 쟤 뿔 뿔 뿔 뿔 뿔 뿔 뿔 뿔 또 또 또 잠깐만 그냥 굽지 말고 여기다가 구워야지 더 잘 구워지거든요 로즈 히파이 로즈 히파이도 있네 근데 259밖에 안하잖아 아끼 아끼자 이거에요 뜨겁게 먹을수도 있네 0.03키로 토끼고기파이 3개가 이렇게 나와? 몇이야 칼로리 0.03에 200 288 250 칼로리가 3개니까 750 칼로리? 아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역시 토끼고기라고 해야되나 야 이거 바람불어서 꺼지는거 아니야 지금? 아니야 그냥 적게 넣었나봐 그니까 키로당 그니까 여행식으로 가지고 다니는게 괜찮은거 같고 요리먹은 버프 있어요 어떤 요리냐에 따라서 다른듯 토끼고기는 주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 어? 몰랐네 아 요리만더스들의 냄새 디버프 아니 그러기 쉽지 않지 않나? 개맛있을거 같은데 아니 이게 현실로 왔다 이게 진짜로 얘 얘가 나보다 잘먹는다 큰일났다 얘가 나보다 잘먹어 그날이 와버렸어 그날이 오면 사라져버릴 것들에게 더이상은 청을 주지 말자 우원 사라져버릴 것들에게 물이요? 물은 좀 나중에 끓여도 되지 않을까? 저 병깃물 많아 저쪽에 더이상은 3픽 살리고 바라에 불어서 안되네 가자 그러면 고생했다 이렇게 만들었으면 먹어야지 1kg짜리 다 먹자 아 저도 화상 입은 줄 모르고 했다가 큰일날뻔한 적이 있어요 이거 여행식으로 괜찮다 무게가 쩝아가지고 아 가자 약간 그거 같애 반지의 제왕에 그 저런 엘프빵이 나와 아이 내가 너무 맛있게 냄새를 풍기고 다녔나 침착하게 아비를 싹 내려가면서 그거 엘프의 빵 아니 한입만 먹어도 배가 부른다는 하루종일 배고프지 않은건 아니고 한입만 먹어도 배가 부른 마법의 빵이야 고울룸이 갖다 버리잖아 그러면 거울룸 거울룸 렘바스구나 이름이 나도 그 렘바스 한번 먹어보고 싶다 생각했는데 냄새 이 스택이라 여기 뒤지고 있으면은 뒤질거에요 컨테이너 하나 됐어 다이치즈 다이치즈 진짜 먹고 싶었는데 어릴때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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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때 무서웠어요 그거 로봇이 특이점이잖아 특이점이 주기로 다니잖아 냉장고인가 굉장히 공포의 시나리오 였는데 시간이 있고 뭐 뭘 땡컨 개무서워 땡컨 지금 사이코패스 아니냐고 땡컨 약간 현대로 따지면은 사이코패스라니까 얘네들아 개무서웅 10시간차 아하필 책읽고자 할 수 있었는데 화장심도 괜찮아 왜이렇게 해놓고 토끼고기 먹어 싸피는 녀석 맞아 기차타고 따라오잖아 공포라니까 개가 되게 웃겼음 개가 개가 똑똑하고 인간이 멍청하다는 설정이잖아 개가 계속 의심한다니까 펭귄 아 아 물게요 그거는 일부러 작정하고 무섭게 만든거 같은데 지금도 생각나 ptsd라니까 어릴때 꼬끼고기파이 팬케이크 무슨생각으로 만든거야 그쵸 꽁도 생겼어요 꽁고기로 육수 만들어가지고 막 여차저차 할 수 있어 어 책 다 읽었지 오케이 가자 그럼 요리 레벨이 틈틈이 요리 레벨도 신경쓰고있거든 요리 레벨도 많이 올랐네 어 안개가 꼈는데 안개가 심하게 꼈는데 뭐 오히려 괜찮은게 이 안개가 끼면은 좀 따뜻한 그런게 있어요 게임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쵸 핑구 친구라고? 핑구 침대 뜯어먹은 묽게만 하는거 아님? 죽여버릴라고 흐흐흐흐 하면서 막 울고 생각해보니까 아까 오로라 떴을때 여기 들어갔으면은 아이템 챙겨나갈 수 있는데 기회를 놓쳤네 오 건조시킨 내장이다 아 근데 하나면은 쓸모가 없는데 들고는 있지 뭐 유튜브에 쳐도 나옵니다 그까 핑구 엄청 무서운 에피소드 어렸을때 고모고 트라우마 걸렸다니까 흐흐흠 물개 안고 여긴데 여기서 더 못내려가요 여기서 그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해가지고 못내려가는 설정이라는 근데 저기가 오로라가 열리면은 잠깐 동안 들어갈 수 있어 문제는 못나와요 그 그 오로라가 끝나버리면은 그래서 엄청 잘해야되는 곳이야 갇혀 갇혀 엘리베이터를 위로 올라와야되는데 못올라오면 죽는거임 아 뭐 사실상 죽는다고 보면 되죠 내가 음식이랑 물이랑 엄청나게 가지고 있다 아 뭐 그럼 상관없어 다음 오로라 때까지요 며칠이 될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물이랑 음식으로 버티면은 상관없어 근데 어 음식이 하루치밖에 없네 그럼 이제 골로가 죽을 수 있는거지 그런 곳이에요 근데 안에는 태눈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 신기한 기믹이죠 오로라가 뜰 때 전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 전기 이용해서 엘리베이터로 들어갈 수 있다 내가 갖다 류비드 개미지역이라고 류비드는 저기 검색해놓는거 아니면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를걸 그냥 아 엘리베이터 작동안하고 여기가 끝이구나 이러고 이러고 끝낼거야 아 아는사람이 여기 들어가는거지 아 우연히 들어가진 유비 그럴 수 있겠다 아 흠 시간 계산이요 아 가능하죠 그냥 대기타고 있다가 오로라 뜰 때까지 한 시간씩 끊어 자다가 떴다 바로 고 트렁크 특징 아무것도 없어 음 아니 트렁크에 이렇게 없게 만드는거냐 외국 특징인가 외국은 차에 있는거 자꾸 차털이범들이 털어간다며 그래서 그런가 어 별거 없다 우리나라 자전거 같은게 어 그런거 같애 그래서 귀중포 안넣는다고 하더라구 다 온거 같은데 오늘의 엔딩 장소입니다 이곳입니다 주유소 태양가 부지 주유소 두 마리 이상이야 하 여기가 최악의 장소기네 늑대들의 성지 주유소 셀콤 인사랑 저도 퇴근할 때 오늘 좀 늑기까지 했는데 aliśmy 네 흠흠흠흠흠 저기 shelter 네 iffer 음흠흠 음흠흠 음식 주세요 음식 옷 주세요 음식 음식 아니 어떻게 다 털어놨는데 한 개가 안 나와요 게임 진짜 치밀자고든 개같아 아이템이 안 나오는게 아니라 적게 나오고 있는 걸로 하드하게 살아야 되는 거면 어떻을까 예를 들어서 약간 이벤트 같이 며칠 몇날 며칠 눈보라만 치는 그런 이벤트도 있는 거예요 침입자에서만 그래서 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3일째 되는 날 결국 못 참고 음식을 찾으러 갔다가 변사체로 발견 폐생공포증 같은 그런 말도 안되는 거 없애버리고 현실성이 없잖아 밤에 밖에 얼마나 추운데 무슨 폐생공포증이라고 밖에 나가야 되는데 그건 진짜로 게임에서 잘못 만들어 놓은 거니까 아까 물 안 만든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 변깃물이 있거든 할로윈에 비슷한데 할로윈에는 무슨 유령 늑대가 나오지 않았나 아 와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나왔어 진짜 변기물과 소독약 밖에 없네 진짜 변기물과 소독약 밖에 없네 진짜 변기물과 소독약 밖에 없네 물은 변기물로 구축하면 된다 이것은 고구려 수박도에도 기억된 내용이라고 늑대야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게린 사격자 가이드 숫돌 나왔구요 자 숫돌 나오셨습니다 자 다음 자 다음 여기가 이적 베이스캠프죠 보통 보통 여기서 게임프를 많이 베이스캠프를 많이 쓸거야 풍족한 살구 퓨즈 황가루 버리구요 총알 만드는데 쓰는데 침입자우든 총이 안나와 퓨즈 황가루 왜 주냐고 그니까 포기해라 여기 톱은 없다 자 아 전등하신 아카라테오 전등 아카라테오 아카라테오 최임으로 우릴 호다소서 캔디바 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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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구석 잘 봐야돼 침대 아래 특히 퓨즈 아 진짜 톱 없네 아잠아잠아잠아 톱톱이라 경 aw Books 총이 없는 데cules 총이 없는데 왜 사격자 가이드를 뭐라도 죽어 하던가 황 Saski 아니면은 총알이 거의 안 나오게 만들어졌거 총알을 이렇게 만들어라 만들었어나 고난이도 뭐든. 이렇게 하든가. 으잉? 나오지라니까 이게 컨텐츠로 막 새로운 총을 막 만들었다 그러는데 업데이트로. 병원의 통절이 그래놀나 봐. 아니 총이 안 나오는데 오 시경류다. 오 귀리다 아싸. 총이 안 나오는데. 아싸 감자치. 신 업데이트로 총을 만드는 게 무슨 의미냐고. 먹을 게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인데. 이건 너무 좋았네요. 화장실 변기물은 0.33리터. 자 여기서 버리고 갈 것은? 바느질 키트. 소독력. 지금 벌써 37. 몇 킬로야. 뭐가 문제야? 이게 3킬로. 3킬로. 다 괜찮아. 토끼 가죽을 여기다가 버리고 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구만. 거의 30. 몇 킬로. 36. 7일. 뭐. 먹어. 먹어. 먹고. 먹고 다 무게니까 먹어버리자고 감자칩같은거 주유소에 마트같은거 먹을거 많이 나오는거 고증이긴 한데 찜잎점으로 들어서 잘 안나왔어요 지금까지 36.21 시동률을 내려오고 잔손이다 낚시 팁업 자동낚시인가보다 도토리로도 만들 수 있고 물 마셔야 될까 낚시용 루어를 하나 만들어볼게 만들고 토끼고기파이도 하나 먹고 어? 효과가 뭐 발동이 됐어요 아 섭취한 음식 때문에 배낭이 가볍게 느껴진대 야 이거는 좋은데 얼마나 가볍게 느껴질까? 지금 3키로 더 짊어질 수 있어 오오오 신기한대 신기한구마잉 괜찮네 진짜 딱 여행용 이동용으로 쓰기 좋은 토끼고기 음식이네 합격점드리겠습니다 하지말라 요, 요, 요 집 내가 뉴비일 때 거점 사봤던 이 집 이런 단점은 이렇게 바로 달려들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게 가려진 지형이 많아서 경고 사격 없이 그냥 바로 들어와 감자 많이 겪어봤지 냄비를 하나 넣었고 뭐 있는 게 없다 요새 최강약으로 보는데 최강약을 월요일날 하거든요 저번에 자석 개 빡치는데 최강약을 보기 위해서 월요일날마다 정기휴방을 할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 치 고 달려라 멀리 높게 더 세게 써 봐 어 내복이 나왔어 와 역시 무의미하지 않아 파밍은 내복이 여기 여기 내복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종결템이라고 볼 수 있죠 63 아 진통제를 여기다 여기다가 이렇게 뿌려놨어 야 이제 여기 수도꼭지도 잘 봐야겠다 물 치임자는 빨간 내복이 안 나와요 버그 같은거 아니면 버그 같은거 아니면 그래서 사실상 털어내복이 종결템이에요 바보 보니 저희 정국이 비싱 비싱 갈비 당황 10% 전 10% 6% 다시 나도 껴던 기억이 나는데 에이 아닐거야 나왔나 나도 헷갈리네 갑자기 옛날에 버그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맞죠? 버그는 기억이 나 저기 언덕에도 집이 하나 있네 박살나 있네 포기해라 아 이거 그 집같은 게잉게잉같은 이거 뭐여 이게 석탄은 저기서 하면 되고 아니야 나 침입자만 하긴 했지만 4년 전쯤에는 스토커를 했어요 유튜브에도 치면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약간 기억 혼선이 될 경우가 가끔 있어요 가끔 되게 오래되긴 했는데 옛날에 옛날에 했어 옛날에 이지몬드 됐다고 신고하긴 했어 그니까 이런 날씨에 걸렸다 이런 날씨에 여기 방바닥에다가 침대 깔고 자면은 산다니까 곰 있다 곰 너무 이지하잖아 사람있구만 아 톱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지 얻는 것인가 톱 톱 톱 톱 톱 오피 톱 톱이 진짜 안나와 도래 공장 쪽을 가면은 이제 하나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도래 공장 쪽 가는 길에도 광산에도 나올 수 있지 않나 광산에도 망치 나오는 리스폰장도 있고 하니까 어 늑대다 아 토끼잖아 이거 잡아야 될 것 같은데 클린 히트 이때가 냄새 맡아서 여기로 오고 있고 여기 집은 원래 세 채가 있는데 다 박살 났고 이거 나이도 쉬운 모드였으면 여기 파밍 하더라고 귀찮았겠다 필요가 없는데 오기 전에 빨리 잡자 좀 더 쉬는 것 같은데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이 순간 잘 보세요 원거리 샷 원거리 샷 나 반대로 가고 있니? 아니구나 문제가 하나 있다면 그 다음 지역이 늑대가 두 마리나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로다 늑대올때 토끼 버려두면 먹고 떨어지는데 원래는 100% 확률이었는데 확률로 그냥 달려드는 경우도 있게끔 바뀌어가지고요 정확히 말하면 100% 아닙니다 이게 제작나물 스펀지역이에요 다 아는데 톱이 없어가지고 못 먹네 늑대랑 다리 다리 어떻게 하죠? 얘는 이제 어차피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는 길이라서 상관없는데 잠깐만 뛸 수도 없다고? 여기를 이제 여기가 문젠데 좋은 방법이 있어요 갑자기 늑대 앞에서 요리를 시작하는거지 그러면 이제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지 않을까? 내가 저 요리가 될 수 있겠다 있어서 빠져 이제 빠져 불 피어났어 생산된 갑자기 요리를 시작하기 시작하는데 시작하는데 흩 흩 흩 다 다빈 아 딱 쳐! 조용히 해! 이쪽 차 댈께요 콜라구 10분 10분이면 로직 하나 손들이면 되지 포리즈 만들고 아 이제 토끼고기 파이가 안되나? 아 여기로만 가능하구나 토고파 그러면 토끼고기는 다 소진을 했고 디리디디디 디리디디디 디리디디디디 음흥 어 꺼진다 꺼진다 꺼지면 그 즉시 늑대밥이야 조심해 조심해 바로 그냥 늑대밥 운이야 포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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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물이 좀 많이 필요하네 포리즈 하는데 포리즈 토고파 다 만들었고 로즈파이는 필요 없고 팬케이크 정도? 포리즈 냅두자 할거 다 했는데 지나가도 되나요? 포리즈 육시 위퍼 얼었어? 봄비하나 두고 오지 젠장 귀리죽 먹자 귀리죽같은게 칼로리가 무게가 괜찮아서 좋네 총은 침입자 순정이라서 안다 이십실분 다 한건가? 다했나? 고기 고기 다했어 24분동안 뭐할거야 극한에 이득을 다 봤으며 가자 에이 지나갑니다 에이 요리를 다 해가지고요 갈라오고 이제 아직 이용입니다 에 땡 따고가자 해풀있으니까 어이 쉣 왜 이렇게 무빙 이상해 여기 뒤에 지하실로 들어갈 수 있거든 됐어 잠깐 자고갈수 있는곳이요 이하 음식을 먹어주고 요리 쓰니까 재밌긴 하네 확실히 요리의 능력치도 있고 괜찮은데 어... 나 음식이 이거밖에 없나? 결국에는 부들게 해지를 먹어야 되나? 150 물 마시고 자고 일어나 풀 피워 거기다 아침이야 밤낮까지 다 맞췄어 무게도 줄였어 음식을 해가지고 물까지 그런 장르 재밌긴 하겠다 멸망한 세계에서 혼자서 혼자서 약간 셰프가 되면서 돌아다니는 거지 동기는 그런 거야 진짜 맛있는 카레를 먹고 싶다 하면서 죽을 위기를 넘겨서 감자를 캐고 토리코야 뭐가 있어? 잘가라 김씨 표륙이 비슷한 느낌이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지? 지금? 지금 준비가 되었네요 으쨰 님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내일 또 광산으로부터 이어지는 톱을 찾고 화를 만들기 위한 톱을 찾고 화를 만들기 위한 톱을 찾고